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꼬는 1922년 4월 25일 일본 칠북단의 섬 호카이도에 아사이가와에서 태어났습니다. 1939년 아사이가와 살인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사이가와 서소학교 교사를 7년 동안 지냈습니다. 작가가 교단을 떠난 이유에 대하여는 그의 작품 길은 여기에 첫 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패전 후 작가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7년간 도대체 무엇에 그토록 진지하게 정신을 쏟아버렸던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온 것이 틀린 것이라면 나는 7년을 거쳐 허송세월을 했단 말인가 아니 잘못을 범했다는 것은 허송했다는 것과는 다르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패전 후 할복한 군인들처럼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 앞에 죽음으로 사과해야만 하지 않을까. 1946년 교단을 떠난과 동시에 폐의 결핵으로 인한 척추 카레라이스가 발병하여 13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은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빠에가와 다다시라는 선배를 만나 그로부터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면서 사랑의 연습을 시작하였으나 하늘의 질투인지는 모르지만 그도 결핵을 알아 저 세상으로 가게 되고 아야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같은 기독교 신자인 2년 연하에 미우라 미쭈요와 1959년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후 1964년 아사히신문 창립 85주년 기념 1천만엔 현상소설 공모에 빙점이 당선되어 일본 문단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비에이 강가, 부기당 서점, 아사히가와 소학교, 도야호, 아이누묘지, 하쿠다테, 항구 등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들을 독자와 저는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제 1장 적 바람 한 점 없다. 동쪽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뿌릴 것 같은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태양빛에 반사되어 북박이처럼 꼼짝도 않고 있다. 스트로부스 소나무숲의 그림자가 땅에 선명하고 짧게 드리워져 마치 소나무의 그림자가 살아있는 것 같이 너무 새까맣고 어쩐지 기분 나쁘게 헐떡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사히가와시 교회, 가쿠라마치의 송림 바로 곁에 위치한 양식과 일식 스타일을 섞어 지어진 스지쿠찌 병원장의 저택이 너무나도 적막하고 쓸쓸하게 보인다. 이 집 근처에는 겨우 두세 채의 집이 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축제의 축포가 울렸다. 1946년 7월 21일, 여름 축제의 오후가 조금 지나서였다. 스지쿠찌 집 응접실에는 스지쿠찌 게이조에 처인 나세와 스지쿠찌 병원 안과의사인 무라이아소가 아까부터 입을 담은 채 마주보고 앉아있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축축히 배어 나올 것 같은 무더위였다. 갑자기 무라이가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서서 문 있는 쪽으로 가더니 문고리를 잡았다. 오랜 침묵 속에 잠겨있던 나세에게 덜그덕하는 소리는 몹시 크게 들렸다. 이때 나세에는 무심코 눈을 지켜뜬다. 윤기가 나는 눈동자에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고 오똑하게 선 콧날에는 기품이 배어있었다. 감색 바탕의 잠옷에 피부가 고운 백색 얼굴이 마치 설국의 여자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나세에는 등을 돌린 채로 서있는 무라이의 장신의 흰 양복 차림을 쳐다보면서 미소지었다. 얌전하고 단정한 나세의 입술은 방긋 웃으면 의외로 섹시하게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단지 그녀가 26세의 젊은 여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까부터 무라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가를 나세에는 알아차리고 있었다. 나세에는 그 말을 기다리는 표정으로 그와 같은 자신을 의식하면서 여행 중인 남편 게이조에 약간 신경질적이지만 다정한 눈을 떠올렸다. 2월의 일이었다. 나세는 난로에 재를 버리다가 제가 눈에 들어가 무라이에게 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후부터 무라이는 나세를 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가 물론 원장 부인인 나세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조차 어려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런 나세가 무라이의 환자가 되었던 것이다. 수술대 위에서 나세의 각막에 박혀있는 아주 작은 석탄가루를 제거하고 안대를 걸쳐주고 나자 무라이에게는 전혀 없는 이상한 기쁨이 느껴졌다. 이놈이 범인이군요. 무라이는 나세에게 핀셋 끝에 짚혀있는 작은 석탄가루를 보여주었다. 잘 안보이는데요? 너무 작아서. 수술대 위에 한 손을 짚은 자세로 나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 보이시겠어요? 무라이는 흰 화장지에 핀셋을 문질러 바르듯이 하여 석탄가루를 옮겼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볼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것을 무라이는 의식하고 있었다. 어머! 이렇게 작은 것이었네요? 너무나 아파서 전 아주 큰 티끌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안대를 걸쳐서 애논이 된 나세에는 원근의 구별이 잘 되지 않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조그만 석탄가루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볼을 가까이 하고 오랜 시간 그 석탄가루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보름 정도 나세에는 통혼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그녀의 눈은 치유가 빠른 편이어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었지만 무라이는 아무 말 없이 치료를 계속했다. 이제는 괜찮겠어요? 어느 날 나세가 물었더니 무라이는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암실에서 한 번 더 진찰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암실은 좁았다. 마주보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무릎이 맞닿았다. 볼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무라이는 천천히 오랫동안 진찰을 했다. 진찰이 끝나자 무라이는 금방이라도 나세에를 집어삼킬 것처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러한 무라이의 진지한 표정에 나세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동시에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라왔다. 이상하게도 상쾌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나세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나세가 인사를 하고 일어서려 했다. 이때 일어서는 나세의 손을 무라이가 살며시 잡았다. 가지 마세요. 나세는 무라이의 어린애 같은 말투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세는 얌전하게 눈을 내리깔고는 무라이의 손을 살짝 떼고서 암실을 나왔다. 그러고 나서부터 무라이는 때때로 스지구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지구찌의 두 아이 도루와 루리코에게는 별로 말을 걸지 않았다. 무라이 씨는 어린애를 싫어하시는 것 같군요. 언젠가 나세가 말했다. 게이조가 잠깐 용무로 자리를 떴을 때였다. 어린애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라이는 조금 비꼬듯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의 표정이 허무하게 보였다. 사실 애들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사모님의 애들은 싫습니다. 싫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주하고 싶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어머 저주라니? 그런 말을 사모님이 아이를 낳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세에를 그리워하는 무라이의 마음 씀씀이에 나세에는 감동했다.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무라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세에는 한 달 전쯤 들었던 무라이의 말을 해상하고 있었다. 멀리서 또 다시 축제에 오단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무라이가 되돌아보았다. 그의 넓은 이마에는 촉촉하게 땀방울이 젖어 있었다. 약간 얇은 입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나세에는 무라이의 말을 기다렸다. 그 말을 기다린다는 것이 유부녀인 그녀에게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알고 싶지 않았다. 나세 씨는 왜 나에게 결혼을 권합니까? 무라이의 내동댕이 치는 듯한 격한 말투에 긴 침묵이 깨지자 나세에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면서 옆에 그랜드 피아노에 몸을 기대었다. 사모님, 무라이는 피아노에 기대어 있는 나세에게 다가갔다. 나세이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재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사모님, 당신은 잔인한 분이세요. 무라이는 나세의 앞을 가로막아 서듯이 하면서 다가갔다. 내가 잔인하다고요? 그래요, 잔인해요. 당신은 조금 전에 나에게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훨씬 전부터 나의 기분을 당신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무라이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보았다. 나세이가 권했던 사진의 여성은 아카시아 나무에 기대서서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활짝 웃는 순진한 얼굴의 아가씨였다. 무라이는 시선을 나세에게로 돌렸다. 남자치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눈동자였다. 그 눈에 가끔 허무해 보이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질 때가 있었다. 그 어두운 그림자에 나세는 매력을 느꼈다. 지금 무라이는 약간 거칠고 어두운 표정으로 나세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세이는 그런 무라이의 품으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자신을 감지하고서 눈을 내리깔았다. 나세이는 무라이에게서 이렇듯 노골적인 사랑 고백을 받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도 무라이에게 결혼을 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실히 알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세이는 버들까지 같은 아름다운 손을 모아 기도하듯 가슴 언저리로 가지고 갔다. 나세이의 그 몸 동작이 요염해 보였다. 나세 씨 무라이는 흰 핵가루가 발라진 벽을 등지고 있는 나세의 앞을 막아 서서 나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라이의 손의 온기가 유가탈을 통해서 나세의 전신으로 퍼졌다. 안 돼요. 이러시면 화내겠어요. 나 이때 무라이의 얼굴이 덮치듯이 나세에게로 다가갔다. 무라이 씨 내가 쓰지구찌 아내인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나세의 얼굴이 파리해졌다. 나세 씨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당신을 잊을 수만 있다면 나는 잊고 싶어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괴로워해 왔습니다. 무라이의 손이 나세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분홍색 옷에 흰 앞치마를 두른 루리꼬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다. 무라이는 당황해서 두세 발짝 나세에로부터 떨어졌다. 엄마 왜 그래? 세 살짜리 루리꼬에게도 이 두 어른의 모습이 심상치 않게 보인 것일까. 루리코가 크게 뜬 눈으로 무라이를 노려보았다. 엄마를 괴롭히면 아빠에게 이를 거야. 루리코는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손을 벌리고 달려가 나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무라이와 나세는 무심히 얼굴을 마주 보았다. 루리코 엄마는 말이야 선생님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 루리코는 착한 아이지? 자 그럼 밖에 나가 놀고 있거라. 나세에는 허리를 조금 굽혀서 루리코의 양손을 쥐고 가볍게 흔들었다. 싫어 나는 무라이 선생이 싫어. 루리코는 무라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린애다운 악의 없는 응시였다. 무라이는 얼굴을 붉히며 나세에를 쳐다봤다. 루리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무라이 선생님은 엄마하고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착하지? 요시코네 집에 가서 놀고 있거라. 나세에는 무라이보다도 한층 더 얼굴을 붉히고 루리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세에는 무라이의 사랑을 거절하려면 지금 루리코를 무릎에 안아 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싫어. 엄마도 싫어. 어느 누구도 루리코하고는 놀아주지 않아. 루리코는 휙 하고 등을 돌리고 응접실을 뛰어나갔다. 앞치마를 뒤로 둘러묶은 나비 모양의 매듭이 등 뒤에 귀엽게 흔들렸다. 나세에는 불러세울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무라이와 단둘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루리코를 다시 불러세울 수가 없었다. 복도를 달리는 귀여운 발소리가 부엉문으로 사라졌다.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발소리였다. 용서하세요. 루리코가 신뢰된 말을 해서요. 그러나 루리코의 등장으로 두 사람 사이는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아니에요. 어린이란 정직하지요.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민감한 법이지요. 무라이는 서 있는 채로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 아이를 싫어하시는군요. 싫어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루나 루리코나 이상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무엇인가 신경질적인 느낌이 들고 또 게다가 부리부리한 눈이라든가 원장님을 꼭 닮은 것도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는 이 두 아이가 원장님과 나스에시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 때론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무라이는 담배를 잿더리에 눌러끄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넣은 채 정열적인 시선으로 나스에를 주시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얽혔다. 이때 나스에가 먼저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다. 그녀는 조용하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피아노를 치려는 것은 아니었다. 양손을 가볍게 피아노 위에 올린 채로 나스에는 나지키 말했다. 돌아가 주시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남편도 일하는 가정부 스기코도, 루리코도 없는 집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스에의 몸은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그러한 자신이 무서웠다. 나스에의 말을 듣자 무라이는 가벼운 미소를 띄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뒤에 섰다. 나스엘 씨 그는 뒤에서 피아노 건반에 놓여진 나스에의 흰 양손을 우에서 꽝 눌렀다. 피아노에서 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이때 무심코 뒤돌아본 나스의 볼에 무라이의 입술이 닿았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었다. 무라이는 말없이 나스에의 어깨를 안았다.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무라이의 입술을 피하려고 나스에는 턱을 깊숙이 옷깃에 파묻었다. 입술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스의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려고 애쓰던 무라이는 세 번이나 거절당하자 몸을 구부리고 나스의 볼에 입맞추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완강한 몸짓으로 무라이를 거부했다. 무라이의 입술은 나스의 볼을 조금 스쳤을 뿐이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도 저를 싫어하고 계셨다니. 무라이는 나스의 거절에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휙하고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갔다. 나스에는 멍하니 일어섰다.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왜 그걸 모르지 내가 거절했던 것은 아양을 부리는 태도였고 장난이었는데 어느 사이에인가 나스에는 어떤 상황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물여덟 살밖에 되지 않은 무라이가 그러한 것을 알아차릴리 만무했다. 나스에는 일부러 무라이를 전송하러 가지 않았다. 가지 못하게 해버릴 것 같은 자신이 무서웠던 것이다. 무라이의 입술이 닿았던 볼에 그녀는 살짝 손을 대보았다. 무라이로부터 키스를 받은 볼이 마치 보석처럼 기중하게 생각되었다.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은 감미로운 느낌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6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일관남자의 키스를 볼에 받았다는 것이 나스의 감정을 흥분시켰다. 나스에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예쁘고 포동포동한 손가락이 피아노를 연주했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었다. 나스에는 점차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치한 것처럼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마침 이 무렵 어린 루리코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돌연 피아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나스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몸을 흠칫 떨었다. 피아노 줄이 끊어질 정도로 열중해서 치다니 상당히 열심히 쉬군. 어느 사이에인가 출장 갔던 남편 게이조가 연희때처럼 다정하게 웃는 얼굴로 뒤에 서 있었다. 어머 오늘이었어요? 나스에는 당황했다. 원래 게이조의 기관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볼이 붉어진 채 벌떡 일어서는 나스의 모습이 요염해 보였다. 게이조는 나스의 홍조뜬 얼굴이나 당황하는 몸짓이 자신의 갑작스런 기관을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아무 말 없이 서 계시기만 할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당신은 정이 없는 분이세요. 나스에는 게이조의 목에 희고 통통한 양팔을 휘감으며 게이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방금까지 무라이야 소를 생각해서 상기된 자신의 얼굴을 게이조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이조는 문득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는 나스의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이제까지의 나스에는 자진해서 게이조의 목을 안는 따위의 애정표현을 한 일이 없었다. 더워요? 그러나 게이조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스의 등에 팔을 감았다. 게이조는 원래 학자 타입으로 신경질적이지만 침술 굳거나 원한 점은 거의 없었다.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다.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었다. 나스에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붓고 있으면서 차츰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다. 무라이의 욕정이 꿈틀거렸던 아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의 감정이 거짓말 같기만 했다. 역시 내 남편 쓰지구찌가 제일 좋아. 그렇게 생각했다. 나스에는 게이조를 사랑하고 있었다.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존경하고 있었다. 아무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무라이와 둘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 나스에는 그것이 불가사의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남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무라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었다. 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자신의 핏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나스에는 느꼈다. 엄마를 괴롭히면 아빠에게 일러줄 테야. 문득 아까 루리코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나스에는 섬뜩함을 느꼈다. 피곤하지 않아요? 루리코의 기가가 될 수만 있다면 듣기를 바라면서 나스에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음,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 없는 동안에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게이조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정답게 나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긴 색머리가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게이조는 나스의 머리에 턱을 댄 채로 부신코 테이블 위를 보았다. 순간 게이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과 잿더리가 있었다. 잿더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게이조는 눈으로 세웠다. 여덟 개비까지는 셀 수가 있었다. 게이조는 냉정하게 나스에를 밀어냈다. 남편의 이러한 낌새에 나스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루리코가 어디 간 거야? 도루도 스키코도 없잖아. 게이조의 엄한 시선은 아직까지도 테이블 위에 머물러 있었다. 게이조의 냉담한 시선과 엄격한 표정에 얼어붙은 나스에는 무라이의 방문을 이야기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도루는 스키코가 데리고 영화 보러 갔어요. 루리코는 집 주위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들어오면서 못 봤는데 무슨 소리야? 어린 루리코까지 밖으로 내쫓고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도대체 이 담배꽁초의 주인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게이조는 탐색하는 듯한 눈초리로 계속해서 제떠리에 담배꽁초를 주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온 놈이 누구였던가를 나스에가 먼저 말해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다. 게이조는 피아노에 한 손을 댔다.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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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은 똑같은 건반만 반복해서 치고 있었다. 왠지 견딜 수 없었다. 나스에는 갑자기 불편해진 남편에게 점점 더 무라이의 방문을 말하기 어려웠다.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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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고 큰 소리를 내며 게이조는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마침 나스에가 제떠리와 커피잔을 치우는 중이었다. 한순간 게이조와 나스에의 눈이 마주쳤다. 찰가닥 하고 소리가 날 것 같은 시선이었다. 나스에가 먼저 눈을 딴 곳으로 돌리고 방을 나갔다. 게이조는 문을 나가는 나스에를 바라보며 방문객에 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나스에가 수상하게 느껴졌다. 손님이 왔었소?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시간적으로 늦어버렸다. 사실 담배꽁초와 커피잔을 처음 보았을 때 집에 누가 왔다 갔노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두 사람은 서로 의심에 구렁텅이에서 헤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게이조는 망설이다가 이러한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다. 무라이일까? 다카키일까? 그가 없는 동안에 집에 올 남자 손님이라면 이 두 사람 이해에는 없었다. 다카키 유지이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삿보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게이조의 학창시절 친구로 나스에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고 자기의 은사인 나스에의 아버지에게 청원을 한 적이 있었다. 나스에의 아버지 스가와 교수는 귀신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내과에서는 유명한 의사였다. 나스에는 이미 시집 갈 곳을 정해두었네. 거절당한 다카키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지구찌입니까? 그 녀석이라면 나는 단념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놈이라면 절대로 단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쳤다고 게이조는 나스에로부터도 또 다카키 본인으로부터도 들었다. 다카키는 게이조와는 대조적으로 이목구비와 생김새가 뚜렷한 호탕한 남자였다. 그는 불쑥 삿보류에서 이곳 병원으로 게이조를 찾아와. 이제부터 너의 미인 마누라를 유혹하러 가려는데 괜찮겠나? 하는 등 진한 농담을 하는 독신 남자였다. 다카키가 찾아왔었다면 별로 상관할 일은 아니었다. 다카키는 깔끔한 성품으로 나스에 관한 한 이미 잊고 있는 것 같았다. 다카키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전문 분야가 아닌 유아원의 촉탁의사 노릇을 하며 나는 말이야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어린애만은 얼마든지 있어. 라며 제법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카키는 오늘 삿보류에서 몇 시간 전에 만나고 왔다. 그렇다면 방문객은 역시 무라이일까? 게이존은 불안해졌다. 무라이가 왔다 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무슨 일인가가 있었단 말인가.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에 스트로부스 소나무 숲을 보고 있었다. 참 다스코 씨일지도 몰라. 그 사람도 담배를 피우지. 부잣집 애동딸인 다스코는 나스에와는 스물여섯 살 동갑으로 예학교 시절부터 친구이고 일본 무용 사범이었다. 그녀는 응접실에는 들어오지 않아. 게이존은 초조하게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엉 문 쪽에서 가정부 스키코와 도루에 무언가 말하고 웃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화관에서 돌아온 곳일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게이존은 응접실을 나와 식당 방으로 갔다. 나스에와 스키코는 부엌에 있는 모양이고 도루는 식당 방의 소파에 엎드려 있었다. 아빠 언제 왔어? 아빠 나 미국 군인이 될까 봐. 왜? 게이존은 오늘 방문객이 무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도루에 옆에 앉았다. 응 미국 군대는 말이야 아주 용감해. 기관총을 따따따 하고 쏘니까 적이 퍽퍽 쓰러져 죽어버렸어. 응 전쟁 영화를 보았구나. 게이존은 역겨운 얼굴이 되었다. 적은 모두 죽었어. 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어떤 거야? 죽으면 언제 움직이지? 죽으면 움직일 수 없지. 아빠가 주사를 놓아주면 움직여? 아니야. 아무리 주사를 많이 놓아도 움직이지 않아. 죽으면 식사도 할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응. 그렇다면 죽는다는 건 싫어. 하지만 적은 죽어도 좋아. 그런데 적이 뭐야? 아빠? 적이라는 것은 말이야. 설명하기 곤란한데. 전쟁 중에 게이존은 3개월 정도 중국 천진에서 군의관으로 군만 적이 있었다. 근무도 중 응망염에 걸려 곧바로 전역이 되었으므로 짧은 기간 동안의 군병원 생활로는 전쟁을 시감할 수 없었다. 단지 풍경이나 여성의 풍속에서 이국적인 정서를 느꼈지만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처절한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 게이조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아사이가와의 돌아와서는 함재기가 한두 번 따라오더니 종전을 맞았다. 원래 학생 시절부터 반전 사상을 가지고 있던 게이조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루가 적이 무엇인지 물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건 말이다. 적이라는 것은 가장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를 말한단다. 다섯 살에 도루가 알아듣기는 어려운 말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게이조는 자신의 말에 쓴 웃음을 지었다. 루리코가 적이야? 언제나 남매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던 도루였다. 아니, 루리코는 너의 여동생이야. 적이라는 것은 얄미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즉, 심술굳게 대하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을 말하지. 아, 시로를 말하는구나. 시로가 적이지? 하면서 도루는 이웃집 아이의 이름을 댔다. 설명하기 정말 어렵군. 시로는 친구지, 적이 아니야. 게이조는 웃었다. 여하튼 사이가 아주 나쁜 사람을 말한단다. 사이가 나쁜 사람과 왜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도루는 귀엽게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옛날에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적과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 게이조는 예수가 말한 너의 적을 사랑해라 라는 말을 상기하고 있었다. 학창시절의 일이었다. 스가와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자네들은 독일어가 어렵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단이 어떻다든가 하고 불평들을 하고 있지만 말이야. 나는 무엇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리스도에 너의 적을 사랑하라 라는 말만큼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네. 대개 일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그러나 자신의 적을 사랑한다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노력만으로는. 나스의 아버지는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과의사 중 최고였고, 인격도 웬만큼 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몹시 슬픈 표정으로 말한 그 말에 게이조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학생인 게이조의 입장에서는 스가와 교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강의할 때 어떠한 연유로 스가와 교수가 그렇게 말한 것이었는지 원만한 사람에게도 적이 있어서 고민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적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들은 도로는 무엇인가 헷갈리는 듯한 얼굴을 하고 부엌으로 갔다. 배가 고픈지 엄마 먹을 것 좀 없어? 하고 어리광 부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게이조는 적이라는 말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문득 무라이아쏘의 질투가 날 만큼 아름다운 눈을 생각해냈다. 그러자 예기치 않게 사리에 가까운 감정이 그의 가슴을 스쳐갔다. 적이란 가장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이다. 라고 방금 도로에게 말했던 자신이 우스웠다. 지금까지 구지식하고 착실하게 살아온 게이조와 어쩐지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 같은 허무주의적인 성향의 무라이와는 어딘가 성격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서 왠지 마음에 걸리는 존재였다. 오늘 내가 없는 사이에 나스에와 무라이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나스에가 왜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 안겨왔을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언제나 조용히 피아노를 치는 나스에가 왜 그렇게 피아노 줄이 끊어질 때까지 심하게 쳤을까? 왜 손님이 왔었던 일을 말하지 않을까? 웃은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만약 상대가 무라이라면. 게이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의 생활을 위협하는 놈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었다. 적이란 사랑을 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싸워야 할 상대라고 도로에게 말했어야 했다. 게이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2층의 서재로 올라갔다. 제 2장 6회 루리코 아가씨가 늦는군요 사모님. 감자를 깎고 있던 스키코가 일손을 멈추었다. 글쎄 말이야 평상시보다 조금 늦는군. 스키코 감자 깎는 일이 끝나면 나가서 찾아봐. 하긴 어차피 요시코의 집에서 놀고 있을 텐데 뭐. 나스에는 루리코에 대해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빠에게 이를 거야. 하고 무라이에 대한 반감을. 온 몸으로 나타냈던 어린 루리코의 기가가 조금이라도 더 듣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루리코를 데리러 갔던 스키코는 어찌된 영문인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에 가까웠다. 그러나 7월에 5시 30분은 아직도 대낮같이 밝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다 만든 마요네즈를 찬장에 넣고 있을 때 스키코가 돌아왔다. 사모님 루리코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 요시코의 집에 있지 않았어? 네. 오늘은 2시경에 돌아가서는 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2시경이라면? 나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시라면 루리코가 응접실에 들어왔을 때가 아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살짜리 루리코가 어디에 가 있다는 말인가. 선생님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루리코하고는 놀아주지 않아. 그렇게 말했던 루리코의 말이 지금에 와서야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때 귀여운 발소리가 났다. 휴, 이제야 루리코가 돌아오는구나. 안심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루리코의 것이 아니었다. 볼이 붉은 요시코였다. 이거 루리코가 잊어버리고 놓고 갔어요. 하고 내밀었던 것은 나스의가 만들어준 50cm 정도 크기의 인형이었다. 나스의는 그것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인형을 받자마자 나스의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주먹나무의 생울타리 옆에서 조금 전 스키코와 함께 루리코를 찾으러 나갔던 도루가 멍하니 서있었다. 엄마, 나 배고파. 루리코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럼 스키코 누나한테 밥을 달라고 해서 먹어. 하고는 나스의는 요시코의 집 쪽으로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 아직도 안 보여요? 소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요시코의 어머니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면서 나왔다. 시범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 아이 혼자서는 좀처럼 숲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시범님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인걸요? 요시코의 어머니는 계다를 아무렇게나 신고 먼저 뛰기 시작했다. 나스에는 게이조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될 수만 있다면 게이조에게 알리지 않고서 루리코를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자기 집 주먹나무 생울타리 옆으로 달려나가 시범님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보았더니 시범님은 지죽은 듯 조용하고 애들의 목소리도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이 시범님은 아사히가와 영림국 관할의 구규림으로 북해도에서 가장 오래된 애국 침엽수를 주로 한 인공님이었다. 총 면적이 18.4의 헥타르 정도이고 소나무와 독일 가문비, 구주적송 등 나무가 열대 여섯 종류나 되고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 큰 숲을 이루고 있었다. 시범님에는 관리인이 쓰고 있는 오래된 집과 지붕이 붉은 창고가 있었다. 스치구치의 집은 이 시범님 입구에 있는 키가 큰 스트로부스 소나무 숲으로 정원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집은 아름다운 주먹나무 생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낮은 문으로 꾸며졌고 붉은 양철 지붕의 2층 양옥과 파란 양철 지붕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견고한 집이었다. 이 시범님을 300미터 정도 통과하면 이식가리 강의 지류인 비에이 강가에 이른다. 얼음을 녹인 듯한 맑은 강물 저쪽에는 스키장으로 이용되는 이노자와 산이 보이고 저 멀리 동쪽으로는 타이세스 산으로 이어지는 독하치다케의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매우 아름답다. 아이들은 숲속에서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을 하다 실증이 나면 비에이 강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다. 그러나 오늘은 아사히가와의 여름축제를 구경하러 갔는지 숲속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숲속은 어두컴컴했다. 루리코! 루리코! 나스에는 딸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애처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스에는 겁이 났다. 이때 관리인이 숲속에 자기 집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원장 사모님 무슨 일입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숲속에 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는 언제나 친절하게 루리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사내였다. 나스에와 요시코의 어머니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요시코의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지 독일 가문비나무 숲 쪽으로 달려갔다. 나스에는 선체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숲속에서 산 비둘기에 나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루리코하고는 놀아주지 않아! 라고 했던 루리코의 말이 자꾸 생각나. 나스에는 비틀거리면서 걷기 시작했다. 좀처럼 햇빛이 들지 않는 숲속의 길은 습기가 차 축축하고 부드러웠다. 그 후기를 걷자 불안감이 발밑에서부터 위로 스며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스에는 움푹 패인 곳으로 들어서자 무엇인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까마귀의 시체였다. 죽은 까마귀의 깃털이 그 주위에 널려있었다. 나스에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숲속에는 저녁롤이 지고 있었다. 마치 안개가 끼어있는 것 같은 흐린 빛이었다. 나무 사이를 넘어서 비스듬하게 내려쪼이는 석양롤은 여기저기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으나 그 줄무늬마저도 어슴풀에 희미하게 보였다. 루리코가 없다는 거요! 나직하지만 엄한 게이조의 목소리였다. 나스에는 움찔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루리코가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소? 나스에는 벌벌 떨면서 게이조를 보았다.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스에는 이렇게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는 것은 싫어요. 지금까지의 나스에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무라이와의 관계가 어쩐지 꺼림찍했고 루리코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나스에는 무기력하게 우물거렸다. 두 시가 지났을 무렵일 거예요. 왜 나에게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소? 나스에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로 그 의무름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와 축제 구경이라도 간 것이 아닐까? 나스에는 이런 생각이 스치자 퍼뜩 얼굴을 들었다. 무라이가 루리코를 축제에 데리고 갔을지도 모른다. 이만큼 찾아서 눈에 띄지 않는다면 혹시 그럴지도 몰라. 루리코가 무라이 선생도 싫어 라고 말했지만 어린아이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리하지 않았겠는가. 루리코는 원래 사람을 잘 따르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무라이가 이리 오너라 하고 손을 내밀자 기꺼이 따라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지만 왜 무라이는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루리코를 데리고 갔을까? 무라이는 너무해요.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던 나스에게 뭐? 무라이? 무라이가 어떻다는 거요? 게이조는 나스의 이 말에 울컥 우라가 치밀었다. 사실은 오늘 무라이시가 와서 무라이가 찾아왔었단 말이요? 당신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잖아. 어째서 말하지 않았어? 어째서라니요? 탐색하는 것 같은 게이조의 눈을 보자 나스에는 화가 났다. 잊고 있었어요. 무라이 같은 사람이 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가? 게이조의 말이 도중에서 끊겼다. 나스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에 게이조는 분노와 질투심이 불끈불불끈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게이조는 자신을 억제했다. 그것은 그의 성격 탓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좋아. 그건 그렇고 무라이가 돌아간 시간은 몇 시지? 당신이 집에 돌아오시기 15분이나 20분 전이었어요. 틀림없이 무라이시가 루리코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나스에는 무라이가 루리코를 데리고 축제를 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안도감을 느꼈다. 무라이는 게이조가 내일 돌아온다고 알고 있었다. 나스에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헤어졌지만 밖에서 놀고 있는 루리코를 축제에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준 다음 자연스럽게 저녁에 집으로 오기 위해서 루리코를 데리고 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거 루리코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하고 나스에를 놀라게 할 작정인지도 몰랐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마디 양해만이라도 구했다면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면서 나스에는 게이조를 따라 숲을 나왔다. 정말로 무라이가 데리고 간 것일까? 숲을 나오자 게이조가 반신 반의의 얼굴을 하고 나스에를 뒤돌아보았다. 어머? 어찌된 영문이에요? 숲 입구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게이조와 나스에는 요시코의 어머니가 가뭄비나무숲의 샛길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말했다. 이거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왔던 손님이 축제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찾아봐도 없으니 틀림없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혹 유괴가 아닐까 생각하고 걱정했거든요. 유괴라니요? 설마 하는 듯 게이조는 살짝 웃었다. 웃는 것을 보고 왜 있었잖아요. 몇 사람이 유괴된 사건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고약한 일만 찾고 하지만 루리코가 그렇지 않다니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유시코의 어머니가 떠나자 나스에는 또 왠지 불안해졌다. 집에 돌아왔더니 식사를 끝마친 도루가 피곤했던지 식탁 옆에서 자고 있었다. 무라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무라이는 집에 없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군요. 나스에는 무라이가 혹시 집 근처까지 루리코를 업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보았다. 여름해는 길었다. 7시가 지났는데도 바깥은 아직 밝았다. 키 큰 옥수수 잎이 바삭바삭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무라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 게이조가 초조한 표정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식사할까요? 아니 됐어. 식사보다는 경찰에 전화를 해야겠어. 게이조는 라스에를 질책하고 욕을 퍼붓고 싶은 생각을 억제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화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요란스럽게 벨이 울렸다. 틀림없이 무라이 씨일 거예요. 나스의 말에 게이조는 잠깐 자기의 아내를 뒤돌아보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스의 씨. 무라이의 목소리였다. 나스의 씨가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져서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스의 씨라고 부르게 되었지. 게이조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보세요. 전화를 주셨다고 하던데요. 화내고 계신 것 아니죠? 오늘은 정말로 신뢰가 많았어요. 무라이는 나스의가 수화기를 기해대고 꼼짝도 않고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상대를 나스의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목소리였다. 나스의 씨. 여보세요. 들립니까? 역시 아무 대답도 않는 것을 보니까 화가 많이 나신 거군요. 무라이가 말했다. 게이조는 뒤에 서 있는 나스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역시 화내고 계시는군요. 게이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던 전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나스에는 숨을 죽였다. 여보세요. 아까는 실례했습니다. 저 루리코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나스에는 되도록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게이조를 의식해서인지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더 굳어졌다. 네? 루리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라스의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무라이는 루리코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 루리코가 안 보입니다. 언제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무라이와 단둘이 있던 그때 루리코는 응접실을 나가 이제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저 우물거리더니 나스에는 게이조를 보고 나서 말했다. 모르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실례했습니다. 무라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스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무라이도 모른다는 거요? 게이조는 당황했다. 무라이가 모른다면 루리코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게이조는 멍하니 서 있는 나스에를 밀어 제치듯이 하여 수화기를 들자마자 경찰을 불렀다. 어린아이가 없어져서 신고한다고 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아주 한가한 어조로 경찰은 대답했다. 올해 축제는 미아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나 늘었어요. 오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는 길을 잃을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이조는 경찰의 무심한 말에 화가 나서 재빠르게 경위를 설명했다. 혼자서 시내 쪽으로라도 나간 것이 아닐까요? 글쎄 평상시에는 이 주변에서만 놀았지 멀리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어떻든 간에 오늘은 축제니까요. 이웃집 누군가 근처의 아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루리코가 따라갔을 수도 있겠지요. 축제 때문에 경계를 하느라 인원이 부족했던지 피곤한 목소리였다. 혹 유괴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서요. 자기 입에서 나온 유괴라는 말이 흉기처럼 게이조의 가슴을 후벼왔다. 유괴입니까? 잠깐 말을 멈추고 나서 경찰이 물었다. 목격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을 듣지는 안 왔습니다만 그러면 전화나 무엇인가로 협박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마 길을 잃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일단 담당하게 연락해놓겠다는 말을 남긴 채 경찰의 전화가 끊어졌다. 만일 유괴를 당했다면 누군가의 눈에 띄었겠죠? 한낮이었는걸요. 나스에는 가냘프게 부정했다. 그러나 이 숲을 빠져나가 제방을 따라가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길쪽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게이조의 목소리가 어두웠다. 경찰에 일단 신고는 했지만 게이조도 나스에도 불안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다. 경찰만을 의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게이조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당직 의사가 놀라서 바로 누군가를 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게이조도 나스에도 부엌에서 빨래하는 스키코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조그만 소리에도 움찔하고 어깨를 떨고 일어나는 나스에를 게이조는 불쾌한 듯 응시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나스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자기의 출장 중에 나스에가 무라이를 만났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집에는 게이조뿐만 아니라 스키코도 도루도 루리코도 아무도 없질 않았는가. 단 둘이서 만나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남자를 끌어들여서 라는 음란한 말로 형용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했다. 더구나 그러는 동안에 어린 루리코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게이조는 일단 입을 열면 한없이 마구 호통칠 것 같은 자신을 감지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고함을 지르는 것을 게이조는 가장 수치스럽고 경멸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잠시 후 병원에서 중년 인부 두 사람과 젊은 일과의사인 마찌다. 그리고 무라이가 왔다. 이미 밖은 캄캄해져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게이조는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무라이를 향해서 살기 띈 눈초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스에와 스키코를 집에 남겨두고 일행은 해중 전등을 손에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의 나무 하나하나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해중 전등을 어두운 쪽을 향하여 비추면 거기에 누군가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이런 시간에 루리코가 숲속에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 숲속에서 루리코를 찾는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졌다. 게이조는 문득 무라이가 루리코 있는 곳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스쳐서 갑갑한 마음의 걸음을 멈췄다. 드디어 강가에 이르렀다. 갑자기 시야가 넓어지고 하늘에는 맑은 별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혹시 루리코가 강에 빠진 것은 아닐까 평소에도 숲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 루리코가 이 강까지 혼자서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게이조는 발길을 돌려서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다. 전등을 비추자 불빛 속에 키가 큰 남자가 나타났다. 게이조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무라이였다. 무라이의 창백한 얼굴이 아주 기분 나쁘게 보였다. 깜짝 놀랐어요. 무라이 쪽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미안하오. 게이조는 자기의 놀라움을 숨기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무라이 자네 오늘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에 왔다면서 무슨 용무가 있어서 왔던가 그러나 무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준 전등으로 자신의 발밑을 비추었다. 시범님 근처 일대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코스까지 밤새 수색하고 모두가 피곤해져져 스지구찌의 집에 돌아왔을 무렵에는 벌써 3시가 지나고 있었다. 바깥은 여름이어서 벌써 통이 트기 시작했다. 나스에는 데프리에서 어제의 일을 생각하고는 자신을 책망했다. 그때 내가 루리코를 무릎에 안아올렸으면 좋았을 것을. 작은 손을 벌려서 나스에를 감싸앉던 루리코의 가련한 자세가 떠올랐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쯤 루리코는 이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불꽃 꽃무늬에 이불에 귀여운 베개가 주인을 기다리듯이 있을 뿐이었다. 엄마도 싫어 하고 말했을 때 루리코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나스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캄캄한 밤에 루리코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실세 없이 눈물이 흐르는 눈을 들어 밝아오는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숲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스에는 결혼했던 때를 떠올렸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게이조의 집에서 첫날 밤을 지냈을 때였다. 게이조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의 집에는 게이조의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당시 게이조는 대학 연구실에 있었으며 새 집은 사뽀루에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집에 들렀었다. 그날 밤은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어 숲의 나무들이 마치 입이 있는 것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서 바람은 더욱더 거세게 몰아쳤다. 숲은 잉잉하고 땅 밑에서부터 무엇인가 들 끓는 것 같은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나스에는 이 폭풍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여 부신코 게이조의 가슴에 매달렸었다. 나스에는 지금 그때의 무서운 예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피아노출이 갑자기 끊어졌던 것도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던가 하고 그녀는 겁을 먹었다. 나스에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쳐왔지만 지금까지 피아노출이 끊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루리코가 응접실에 들어왔을 그때로 시간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미모라든가 재산은 물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노라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이러한 일은 바로 13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 한 번만 더 루리코가 엄마 왜 그래? 하고 응접실에 들어왔던 그때로 시간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단단히 가슴에 꽉 깨어나서 절대로 루리코를 떼놓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때라도 안아줄 수가 있었어. 그때라도 말이야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왜 밖에서 놀고 있거라 하고 쌀쌀하게 말했을까 그때 나는 루리코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무라이하고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나라는 여자라고 나스에는 자신을 욕했다. 천벌을 받았다는 느낌이 나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남편 이에의 남자에게 정을 주는 그 순간에 그렇게도 신속하게 벌이 내려졌단 말인가 어떻게든지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어떤 책이 지나가버린 시간만은 신이라도 되돌릴 수 없다고 쓰여져 있었던 것을 나스에는 기억해냈다. 긴 의자에 앉아있는 무라이의 멍하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얼굴이 이상하게도 음탕하고 건전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냈던 것이 저 남자하고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을까 나스에는 자기 자신의 바보스러움이 후회되어 견딜 수 없었다. 끝끝내 게이조와 나스에 그리고 무라이 세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시계가 다섯시를 쳤다. 벌써 태양은 떠 있었다. 스키코는 일어나서 부엌에서 딸가닥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심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게이조도 나스에도 무라이도 의자에서 후다닥 일어섰다. 게이조가 맨 먼저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문을 열자 장화를 신은 남자가 서있었다. 이 지어 특정 우체국장 이었다. 대게딸 루리코가 죽어있어요? 하고 말하는 우체국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그리고 이가 딱딱 마주칠 만큼 심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죽어있어요? 어디에? 강가에 지금 낚시하러 가서 보았소. 게이조는 지난밤 현관 입구의 마루 옆에 놓아두었던 왕진 가방을 눈 깜짝할 사이에 옆에 끼고서 집을 뛰쳐나갔다. 나스에는 게이조보다 먼저 뛰어나갔다. 우라이는 잠자고 있는 마스다와 두 사람의 심부름꾼을 두들겨 깨웠다. 게이조는 숲속으로 달려갔다. 강가까지 수백미터의 길이 백리나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죽어있다는 말을 들었어도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괜찮아. 죽지는 않았을 거야. 기절해 있을 뿐일 거야. 루리코를 품에 안고 올리를 상상하면서 게이조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죽었을 거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단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희미하게 남아 유지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루리코의 생명의 불꽃이 정말로 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어디에서 나스에를 앞질렀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숲을 빠져나와서 강가의 작은 길을 달렸다. 얕은 여울을 날듯이 하여 건너자. 강가의 돌에 발이 걸려서 몇 번이나 넘어졌다. 강 저쪽의 흰 물체가 팔락거리고 있었다. 저기 있다. 게이조는 아침 태양빛에 하얗게 빛나는 천을 향해 돌뿌리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달려갔다. 꿈속에서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을 때와 같이 답답할 정도로 발걸음이 느렸다. 가까이 가니까 희게 빛나는 천은 루리코의 앞치마였다. 루리코는 땅에 엎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조그만 등에 흰 앞치마의 끈이 나비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루리코 무릎을 꿇고 안아올려서 얼굴을 봤다. 얼굴이 아주 창백했다. 그러나 루리코가 죽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맥을 짚어보았다. 그러나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아 맥이 뛴다. 그러나 그 맥은 금방 달려왔던 게이조 자신의 손가락 끝에 맥이었다. 급히 달려온 무라이가 손을 펴서 감고 있는 루리코의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동공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루리코는 핏기 없는 입술을 약간 벌리고 있었다. 겨우 들여다 보이는 입속으로 벌레 먹은 치아가 애처롭게 보였다. 게이조는 멍하니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 게이조의 몸에 부딪히듯이 나스에가 루리코의 몸을 껴안았다. 내 딸 루리코 루리코 나스에는 루리코의 이름을 부르며 세게 흔들었다. 아니 이게 뭐죠? 애과의 바스다는 쭈그리고 앉아서 루리코의 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원장님 목이 졸려져 있어요. 이것 보세요. 마스다가 애쳤다. 루리코의 목에는 확실히 목을 졸라 죽인 흔적이 있었다. 살해되었단 말인가? 루리코가? 게이조는 루리코가 살해되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심장마비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한 급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왠지 막연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피살되었다고요? 나스에는 애칭과 동시에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넘어졌다. 이때 무라이가 민첩하게 손을 뻗어서 나스에를 부축했다. 선생님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루리코하고는 놀아주지 않아. 하고 말했던 루리코의 말을 나스에는 다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라이의 무릎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나스에를 보아도 게이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베란간 머릿속이 멈춰버린 것 같이 뻥해졌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평온한 느낌도 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게이조는 지금까지 수십 명 인간의 죽음을 보아왔다. 그러나 그 어느 죽음보다도 루리코의 죽음은 현실감을 띠지 않았다. 믿을 믿을 수 믿을 수 없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흰 구름이 천천히 떠 가고 있었다. 오늘도 무척 덥겠구나. 게이조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무심코 시계를 보았다. 이는 임종시에는 무심코 시계를 보는 의사로서의 습관 때문이었다. 6시 5분이군. 그가 낮이기 중얼거렸을 때 가정부인 스키코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주위에 모여들었던 근처 여자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계속해서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무서웠던지 도루에 넘어갈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도루가 울고 있군. 게이조는 퍼트 제 정신이 들었다. 그제서야 루리코의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부터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단지 털썩하고 강가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스다가 루리코를 살짝 강가에 눕히는 것도 나스에를 무라이하고 다른 누군가가 부둥켜안고 데리고 가는 것도 멍하니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원장님 살피듯이 게이지를 보고 있던 마스다가 그를 불렀다. 응? 경찰에 연락했으니까 곧 올 겁니다. 원장님 원장님 경찰에게 아 정말 미안해 게이조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붕 떠있는 것 같은 자기의 동작이 느리다는 것을 느끼면서 게이조는 루리코의 손을 살그머니 잡았다. 작고 찬 손이었다. 죽었어. 자신의 손가락은 따뜻하게 살아있는데 피부 한 겹을 사이에 두고 루리코의 손가락이 차게 죽어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게이조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죽었어. 게이조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내 아이가 살해되었다는 있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그는 알지 못했다. 결혼한 이후 그들 두 사람의 장래에 이처럼 무서운 날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게이조는 처음으로 미래의 불안함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루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게이조가 뒤돌아보니까 스키코에게 어깨를 안겨서 흑흑 흐느이면서 사라져가는 도루의 모습이 보였다. 누가 죽인 것일까 게이조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사라져가는 도루의 모습이 보였다. 누가 죽인 것일까 게이조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누가 아무 죄도 없는 루리코를 죽였단 말인가 게이조는 증오심으로 온몸에 피가 일제히 모공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침부터 쨍쨍 내리쪄이는 태양을 쳐다보았다. 이 태양 아래 누군가 루리코를 죽인 놈이 있다. 그 놈은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게이조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미국의 비행기 편대가 조를 짜서 게이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다. 비정한 소리였다. 루리코의 장례식이 끝나고 10일 정도 지났다. 일찌감치 병원에서 돌아왔던 게이조는 2층 서재의 책상에 기대어 루리코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루리코를 죽였을까? 무엇 때문에 죽였을까? 사건 이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생각했던 일을 지금도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장례식 때였다. 분양을 올리려고 무라이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일어섰다. 그때 게이조는 무심코 무라이를 보았다. 한순간이었지만 무라이가 범인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게이조는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서재 창으로부터 키가 큰 스트로브스 소나무 숲이 10미터 정도 앞에 보였다. 게이조는 어두운 나무 숲속에서 꼼짝도 않고 눈을 돌린 채로 그 숲속의 오솔길을 범인의 손에 끌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항도 하지 않고 따라갔을 루리코를 해상하고 있었다. 그 범인이 무라이일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 장신의 무라이가 루리코의 손을 끌고 등을 구부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게이조는 상상했다. 그 놈 말고 누가 루리코를 데려간단 말인가. 그렇게는 생각해도 무라이가 루리코를 살해할 이유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라이가 범인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무라이의 희고 큰 손이 루리코의 목을 조르는 모습까지 눈에 서냈다.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밖의 창문으로 노란색 풍선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고무 풍선은 흰 실을 끌고 한들 한들 바람에 나붓기듯 창을 스쳐 지나갔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게이조는 갑자기 눈물이 복받쳐 올라서 책상 위에 엎드렸다. 노란색 풍선이 가련한 루리코의 영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루리코를 잃은 슬픔이 십일이 지난 지금 비로소 몸 구석구석 까지 깊이 베어드는 것 같았다. 아내인 나스에도 아들 도루도 화려한 양옥집도 원장이라는 지위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해도 이보다는 슬프지 않을 것 같았다. 세살짜리 루리코가 어두컴컴한 숲 저쪽 강가에서 어느 놈인가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루리코가 가련해서 견딜 수 없었다. 게이조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죽여서 울었다. 그 사건 전날의 아침 일이었다. 루리코는 출장 가는 게이조의 손에 평상시처럼 매달렸다. 아빠 손은 정말 커 루리코는 자신의 작은 손을 게이조의 손에 포개면서 말했다. 그때 게이조는 투명한 루리코의 손에서 문득 불행한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아버지와 루리코의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 되었던 것이다. 아빠 손은 정말 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루리코의 짧은 일생의 최후의 말이 되었다. 게이조는 눈물을 닦던 손수건을 잠시 눈에 대고 있다가 얼굴을 들고 꼼짝 안고 자기 손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 손으로 루리코를 구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손이 크기만 할 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손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빠 손은 정말 커 라고 말했던 루리코는 아버지의 손이 믿음직하게 생각되었을까 아니면 다만 크다는 놀라운 뿐이었던 것일까 게이조의 이 손에는 루리코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았다. 느긋한 기분으로 루리코를 안아올렸던 일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하고 게이조는 회상하고 있었다. 루리코는 1943년 봄 전쟁 중이어서 병원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났다. 게이조의 아버지는 사람이 부족하여 과로로 쓰러지셨고 그때 2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게이조가 병원 경영을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쟁 중이었으므로 의사도 간호사도 약품도 그리고 식량도 모두 부족한 가운데 게이조는 병원을 잠시 폐쇄할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종전이 되면서 예금이 붕쇄되고 화폐개혁으로 인해 병원 경영은 더욱 곤란해졌다. 20년 동안이나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무장의 수환이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지도 몰랐다. 그때 사무장은 아름다웠던 병원의 정원을 감자밭으로 만들고 입원 환자에게는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때 병원 안팎이 좀 더러워졌었다. 이때 게이조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인원 부족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마음고생이 많던 그때 느긋하게 루리코를 안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겨우 세 살까지 밖에 살 수 없었던 루리코의 삶에 전쟁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이조는 루리코를 아는 일이 거의 없었던 자신의 양손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인 자신의 이 손에 안기는 일이 적었던 루리코가 어떤 이유에서 였던지 이 세상과의 인연이 적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 어리고 가는 목이 어느 놈인가에 의해서 졸려 죽은 것을 생각하면 게이조는 큰소리로 울부짖고 싶었다. 루리코를 살해한 범인의 손은 어떤 손일까? 자꾸 무라이 생각이 났다. 그러나 병원에서 만나는 무라이는 사건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게이조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라이를 의심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나스에를 의뢰해 주기 위해서였다. 나스에는 루리코가 죽은 이래 거우의 병상에 누워있기만 했다. 의자에서 일어선 채로 게이조는 잠시 망설였다. 그날 무라이와 나스에가 한방에 있으면서 루리코를 뜨거운 햇볕 아래로 내 쫓았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게이조는 나스에를 책망하고 싶었다. 또 힐책 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오늘까지 꾹 참고 견뎌 왔다. 왜냐하면 루리코가 죽은 후 나스에는 계속해서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루리코가 불쌍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흥분되어서 울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나스에가 미웠던 적은 없었다. 강가에서 나스에는 무라이에게 안기듯이 기절했다.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와서 게이조는 질투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마누라를 얻고 난 이후부터 본 뒤 선천적으로 질투심이 많은 게이조의 질투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평소에도 애출에서 돌아온 나스의 얼굴이 평상시보다 생기가 돌고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게이조는 의심에 의심을 낳게 해서 괴로워지는 수가 많았었다. 몹시 생기가 돌고 있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하고 마음 가볍게 한마디 물어볼 수도 있으련만 조금이라도 나스에를 의심했던 일로 해서 자기 혐오에 빠져 물어볼 수 없어져버렸다. 나스에는 또 그녀대로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입이 무거운 데가 있어. 그것이 때로는 게이조를 괴롭게 했다. 게이조는 또 다시 루리코가 피살되었던 날 나스에와 무라이 두 사람만이 응접실에 있었던 일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고 있었다.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무라이와 나스에가 루리코를 살해한 셈이 되는 것이다. 게이조는 소리를 내어 이렇게 말하고서 서재를 나왔다. 바로 계단을 내려오면 복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응접실 식당방 부엌 그리고 막다른 곳에 부엉문이 있고 복도의 왼쪽에는 일본실 응접실 과 침실 있었다. 그의 또 저쪽에는 넓은 텐마루가 기역자로 되어서 가정부 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게이조가 침실에 들어가자 나스에는 일어나서 문쪽으로 등을 향하고 앉아 있었다. 게이조가 방에 들어왔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나스에는 꼼짝도 않고 숲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스에 가슴에 틀림없었다. 여보 나스에 다시 한번 나스에를 불렀을 때 식당방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와다 순경입니다. 게이조씨 범인을 찾았어요. 라는 루리코의 사건으로 친숙해진 와다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범인이요? 찾았다구요? 게이조는 무라이의 이름을 언뜻 떠올렸다. 게이조는 자신의 목소리가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후드루들 떨렸다. 동시에 와다 형사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네? 뭐요? 아 여보세요? 전화감이 멀군요. 들립니까? 여보세요? 들리네요. 범인이 누구죠? 사이시 스지오인데요. 사토의 사자에 돌석자를 쓰는 사이시 스지오라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까? 무라이는 아니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이조는 무라이의 이름이 들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에 어딘가에서 무라이가 범인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어긋나자 한순간 게이조는 멍한 느낌이 들었다. 사이시 스지오? 어딘가에서 한 번 들은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많은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짐작 가는 곳이 있는가 하고 물으면 있는 것 같기도 하여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게이조의 대답이 없자 와다 형사는 조금 서둘러서 물었다. 아니요. 혹은 한 번이라도 진찰했던 적이 있는 환자인지도 몰랐다. 모르겠어요. 게이조는 말하고 나서도 선뜻 단념을 못하고 어쩌면 진찰했던 환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전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직업이 직업인 만큼 일단 병상일지를 조사해보고 나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시 스지오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게이조는 본 적이 없는 그 남자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게이조는 증오 때문에 급격히 몸이 부풀어오는 것 같았다. 남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 죄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죄책감이 수반되지 않는 사례 때문에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실은요 사이시 스지오는 죽었어요. 죽다니요? 게이조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방금 그놈을 힘껏 목 졸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죄송합니다만 그놈은 유치장에서 목을 매 죽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한 농담하지 마라 하고 게이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놈은 어째서 무슨 원한이 있어서 루리코를 죽였단 말입니까? 사포르에서 전화로 알려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알게 되면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이조는 수화기를 기해된 채 멍하니 서있었다. 잠시 후 게이조는 전화가 이미 끊어져 있는 것을 알고는 느릿느릿 식당방을 빠져나왔다. 왜 루리코는 사이시스지오라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살해당했을까?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왜 루리코는 그 남자를 따라서 강가에까지 갔을까? 게이조는 아무래도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집안에는 단지 무라이하고 나스의 두 사람만이 있었다. 스키코와 도루가 없으면 적어도 루리코만이라도 옆에 앉혀놓고 있을 정도의 교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 남편 이의 남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루리코는 같이 상대만 해주면 하루 종일이라도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전에 나스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 루리코를 집안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까. 루리코를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손에 끌려가게 놓아둔 것은 무라이하고 나스의 두 사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범인 사이시 스지오라는 남자는 원래부터 미웠다. 하지만 그 미운 상대에게 게이조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범인은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다. 이렇게 된 바인은 무라이하고 나스의 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만이 게이조의 기분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침실에 돌아와 보니 나스의는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다. 복도를 사이에 둔 식당방에서의 전화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나스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뿔끄러미 앉아있기만 했다. 정말 범인에 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것일까. 증오의 눈으로 나스의 를 쏘아보던 게이조는 불안해졌다. 너무나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나스의 를 다시 보았던 게이조는 엄질했다. 아까부터 같은 자세로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살아 숨쉬는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게이조는 거칠게 목단꽃 색깔로 된 이불을 밟고서 나스의 어깨를 안았다. 나스의 그녀를 불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죽은 사람의 그것보다 더 공허해 보였다. 여보 범인 범인 게이조가 그렇게 말했으나 나스의 는 힘없이 고개만 갸우뚱했다. 범인이 죽었어. 나스의 는 느린 동작으로 게이조를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정원 쪽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보였던 눈이 이상하게도 빛나기 시작했다. 아 저기 저기에 루리코가 있어요. 정원 쪽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스의는 비틀비틀 일어났다. 이 바보 게이조는 발버둥치는 나스의 를 꼭 껴안았다. 루리코 있는 곳으로 가게 해줘요. 저봐 저 나무 아래 루리코가 놀고 있잖아요. 게이조는 나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스의 미쳤어? 루리코 는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정원에 있을 리가 없잖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바싹 말라버린 나스의 어깨를 게이조는 힘껏 껴안았다. 제 4장 불빛 범인이 자살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게이조는 그 일주일 동안 몇 번이고 신문을 반복해서 읽고 지금도 서재의 책상 위에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다. 황금빛 저녁룰이 서서히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숲에서는 까마귀가 떼를 지어 소란스럽게 울고 있었다. 루리코를 살해한 범인 유치장에서 목을 매 자살. 4단 제목의 큰 활자를 보기만 해도 게이조는 가슴이 아팠다. 자살할 정도라면 루리코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게이조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으나 신문에서 눈을 딴 것으로 돌릴 수가 없었다. 아사히가와시 교회 가구라 읍 의사인 스지꾸지 게이조 씨의 장녀 루리코 3세가 교살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사뽀르 경찰서는 8월 2일 오후 사뽀르 시내에서 용의자 아사히가와시 교회 가구라 날품 파리인 사이시 스치어 28세를 체포 사이시는 루리코 사례를 자백 직후 그 경찰서 유치장 독방에서 입고 있던 셔츠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 사뽀르 경찰서는 2일 아침 사이시가 묵고 있던 2, 3위 여관 주인 나가사키 시치로 시로부터 어린아이를 동반한 거동이 수상한 남자가 묵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오후 3시 지나서 사이시가 애출하는 것을 기다려서 불신 검문을 했더니 날색에 도주했으나 행인의 협조로 곧 경찰에 체포되었다. 맨 처음 사이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다만 도망쳤을 뿐이었다고 말했었는데 밤에 잠을 잘 때 가위에 눌려 잠꼬대를 했다던데 라는 추궁을 받자 지난 7월 21일 아사이가와시 교회에 비에이 강가에서 루리코를 살아했던 일을 자박했다. 아래층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유행하기 시작한 영어로 된 동요를 도루가 불고 있었다. 게이조는 루리코가 도루와 이 노래를 함께 연약한 목소리로 부르던 것을 해상했다. 금세라도 루리코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게이조는 약간 풀이 세게 먹여진 유카타의 가슴 부분을 조금 벌리고서 신문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사이시의 사진이 실려있었다. 28세인 그의 나이보다는 더 늙어 보이는 약 35,6세 정도로 보였다. 사이시는 멍하게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있었다. 그러나 우람한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무엇인가 힘이 빠진 것 같은 슬픈 느낌의 표정이었다. 얼굴은 의외로 단정한 편이고 눈썹이 짙고 수려한 이마 언저리에는 지적인 느낌조차 감돌았다. 약간 두터운 입술주의가 어벙한 느낌이었으나 빵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경력이 이러한 생김새와는 어울리지가 않았다. 이놈이 루리코를 죽였던 놈인가. 게이조는 미간을 찌푸리고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적의와 미음을 갖고 뚫어지게 보아도 범인의 얼굴에는 흉악한 곳이 없었다. 루리코가 이놈의 손에 끌려갔다고 해도 이놈의 인상으로 보아서는 사실 것 같지가 않았다. 사진 아래에 범인 사이시가 걸어온 길 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범인 사이시의 걸어온 길 사이시 말에 의하면 사이시는 동경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양친을 관동 대지진때 일시에 잃어버리고 아우머리현에 있는 백부의 농가에서 자랐고 1934년에 대흉작으로 16살 때 되어서 북해도의 노동판에 팔려 그 노동판을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1941년에 입대하고 중부중국에서 전투에 참가해 거기에서 부상을 입고 제2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종전 직전에 삿벌으로 왔다. 그 일용직 일꾼으로서 아사이가와시 교회 가구라읍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했다. 내연의 처 고도는 여자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사망했다. 게이조는 기사를 암송할 정도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루리코의 아버지 스지꾸찌 게이조는 경찰에서 전해 들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기사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슬펐다. 저녁놀은 이미 어둠에 물들어 있었다. 게이조는 어둑해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다 형사가 해 주었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차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갓난아이를 남겨두고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곤란했던 것은 저지였지요. 게다가 기저귀도 갈아주어야 했고 기저귀 빨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죠. 더욱이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 아이가 깨끗 울어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다행히도 새빵을 들고 있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어린아이를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식혀주기도 했지요. 그날은 축제 날이라 계속해서 다니던 도로공사가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더운 날이어서 아이도 어지간히 지쳐있었습니다. 에이 어린아이 같은 거 놓아두고 수영이나 하러 가자고 생각하고 집을 뛰쳐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게이조 씨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을 무렵 바로 그때 게이조 씨 집 뒷문으로 루리코가 달려나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사이시는 자기 아이도 이 나이 정도만 되었더라면 생각하고 가는 길을 멈춰 섰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루리코도 멈춰서서 사이시를 쳐다보았습니다. 귀엽구나 내과에 갈까 하고 말했더니 응 하고 대답하고는 바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과에 가니까 축제 때문인지 아무도 없고 루리코는 쓸쓸해져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이시도 수영할 생각으로 옷을 벗고 있었는데 루리코가 갑자기 엄마를 찾으며 끈질기게 울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사실은 마미아 형사가 사이시에게서 들었다고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어지간히 피곤해 있고 쇠약해졌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뿐 아니라 남의 집 아이까지도 울면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되어 자기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할 작정으로 목에 손을 대고 잠깐 있었는데 곧바로 축 늘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도망쳤다고 말하더군요. 사이시는 자백 후 심히 피곤한 얼굴로 마누라가 죽고 나서 20일간이나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았다며 낮잠을 자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의 갑작스런 자살은 아마도 발작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와다 형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신문에도 쓰여있었다. 지나가는 악마에게 걸린 격이군 게이조는 낮게 중얼거렸다. 만일 루리코가 1분 후에 집을 나왔더라면 범인 사이시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루리코는 운이 없었던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아니 사이시에게 있어서도 역시 불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루리코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도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게이조는 우연이라는 것이 주는 무서움에 온몸이 후드루들 떨렸다. 정신이 들어보니 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아까부터 숲에서 시끄럽게 울고 있던 까마귀들도 조용해졌다. 게이조는 전기 스탠드에 스위치를 눌렀다. 엄마를 찾으며 루리코가 울었기 때문에 하고 말했던 와다 형사의 이야기를 해상하자 게이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었다. 엄마하고 루리코가 울부짖고 있을 때 나스의 너는 무라이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게이조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나스의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다. 루리코가 나무 아래서 하고 나스의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게이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신분열증 일지도 모른다.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과 친숙해지기 어려운 나스의 성격으로 미루어 정신분열증 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선배인 정신과의사 보리시의 진단에 의하면 심한 정신 세약이죠. 신경 세약이라도 환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입원해서 전기시오크 치료를 받으면 아마 반달 정도면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서 게이조는 안심했다. 루리코의 환상이 보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니 나스의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로워했던 나스의를 마음속으로 계속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접 행동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루리코를 죽인 것은 너하고 무라이다. 게이조는 마음속에서 줄곧 그들을 비난했던 자신이 지독하게 냉혹한 인간으로 생각되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용서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세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리라고 그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 나스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회복이 빨라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정신도 빨리 원상태로 되었다. 식욕도 좋아지고 조금씩 살도 찌기 시작하는 나스에를 보자. 게이조는 왠지 그녀의 순조로운 회복을 솔직하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 의외로 강인한 정신이다. 용쾌도 미치지 않고 있을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게이조는 아직 나스에를 용서하지 않은 자신을 깨닫자 자기가 싫어져서 견딜 수가 믿기는 밉지만 생각해보면 사이시도 가련한 사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였다. 아빠 스키코 누나하고 이웃집에서 놀다 와도 돼? 아래층에서 도루의 소리가 들렸다. 아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야 해. 게이조는 도루와 놀아주지도 못하고 요즘 저녁 식사도 허둥지둥 먹고 2층 서재에 틀어박혀 버리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도루도 쓸쓸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놀아줄 기분이 아니었다. 게이조는 사이시에 관한 일을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겨우 16세 때부터 감옥방이라고 불려지는 중노동판에 팔려서 그렇게 심한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고아인 사이시가 가련하기도 했다. 게이조는 노동자들이 거의 알몸뚱이로 붉은 혼도시 하나만을 걸치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학생 시절의 여행지에서 보았던 적이 있었다. 저것이 인간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되는 무서운 얼굴의 십장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너무나 가혹한 노동 때문에 참지 못하고 탈출하면 총을 가진 십장들이 군용견 여러 마리와 함께 탈주하는 사람을 쫓고 운이 나빠서 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물속에 거꾸로 처박혀 지기도 하고 등을 부젓가락으로 지진다는 이야기도 그때 들었었다. 호카이도나 사할린에서 철도 도로 하천의 공사 등을 할 때는 일하기 전에 미리 임금을 받고 중노동을 하며 모든 건설이 이 일꾼들의 희상에 의해서 중공되었음을 개의조도 알고 있었다. 때문에 범인이기는 하여도 사이시가 16세 때 백부에 의해서 중노동판에 팔려갔다는 것에는 동정심이 잃었다. 그 노동판에서 일하다 군대에 입대했고 또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것이 아닌가 개의조는 사이시를 밉다고만 생각했을 뿐 오늘처럼 그의 과거를 동정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까 말까 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아이를 놓아두고 아내가 죽어버린 사이시의 마음에 상막함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이시가 루리코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노동을 하고 또 군대 생활을 한 사이시의 손은 너무나도 힘이 센 손이 되었을 는지도 모른다. 아마 조절해서 힘을 쓴다는 것 잊었을 는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살해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마도 사이시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증오심에 불타 죽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무서운 손으로 힘을 다하여 목 졸라 죽였다면 루리코가 너무나 불쌍했다. 사이시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에 루리코는 공포가 적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아버지로서 견디기가 쉬웠다. 아무도 없어요? 도둑들겠네요. 아래층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게이조는 유카타의 깃을 염미면서 말했다. 누구세요라니 누구세요가 다 뭡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다스코의 목소리도 몰라주다니 빨리 내려오세요. 상가에 무리할 정도로 밝은 목소리였다. 다스코는 나스에의 학창시절 친구이다. 이거 다스코 씨에게는 대적할 사람이 없군요. 게이조는 구원을 받은 듯한 심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뿐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혼자서 2층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스키코와 도루는 어디 갔어요? 나스의 옷을 몽땅 훔쳐가 버릴까 보다. 다스코는 웃지도 않고 불단 앞에 앉아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그때는 친절하게도 와주셔서 참으로 게이조가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양손을 짚자 다스코는 흑색의 세로줄무늬로 된 여자의 호도소매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면서 난 난 이런 게 정말 싫어요. 이 집은 나스에도 주인 양반도 다 같이 깍듯한 인사치레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모르는 사람 대하듯 서먹서먹한 태도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신뢰가 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텐데. 하고는 게이조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녀는 지그시 눈을 감고 담배를 피우면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동정심이 깃든 목소리였다. 큰일 났군요. 게이조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스코는 잠시 눈꺼풀을 누르고 나서 재차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그래요. 큰일이에요. 큰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때 쓰는 거지요. 루리코는 죽어버리고 나스에는 바보가 되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일은 어디에도 없죠. 지금 나스에게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제 오늘 주인양반이 문병을 오지 않았다면서 다녀가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나스에는 건강한 것 같던데요. 하나야 기류에 예명을 스승으로부터 얻은 다스코는 고운 손놀림으로 담배째를 덜었다. 도루는 어디 갔나요? 스키코하고 이웃에 놀러 갔어요. 도루도 쓸쓸하겠네요. 그런데 주인양반은 어때요? 다스코는 어때요? 하는 대목만은 상냥하게 말했다. 친숙해 보이는 둥근 얼굴에 확실하게 만들어진 쌍커풀의 눈이 싱싱하게 보였다. 다스코 다스코씨 오늘은 천천히 놀다 가십시오. 게이조는 손아래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다스코 앞에 앉으면 왠지 자신의 마음이 너무 솔직하게 되는 느낌이었다. 다스코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딴 말만 했다. 백중인데도 오늘 밤은 너무 서늘해요. 텐마루 유리문을 달아야겠어요. 주인양반도 거들어 주세요. 고운 팔로님으로 어두운 복도로 나가는 다스코의 뒷모습을 게이조는 바라보고 있었다. 활짝 열려있는 텐마루의 문을 닫자 갑자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밤이 깊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스코는 게이조가 차를 끓여오자 다리를 옆으로 꼬고 앉아서 말했다. 사흘 전에 말이에요. 사뽀로에 갔다가 띠시무라 다방에서 다가키 씨를 만났어요. 스지구치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고 안됐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이 안됐다는 말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 닭하키는 잘 있습니까? 여전히 건강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건강하고 튼튼해서 밉살스럽게 보일 정도의 사람이죠. 요 얼마 전에는 대단히 밉살스러운 말을 했었어요. 이상하게도 다스코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겠어요? 다스코는 잠시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들어보지 않으면 그렇죠? 당신들은 친구 사이니까 말하겠어요. 닭하키 씨가 유아원이라던가에 촉탁의사로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범인의 아이가 맡겨져 있다고 해요? 게이조는 자기 무릎에 날아온 조그만 나방을 화장지로 잡으면서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시 유아원의 범인의 아이가 맡겨졌다는 와다 형사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맞아 다카키가 관계하고 있는 유아원이지요. 그가 묘한 인연이라고 말하더군요. 이제부터가 정말 밉살스러워요. 수지구찐 놈 말이야. 너의 적을 사랑해야 한다고. 자주 학창시절에 주문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말이야. 설마 아무리 그렇다 해도 범인의 아이를 맡아서 기른다고는 말하지 않겠지? 라고 말이에요. 불단에 놓여있던 루리코의 사진으로 게이조의 시선이 저절로 돌아갔다. 루리코는 흰옷을 입고 약간 허리를 구부리고서 무슨 꽃을 내밀면서 웃고 있었다. 바로 일어서서 이쪽으로 달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이었다. 바보 바보 같은 범인의 아이를 맡다니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입구멍까지 치밀어오른 말을 게이조는 하지 않았다. 언젠가 도루가 적이 뭐야? 하고 물어왔을 때 적이란 가장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상대란다. 라고 말했던 자신의 말이 해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게이조를 보고 다스코가 의로 하듯이 말했다. 다카키씨에게 그것이 친구에게 할 말이냐고 크게 꼬지져 주었어요. 너의 적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는 스지구치씨에게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은가? 라고 말했더니 다카키씨가 스지구치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확실한 인물이라고 말하더군요. 게이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스코도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다. 침묵이 계속되자 게이조는 갑자기 지금 우리 집에는 다스코와 나 단 두 사람뿐이다 는 생각이 들었다. 다카키는 묘하게도 나를 과대 평가해요. 나는 적의 아이를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다스코하고 단 둘이서만 있다고 깨닫자 게이조는 침묵이 두려웠던지 말을 꺼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겉보기에는 성인군자 같지만 성인군자란 대수롭지도 않은 도깨비 같은 부류예요. 성인군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너무 믿으면 곤란해요. 조심해야 해요. 다스코가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도깨비라는 표현은 너무 심해요. 하기는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니까요. 게이조는 쓴웃음을 짓고 나서 정말 사이시아이를 맡아볼까 하고 한순간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스쳐가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아무리 그렇기로 사이시아이를 어떻게 기를 수가 있단 말인가. 왜 그래요? 왜 벌레 씹은 얼굴을 하죠? 일그러진 표정을 한 게이조에게 다스코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게이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니 이 사건으로 친한 사이가 된 와다 형사가 불쌍한 것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사이시 아이라고 말했어요. 엄마의 죽음도 아빠가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전만 먹으면 잔다고 합디다. 그래요? 그거 참 불쌍하군요. 다스코 씨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치밀었어요. 와다 형사에게도 말했지만 살해된 루리코가 몇 배나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물론 루리코도 불쌍하지요. 불쌍한 정도가 아니죠. 너무 비참한 걸요. 하지만 범인의 아이 역시 불쌍해요. 그럴까요? 게이조는 석연치 않은 얼굴이 되었다. 바닐 루리코가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스코에게 그런 말을 듣자 게이조는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이시의 아이도 불쌍하게 여겨졌다. 만일 루리코였더라면 불쌍했겠지요? 만일 자신의 아이였다고 한다면 또는 만일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하고 말하듯이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고 사물을 판단할 수가 없겠지요. 인간이란 기준이 되는 자가 몇 개나 있으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공평하게 생각하면 사이시 아이도 불쌍하죠. 그러나 계이조에게는 와다 형사나 다스코처럼 단순하게 불쌍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그 멋이 가슴에 남아있었다. 사이시의 아이를 맡아볼까 하고 아까 일순간이라도 생각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떠오른 한순간의 생각이 이제 그를 괴롭히고 나스에도 괴롭히는 일이 되리라고는 그때까지는 꿈에도 알 수가 없었다. 제 5장 석양 게이조의 병원은 아사이가와시 교회에 있었다. 양조장을 경영했던 할아버지가 땅값이 쌀 때 약 3천평 이상의 땅을 사두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사치스러울 정도로 널따란 대지에 병원을 지었다. 병원의 현관은 대문으로부터 60미터 정도 들어가야 있었다. 언젠가 다카키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다. 스지구찌 아버지는 환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게 건물을 지으셨어? 아이고 맙소사 간신히 병원문까지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현관까지 다시 10리나 더 가야되다니 환자란 한 발짝이라도 적게 걷기를 바라거든 피로에 지쳐서 돌아올 때는 게이저도 다카키의 말이 실감날 때가 있었다. 2미터 정도 높이의 단단한 화강암 문기둥에는 파출소 간판만큼 큰 널빤지에 스치구치 병원 이라는 빛바랜 먹긋이의 간판이 걸려있었다. 이곳도 집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주먹나무 생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전에는 문에서 보면 병원이라기보다는 박물관 이라는 느낌이 더 들었었다. 그것은 굵은 누름나무와 밑에서 세수로 갈라진 키 큰 개수나무 등 큰 나무들이 넓은 잔디밭에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 탓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아름다운 잔디밭도 여기저기 파헤쳐져서 감자밭으로 변해 있어 박물관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널따란 푸른 대지는 시내를 지나온 사람에게는 상쾌함을 주었다. 누름나무도 개수나무도 마가먹도 물론 심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일부 변해고 남아있는 나무였다. 여기에 곰이 올라가 갉아먹었던 흔적이 있단다. 게이조는 어렸을 때 병원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곧이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여기는 정원이라기보다는 숙과 같았다고 게이조는 기억하고 있다. 병원은 아이자형으로 지어져 있었다. 게이조의 아버지는 맨 처음 애과의사였으나 환자들이 다른 병도 진찰해달라고 요청해 오면서부터 어느 과라도 보아주는 일반의사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1930년 여기 병원으로 옮겼을 때 애과의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병설하고 새로운 병원 경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세월은 참으로 빨라 지나가는 법이다. 루리코가 죽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게이조는 석양이 밝게 비치는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게이조가 복도에서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아 죄송합니다. 안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게이조에게 부딪힌 사람은 마스사키 유카코였다. 그녀는 작지만 새카맣고 둥그런 눈과 작은 입술에 무엇인가 필사적인 표정을 담고 순식간에 달려나갔다. 게이조는 종종 걸음으로 사무실 쪽으로 사라져가는 유카코의 날씬하고 연약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유카코가 뛰어나온 문틈으로 갈색병이 늘어놓아져 있는 약장이 보였다. 게이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에 서 있던 무라이가 흰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게이조를 보고 가벼운 웃음을 띄었다. 무라이의 가벼운 웃음은 이 방을 뛰쳐나갔던 유카코의 진지한 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게이조는 지독히 불쾌했다. 나세와 무라이가 자신의 집 응접실에 단돌이 있었던 일이 다시 생각났던 것이다. 그때도 이놈은 이런 기분 나쁜 웃음을 띄우고 있었겠지. 게이조는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무라이의 얼굴에서는 가벼운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 잘 왔을 리는 없었다. 그렇습니까? 일부러 게이조는 얼빠진 대답을 했다. 무라이는 흰 가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말했다. 원장님께 의논 드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게이조는 아까부터 고조되어 오던 불쾌감을 억누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다. 무라이가 이 병원에 온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상담하겠다는 말인가? 게이조는 어쩐지 불안해졌다. 뭐 여기서는 상담하기가 그러니까 내 방으로 가시죠. 게이조가 먼저 일어서서 복도로 나갔다. 원장님 바쁘시지 않습니까? 무라이는 게이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면서 물었다. 무라이의 키는 게이조보다 5cm 정도 더 컸다. 별로 바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게이조는 온화한 어조로 대답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보기 싫은 놈에게는 보기 싫은 것처럼 말을 하면 좋으련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녁놀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키 큰 포플라 나무 아래에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 입원 환자의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다. 원장실의 문을 열자 저녁 햇살을 받은 방은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원장실이라고 해도 겨우 5평 정도의 방이고 창에는 흰 커튼이 한쪽으로 묶여 있었다. 창가에는 커다란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타이프라이터와 현미경 버너 등이 게이조처럼 고지식하게 보일 정도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 꽉 채워지게 걸려있는 아사쿠라 리키오의 설경이 원장실다운 분위기를 차아내고 있었다. 사모님께서 퇴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완쾌 되신 겁니까? 브라인은 긴 다리를 쭉 뻗고서 의자에 앉았다.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여름에 저녁 햇살이 뜨거웠다. 게이조는 덕분에 괜찮아요 하고 커튼을 잡아당기면서 무엇이 덕분이었다고 나는 말했는가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원장님 우리 병원 사무원으로 있는 마스사키 유카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라인은 넓은 이마에 드리워진 머리카락을 긴 손가락으로 쓸어올리면서 말했다. 어떻게라니? 게이조는 말을 더듬거렸다. 무라이의 상담이 마스사키 유카쿠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상당히 좋은 아이지 않습니까? 게이조는 재빨리 대답했다. 좋은 아가씨라고요? 무라이는 하나하나 달락을 짓듯이 말하고는 피식 웃었다. 무라이가 웃자 게이조는 조금 당황했다. 마스사키 유카쿠는 한마디로 좋은 아가씨라고 단언할 수 있는 아가씨가 아니었다. 유카쿠는 웨이브진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길게 등에 들이우고 언제나 천천히 걸어다니는 아가씨였다. 병원 복도 병원 사무실 공원 복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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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게 붙어있을 가깝게 붙어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게이조는 놀랐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을 유사코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같은 여자에게도 나이 든 사무장에게도 그와 똑같이 바싹 달라붙어 걸어가는 것이 몇 번인가 눈에 띄었던 적이 있었다. 아멘 유카코가 선천적으로 요부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의 유카코는 언제나 빈으로 얼굴을 막 씻은 것 같은 청결감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게이조를 보고 무라이가 다시 한 번 피식 웃었다. 그 계집아이는 원장님에게 홀딱 반해 있어요. 무라이의 말에 게이조는 속임수 쓰지마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온화하게 말했다.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려는 게 아닌가요? 그 아가씨하고요? 제가요? 무라이는 입술을 약간 벌리고 빈정거리듯이 웃었다. 저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럼 마스사키 유카코는 어떻게 하지? 글쎄요. 그 아이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원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게이조에게는 무라이가 몹시 불성실하게 생각되었다. 의논할 의논할 것이 마스사키에 관한 일인가요? 아니요. 의논할 일은 제 건강에 관한 일입니다. 당신의 건강에 관해서라고? 놀란 게이조가 직업적인 눈빛으로 무라이를 응시했다. 무라이는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게이조의 시선을 받았다. 원장님 저 결핵 같습니다. 결핵 이라니? 순간 게이조는 유사의 환자로 가득 찬 안과 대기실을 떠올렸다. 무라이에게는 이상하게도 환자가 많이 따랐다. 유사이는 더 인기가 있었다. 미남인 대다가 인간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 무라이의 손재주는 과장해서 말하자면 과의 천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수술도 아주 잘했다. 무라이가 이 병원에서 2년 동안 근무했던 성과가 이제 나타나는 중이었다. 지금 무라이를 시게 하면 병원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겠지. 게이조는 무라이의 건강보다도 병원 경영에 관한 일을 더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폐인가요? 네. 올범부터 가끔 식은땀이 나곤 했었어요. 미열도 이따금 있었습니다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혈을 조금 했을 뿐입니다. 각혈을 했다고요? 속으로 꼴 좋다 라고 부르짖고 싶은 냉혹한 생각이 들었다. 약간입니다. 잇몸에서 나오는 피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다음 검사를 해보았더니 폐결액 이기라고 하더군요. 공동이 있구나. 게이조는 등골이 오싹했다. 1946년경의 의학으로는 공동이 있는 결액은 거의 다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늘은 왠지 무라이가 단정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폐결액 발견에 의한 쇼크 타실런지도 모른다. 결액 이기라면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였다. 바로 엑스선 사진을 찍읍시다. 게이조는 다시 핏기가 없는 무라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과의사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네 그래서 말인데요 병원도 바쁜데 죄송하지만 도야에 가서 요양하고 싶습니다. 그래 멀리 도야로 가버리면 당분간은 낯세하고 만날 일은 없겠지. 게이조는 그렇게 생각하니 무라이의 발병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병원 경영면에서 보면 심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의사를 구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다. 당분간 안과는 폐쇄하는 수밖에 없겠군. 안과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도 퇴원시켜야겠지. 그러나 이 남자가 아사이가와에서 없어져 준다면 오히려 다양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엇갈린 생각 속에서 게이조는 무라이가 받은 충격을 헤아릴 수는 있어도 동정은 할 수 없었다. 무라이는 게이조에게 있어서 로리코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다. 더욱이 공범자는 자신의 처인 나세였다. 도야로 가는 것은 사무장을 시켜서 수속을 밟게 하지요. 이 병원에서는 안정되지 않을 것이고 아사이가와는 추워서 요양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요. 게이조는 말만은 친절하게 했다. 제6장 불꽃놀이 나세가 태어나고 난 후로는 집안이 눈에 띄게 깔끔해졌다. 사모님 그렇게 일을 하셔도 괜찮을까요? 스키코가 걱정할 정도로 나세는 부지런히 일을 했다. 몸을 움직이고 있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만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원래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나세는 기둥도 복도도 신경질적으로 자주 닦았다. 남들의 눈에는 쓰지구찌의 집도 이제는 본래의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나세는 아들 도루가 너무 졸라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직도 밝은 텐마루 끝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목욕을 하고 나서 육아타를 걸친 채 텐마루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정원을 보고 있었다. 루리코가 마가목 아래 나세가 손가락질했던 마가목은 쭉 고든 줄기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어서 집안에 앉아서는 가지 끝을 볼 수 없었다. 10미터는 댐직한 높이였다. 그 옆에 초본부터 잎이 붉은 들 단풍이 태양에 비춰서 한층 빨갛게 보였다. 연못가에 위령선 나무에 보랏빛 꽃이 저녁 햇살을 받아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게이조는 전쟁으로 오랫동안 정원손질을 하지 못했음을 생각했다. 병원 경영을 한숨 돌릴 때까지는 정원손질이 어렵겠군. 게이조는 다시 무라이의 발병으로 병원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양 중이라도 급료는 주어야 할 것이다. 일단 후임 의사에 관해서는 사무장과 상의에서 물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을 몇 번이고 나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내려 했으나 게이조는 꾹 참았다. 나스애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사실 무서웠다. 게이조는 도로하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나스애의 옆 얼굴을 보았다. 새카맣고 긴 속눈썹이 아름다웠다. 커다란 슬픔을 겪고 나스애는 한층 원숙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으나 그래도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스애가 문득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고 상냥하게 미소를 짓자 딴 사람처럼 입술이 요염하게 보였다. 육감적이었다. 저 입술을 무라이는 알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게이존은 불타는 질투를 느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말이 부싱코 입에서 나와버렸다. 무라이가 도야로 가게 되었소. 나스애는 움찔하고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이내 손에 들고 있는 불꽃을 보았다. 그래요? 조용한 음성이었다. 왠지 언제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 나스애에게 게이조는 의욕을 가졌다. 도야에 간다고 하면 결핵이냐고 놀라 물을 만도 한데 안 돼 엄마 그렇게 손을 움직이면 불이 붙지 않는 걸 도루의 말에 게이조는 나스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이때 게이조의 눈이 험상굳게 빛났다. 도루야 더 어두워지면 불꽃놀이를 하자. 이렇게 밝은 곳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구나. 나스애의 말에 도루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렇게 해요. 스기코 누나가 감자를 캐고 있구나. 도루도 도와줘야지. 감자? 와 재밌겠다. 도루는 불꽃을 놓아놓고 부엉문을 통해서 뒤뜰로 나갔다. 나스애는 텐마루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무라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불꽃놀이를 그만둬버린 나스애를 게이조는 초조한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나스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게이조가 묻자 나스애가 얼굴을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석을 부리는 것 같은 말투로 나스애는 게이조를 응시했다. 하얀 목이 눈에 띄었다. 글쎄 불아이에 관한 일인가 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서 게이조는 들고 있던 부채를 조용히 놓았다. 나스애는 게이조의 옆에 와서 앉더니 느닷없이 말했다. 저 나 여자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뜻밖이었다. 여자아이? 네,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조그만 여자아이를. 나스애는 왜 무라이에 관한 일을 물어보지 않을까? 무라이가 왜 도야여 가는지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것은 묻지 않고 도련 여자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을 꺼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기 아내이지만 나스애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아무 상관도 없는 행동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던 말도 나오는 대로 그냥 짓거리는 말 같았다. 여자아이를 갖고 싶건 남자아이를 갖고 싶건 당신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소? 어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스애의 흰볼이 붉어졌다. 나스애는 루리코를 출산한 가벼운 능망염을 알아서 피임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도루와 루리코만 있으면 아이는 더 필요 없어요. 나스애는 유순한 것 같으면서도 일단 말을 꺼내면 굽히지 않았다. 아직 젊은 몸인데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어쩐지 서운하고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나스애가 루리코를 잃은 지 49일도 지나지 않은 지금 여자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꺼내니까 당신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소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입양은 할 수 있잖아요. 루리코라고 생각하고 기르겠어요.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여자아이를 갖고 싶다니 루리코가 죽은 지 아직 49일도 지나지 않았소. 그렇군요. 그러니까 쓸쓸해요. 나 미칠 것 같이 쓸쓸해요.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여자아이라도 기른다면 어떻게든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조는 아직 나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라이가 도야에 간다고 했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자아이를 갖고 싶다고 한다. 설마 무라이가 없어진 쓸쓸함을 어린아이에게서 구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게이조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기분을 잘 모르겠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가 아닐까? 아니요. 나 벌써 신경세약은 다 나았어요. 나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지만 쓸쓸해서 미칠 것 같다는 것은 나스의 당신이 지쳐있다는 거요. 누구라도 어머니라면 저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쓸쓸하고 슬퍼서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은 일이 있으니까 시름을 잊어버리고 이제 눈물 같은 거 흘리지 않겠죠. 나스에는 눈물을 흘렸다. 게이조는 나스의 눈물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신경세약의 재발을 생각하면 나스에를 자극하는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자아이를 기르고 싶다구요. 나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여보 소원이에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아이를 기르다니 뭐 아이가 장난감인 줄 아나. 게이조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게이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나스에가 말에 열을 올렸다. 여보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부탁이에요. 여자아이라면 차차 그 아이가 루리코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루리코라고 생각하고 기른다면 아마도 죽은 루리코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게이조는 여자아이 같은 건 보고 싶지도 않았다. 특히 루리코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를 보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루리코 또래의 여자아이를 보면 당황해서 황급히 눈을 딴 곳으로 돌리고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 나스에는 여자아이를 보면 구멍이 뚫릴 정도로 주시하고 허리를 구부려 말을 걸기도 하고 껴안기도 했다. 그리고는 곧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면서 그 장소에서 사라지는 것을 게이조도 몇 번인가 목격했다. 게이조는 나스의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자란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 여보 소원이에요. 루리코의 49제가 지나면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게이조는 나스의 아버지 스가와 교수의 온화하신 모습이 떠올랐다. 나스에는 아버지의 어느 한 곳도 닮은 곳이 없었다. 죽은 어머니가 나스의 하고 닮았을까? 스가와 교수님도 그 점에 있어서 나처럼 괴로움을 당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나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 말이야 나스의 이제 여자아이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은데 게이조는 온화하게 말했다. 나스에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자아이를 갖고 하고 싶은 걸요. 나스에도 여자아이를 보는 것이 사실 괴로웠다. 하지만 루리코 하고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를 보면 말을 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여자아이들 중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리코 닮은 닮은 것이 반드시 있었다. 그것은 귀엽게 이지러진 충치라든가 비단과 같은 촉감의 피부 햇빛에 타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기는 머리 그리고 어린 말투 등이었다. 그들 여자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내 아이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강한 모성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바람은 보는 것도 괴롭다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초월하는 소망이었다. 어떻든 닮은 것 중에서 루리코의 모습을 몇만 분의 일이라도 좋으니까 나스에는 보고 싶었다. 아주 조그만 닮았어도 나스에는 그것에 집착했다. 여자아이를 기르고 싶다는 소원이 게이조에게는 엉뚱하게 생각되어도 나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떠한 형태로라도 좋으니까 나스에는 또 한번 루리코를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은 루리코를 죽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도 했다. 나스에는 게이조에게 자신의 심정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라면 게이조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더 이상하게 생각되어졌다. 나스에는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은 눈초리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원을 보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게이조는 다시 불안해졌다. 또 정신이 약간 돌아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자 타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애를 데려온다고 해도 동물의 새끼를 하나 데려오듯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데려올 수는 없잖소. 아무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 정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다카키 씨한테 물어봐주세요. 그분 유아원에 관계된 일을 하시잖아요. 다카키 말인가? 게이조는 지난 밤에 다스코하고 한 이야기를 생각했다. 네 틀림없이 다카키 씨라면 상담에 응해 주실 거예요. 음 그렇군. 참 이제 수박이 차가워졌을 텐데 부엌으로 가는 나스의 뒷모습을 보며 게이조는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허리가 남달리 날씬한 유카타를 입은 나스의 뒷모습은 항상 보아오던 남편의 눈에도 굉장히 요염해 보였다. 맛있을 것 같아요. 나스의 큰 접시에 담은 수박을 손님 방에 테이블 위에 놓고 게이조를 불렀다. 유아원에 있는 불행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죽은 루리코를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말이에요. 루리코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기르겠어요. 게이조는 수박을 먹으면서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해도 죽은 루리코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지금 본 아내의 요염한 뒷모습은 또다시 무라이를 연상시켰다. 무라이와 나스에가 그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게이조는 확실히 알고 싶었다. 무라이가 도야에 간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답이 없는 것이 어딘가 미심쩍었다. 나스에가 나가서 도루 스키코 수박 먹어 하고 부엉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상냥한 목소리였다. 나스에가 옆에 와서 앉자 게이조는 참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무라이가 폐결액에 걸렸대. 각혈도 하고 말이야. 나스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폐결액 특효약이 지금은 없으니까 도야처럼 기후가 좋은 곳에서 대기 안정요법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 도루가 달려 들어왔다. 와 잘 익었네. 손 깨끗이 씻고 와요. 나스에는 도루에게 상냥하게 미소지었다. 네? 도루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하고 세면장으로 달려갔다. 나스에는 다시 침묵하고서 고개를 숙였다. 도야에 가 있으면 문병 가기도 힘들 거야. 당신 그동안에 병문안 하러 가지 않겠어? 그러나 나스에는 게이조를 쳐다보며 어린애들이 하듯이 고개를 저었다. 가지 않겠소? 게이존은 애써 태어난 척 했다. 네. 하지만 문병을 가는 것이 원장의 안에 된 도리가 아닐까? 네. 하지만 나스에는 간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역시 그날 무슨 일인가 있었던 것이다. 게이존은 한방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으로 나스에를 추시했다. 무라이한테 가고 싶지 않은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스키코와 도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도루, 감자 많이 캤니? 도루에게 수박을 집어주면서 미소짓고 있는 나스에에게 게이존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도루, 산보나 갈까? 수박을 먹고 나자 게이조가 일어서며 말했다. 정말로요? 도루는 좋아서 손뼉을 쳤다. 게이조는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도루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루리코 사건 이후로 도루가 얼마나 쓸쓸한 나날을 보냈는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이다. 불꽃을 가져오너라. 와, 신난다. 도루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렇게도 신나니? 게이조는 도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아이만이라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 하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도루가 나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나세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게이조가 말했다. 엄마하고는 다음에 같이 가거라.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아까 무라이에게 병문안 가라고 해도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나세이를 게이조는 아니꼬께 여기고 있었다. 게이조는 그 기분 전환을 위해 산보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가시면 어두워져서야 돌아오시겠네요. 스키꼬가 해준 전등을 게이조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다녀오세요. 나스에는 게이조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게이조는 숲속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루리코 사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빠. 도루는 시범님 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잡고 있던 게이조의 손을 놓고 뒷걸음질을 쳤다. 바보같이 뭐가 무섭단 말이야. 아빠가 함께 있잖니. 게이조는 도루의 손을 잡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에는 불구스레한 저녁놀이 떠 있었다. 높은 스트로부스 소나무 가지 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다기보다 많은 스트로부스 소나무가 빙빙 하늘을 휘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디까지 갈 거야 아빠? 강가까지 강가까지? 도루는 겁이 났는지 게이조의 손을 꼭 잡았다. 게이조는 잡고 있던 도루의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저녁놀이 힘이 지고 해가 져서 도루도 게이조를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조금 가니까 통나무 다리가 물이 말라버린 조그만 냇가에 걸쳐져 있었다. 이 길을 이 다리 위를 루리코는 범인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앞을 가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도루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게이존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자 조금 높은 제방이 나왔다. 루리코 혼자서는 이 제방을 오를 수 없었겠지. 범인의 손에 끌려서 올라간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안겨서 올라갔던 것일까. 게이존은 루리코에 관한 일이 생생하게 생각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산빠로 오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제방 가득 노란 달맞이 꽃이 피어있었다. 제방을 내려가자 또 숲이 있었다. 독일 가문비나무 숲이었다. 낮에 와도 이 숲은 무언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해가 해가 지기 전의 숲속은 꽤 어두컴컴 했다. 나무 사이로 황금색 하늘이 무척 멀리 보이고 산비둘기 울음소리가 나직히 들렸다.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아 아빠. 두루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괜찮아. 도깨비 같은 건 어디에도 없어.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게이조도 왠지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유령이라도 나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령이라도 좋으니까 루리코가 그 부근 소나무 아래 서있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자기 집 정원에서 그것도 한낮에 루리코의 환상을 보았던 나세의 보성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게이조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세에도 루리코를 사랑하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의 게이조는 갈등을 느꼈다. 게이조는 루리코가 죽은 이후 나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냉정했던 자신을 뒤돌아 보았다. 루리코가 다녔던 숲속을 걸어가면서 게이조는 순수해지는 것 같았다. 숲속을 가로지르자 붉은 저녁놀의 하늘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가를 따라서 새끼리 하나 있었다. 게이조는 도루를 등에 업고 조리대가 울창하게 있는 길을 밀어 해치면서 앞으로 나갔다. 한참 가자 얕은 여울이 나왔다. 게다를 벗고 유카타의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조그만 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을 건넜다. 여기가 루리코가 죽어있었던 곳이에요 아빠. 도루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손가락질을 했다. 게이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루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루리코가 죽어있던 강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이 길을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갔던 40일 전의 일이 해상되었다. 두 사람은 자갈이 많이 있는 모래밭에 앉았다. 까마귀 왜 우는가 까마귀는 사내 거기까지 노래하던 게이조는 도루야 이 노래를 알고 있니 하고 물었다. 그 이상 노래를 계속하면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음 몰라요 난 그렇게 말하고 도루는 게이조의 곁을 떠나서 강을 향해 돌을 던졌다. 혼자서 돌을 던지는 도루의 모습이 저녁 햇살을 받아서 마치 그림처럼 보였다. 저녁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강을 향해 도루는 질리지도 않는지 돌을 던지고 있었다. 게이조는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을 켰다. 조금 강한 강바람 속에서 몇 번인가 성냥불을 켜고 있는 동안에 게이조는 자신의 몸속에서도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강가에서 바로 이곳에서 루리코는 살해되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을 정도라면 왜 그 당시 여기에 와서 살리지 못했을까 아무리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을 게이조는 반복해서 생각했다.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3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루리코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여기에서 루리코가 엄마 엄마 하고 울고 있었던 것을 상상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믿구나. 지금처럼 사이시가 믿게 생각되었던 적은 없었다. 게이조는 이를 악물고 그러한 미움을 참았다. 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렸다. 아빠 아빠도 돌을 던져보세요. 도루가 불렀다. 응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돌 팔매질 하자. 좋아 아빠에게 지지 않을 거야. 도루는 길을 쓰고 대여섯 개의 돌을 주워 모았다. 해가 막 지려고 하는 순간 타오르는 것 같이 흔들거리던 태양이 어느 사이에 산 너머로 사라졌다. 갑자기 강바람이 차가워졌다. 그때 게이조는 언젠가 이러한 저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그때였었다. 게이조는 지겨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이 강가였었다. 게이조가 17,8세 때 여름이었다.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여덟 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강으로 수영을 하러 온 적이 있었다. 수영이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녁해를 등지고서 강변의 버드나무가 거무수레하게 보이면서 바람이 불 잤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강가가 묘하게도 게이조의 마음을 흔들었다. 게이조는 애써 자연스럽게 여자아이를 무릎 위에 끌어안고서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라고 협박하듯이 따지게 말했다. 여자아이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꼼짝도 않고 게이조만 주시하고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그 이후 그 여자아이는 게이조의 얼굴을 보면 도망치게 되었다. 그 아이가 여학계에 입학하였을 무렵 대학생인 게이조는 시내에서 우연히 그 아이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여학생의 표정에 나타난 댕소를 게이조는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게이조는 그 아이가 몹쓸 병에라도 걸려 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다고 조차 생각했었다. 범인인 사이시하고 나하고 어느 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사이시는 여자아이를 보고 추한 열정을 느끼지 아니하였고 나는 여자아이를 보고 추한 열정을 느껴서 안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고 보면 사이시는 나보다는 좋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나라도 그 당시 그 아이가 울부짖었다면 목을 졸랐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고개를 숙였다. 의학박사인 스치구찌 게이조도 살인범인 사이시 스치오도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 게이조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혀 견딜 수가 없었다. 다스코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게이조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라는 다카키의 말을 회상하면서 게이조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정말로 다카키는 게이조가 사이시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신뢰하는 다카키를 배반하고 쉽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다카키만은 배반하고 쉽지 않았다. 학창시절 게이조의 하숙집에 와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하다노 세이이치가 쓴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을 보고 다카키는 순진하게 감탄했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뭐가 그리 재밌다고 너는 머리도 좋고 품행도 단정해 나는 여자를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너는 아무래도 그렇지가 않은 것이 너를 보면 다른 사람과 조금 틀린 데가 있는 것 같아. 게이조에게도 젊은 여성은 자극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었다. 사실 그는 다카키 같은 성격이 부러웠었다. 다카키는 스가와 교수의 딸이었던 나스에게 열정을 품고 잠옷 그답게 스가와 교수와 직접 단판을 지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스가와 교수에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그는 나스에가 스지구찌예의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녀를 단념하지 않겠다. 라고 다카키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기생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한 일도 있고 해서 게이조는 나스에와 더 가깝게 되었고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런 만큼 게이조로서는 다카키를 배반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다카키와의 우정이기도 하고 고집이기도 했으며 어떤 낭만이기도 했다. 정말로 범인의 아이를 맡아서 길러볼까? 며칠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다시금 가슴을 스쳐갔다. 내 아이를 죽인 범인의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게이조는 마음의 한 구석에서 다카키의 박수를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천박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나자 고지식한 게이조로서는 어디까지나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주위는 차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빠 빨리 불꽃놀이 해요. 도루는 게이조의 무릎을 흔들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깨를 바싹 붙여 강바람을 막으며 성냥을 그었다. 몇 개비나 성냥을 낭비하여 겨우 불을 붙이자 불꽃이 아련하고 가느다랗게 휘날렸다. 그것은 루리코의 짧은 생명을 연상케 하는 제 7장 초콜릿 무라이의 병문 안을 갈 수는 없어. 나스에는 게이조가 산뽀아 나간 후에 불단 앞에서 루리코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증얼거렸다. 무라이가 도야에 가는 것을 게이조에게 들었을 때 이상할 정도로 몸이 떨렸다. 무엇 때문인지는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동정도 슬픔도 아니었다. 나스에는 지금 남을 동정하는 것보다 자신이 동정받고 싶었다. 그날 무라이 씨가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루리코는 살해되지 않았을 텐데. 나스에는 그때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냈던 것이 자기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책임을 무라이에게 전가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무라이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싶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자기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독선인가. 나스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때 무라이 씨의 정에 끌려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루리코의 죽음이라는 부당한 벌을 받을 정도의 나쁜 짓이었던가. 가벼운 입맞춤을 받은 것에 비해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나스에는 생각하고 있었다. 루리코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나스에는 무사 하다는 것 아무 일도 없는 그날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게이조가 다정함을 잃고 차가운 말투로 자신을 대하는 것도 나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날 무라이 씨가 그러한 말을 하지만 않았어도 나스에는 자신이 무라이의 사랑 고백을 고대했던 것을 잊고 있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무라이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다. 무라이 씨도 조금은 고통을 당해야 해. 나스에는 자기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나스에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동물일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났다. 놀라서 뒤돌아보았더니 배낭을 우측 어깨에 걸친 난방 셔츠 차림에 다카키가 서있었다. 아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다카키 씨 어서오세요. 내일이면 구월인데 오늘도 굉장히 더웠죠? 수지구찌는 어디 갔어요? 다카키는 털썩하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도루를 데리고 산뽀하러 나갔어요. 산뽀 말입니까? 다카키는 옆에 놓아두었던 배낭에 끈을 풀었다. 그 보따리를 거꾸로 했더니 위스키 초콜릿 버터 등이 몽땅 다다미 위에 쏟아졌다. 어머 산더미 같은 초콜릿을 보고 나스에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전등 불빛을 받아 금색 은색의 포장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놀랐습니까? 다카키가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다. 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뇨? 요즘 보기 드문 기한 물건을 많이 가져오시다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스에가 낮게 중얼거리듯 물었다. 산부인과 의사의 슬픈 부수입입죠. 네? 나스에는 위하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카키를 보았다. 양공주가요. 미국사랑과 조화 지내다가 슈빙게 임신해서 찾아왔어요. 나스에도 슈빙게 샤프트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학상식은 있었다. 기어서라도 도망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몰라도 뱃속에 들어있어서 도망치지도 숨지도 못하는 것을 죽이죠. 다리 찬 중절하는 쟁반 위에서 흑흑거리며 중얼거리듯 울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걸 죽이니 그건 틀림없는 살인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 같은 다카키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 나스에의 크게 뜬 눈이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다. 이거 못할 소리를 했나 보군요. 참으로 나는 눈치가 없는 놈이에요. 나스에에게 못할 말을 해버렸구나 하고 다카키가 미안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서 나스에 씨 차 한잔 주세요. 아니 물이라도 좋아요. 하고 초콜릿을 싼 은박 포장지를 뜯고서 입에 넣었다. 나스에가 장반 위에 컵을 바치고 들어왔다. 끔찍한 일이군요. 나스에는 이제 눈물 짓지 않았다. 그런 얘기 이제 그만둡시다. 그런 재받을 짓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러한 일들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로 서글퍼져요. 다카키로서는 숙연한 말투였다. 저 다카키씨 부탁이 있어요. 나에게 말입니까? 다카키는 나스에 깊이 생각하는 것 같은 눈매에 놀라서 당황하며 말했다. 네 들어주시겠어요? 글쎄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알죠. 나 아이를 갖고 싶어요. 뭐요? 어린애 상담이라면 당신의 남편하고 해야죠. 싫어요. 나스에는 볼을 불키면서 말을 이었다. 여자아이를 얻고 싶어요. 얻고 싶다니요? 왜? 너무 쓸쓸해서요. 루리코라고 생각하고 여자아이를 기르고 싶어요. 그만두세요. 루리코라고 생각하고 길러도 루리코는 아니잖아요. 다카키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어린아이를 갖고 싶으면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카키는 쌀쌀하게 말했다. 하지만 낳을 수 없는걸요? 나스에는 고개를 숙였다. 피임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카키는 두툼한 눈썹을 지켜 올리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듯이 어두워진 정원으로 시선을 보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촉탁을 맡고 있는 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소개받고 싶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라면 몰라도 얻어서까지 기를 필요는 없어요. 고생 스러워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허전해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허전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러한 허전함은 세월이 지나가면 조금씩 잊혀져요. 그러나 데려온 아이는 세월이 지나면 커지지요. 잘 기르면 좋지만 뭐 잘 기른다 해도 보통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카키 씨는 꼭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군요. 비록 총각이지만 갓난 아이를 수없이 많이 보아 왔지요. 그건 그렇지만 다카키 씨는 어째서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나스의 씨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군요. 그건 벌써 옛날 일이잖아요. 총각으로 있는 이유는요. 손금이 혼자 살라는 팔자이기 때문에 어째할 방법이 없어요. 다카키 는 유쾌한 듯이 웃었다. 다카키 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데가 없군요. 여전히 농담도 잘하시고. 참 그렇지 나스의 씨의 손금을 좀 봐드리지요. 다카키 는 손을 내밀어서 나스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이 무라이 씨의 것이었다면 이렇게 허물없이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나스에는 다카키 에게는 아무런 경계심도 생기지 않았다. 허 이 손금이 바로 미인 손이고 다카키 다카키는 진지한 얼굴을 하고서 말했다. 싫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 선이 결혼선이에요. 이런 스지구찌와 이별하는 편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다카키는 힐끗 나스에를 보고 웃었다. 이 선은 어린애를 하나 얻을 선이군요. 정말이에요? 네. 확실히 귀여운 여자애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선이 있는 것을 보면 의외로 나스에씨도 바람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카키는 손을 놓았다. 바람기의 상대는 병이 난 것 같아요. 네? 나스에는 언격끼레 다카키를 보았다. 무라이는 바람둥이지만 당신에게만은 진심으로 대았던 것 같아요. 오늘 무라이를 문병하고 왔어요. 무라이는 다카키의 먼 친척이었다. 여러 남자들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게이조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겠군요. 야 다카키 자네 언제 왔나? 게이조는 산빠러 갈 때와는 정반대로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도루가 게이조의 등에 엎여 자고 있었다. 나스에는 도루를 살그머니 받아앉고서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하고 불단 앞에 초콜릿 더미를 게이조에게 가르쳤다. 웬 초콜릿이 이렇게 많지? 그리고 위스키랑 버터도 받았어요. 이거 참으로 고맙군. 게이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위스키는 오늘 밤에 맛이 새나 자네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너무 아까워. 존이 워커니까 말이야. 나스에 씨는 주무세요. 나는 미인이 싫어. 미인의 얼굴을 보면서 술을 마시면 뒤끝이 좋지 않아. 다카키는 제멋대로 말을 했다. 여보 다카키 씨에게 갓난아이에 관한 일을 부탁했어요. 게이조는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골치를 앓고 있어 하고 다카키를 보았다. 하지만 곧 나스에 쪽을 향해서 뒷일은 스키코에게 시킬 테니까 당신은 먼저 자도록 해요. 하지만 아니 아직 얼마 동안은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안 돼. 벌써 9시나 되었어. 그러면 아이에 관한 일은 당신이 부탁해 주세요. 하고 나스에가 2층으로 올라가자 스키코가 내준 삶은 옥수수를 안주로 다카키와 게이조는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다. 옥수수 맛이 좋군. 스키코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걸 맛있게 삼지. 그거 참 좋겠구먼. 다카키는 뜨거운 옥수수에 버터를 발라서 입속으로 가득 집어넣고 나서 맛있다고 애쳤다. 자네는 옛날부터 그런 것을 좋아했었지? 게이조는 옥수수알을 손가락으로 뜯으면서 말했다. 너란 놈은 옛날부터 덥석하고 물어 뜯으면서 먹는 맛을 몰라 여전히 한 알씩 먹고 있군. 사방은 조용했다. 벌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카키가 온 것은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다. 별일 없는가? 뭐? 자네 귀찮은가 말이야. 괜찮아. 그럭저럭 살아가지. 무라이가 결핵이라면서 자네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군. 아냐.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병이 나게 될 정도로 심하게 일을 시킨 것 같아서 마음에 가책이 되고 있어. 뭘 그래. 그놈의 몸이 망가졌다면 그건 계집질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야. 계집질 때문이라고? 무라이가? 그럴 거야. 마작도 하고. 일은 잘했는데. 그놈은 없는 편이다. 자네를 위해서도. 왜 그래? 무라이가 없으면 병원이 곤란해. 환자를 많이 보거든. 그런대로 무라이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여자관계가 좋지 않네. 다카키는 울스키를 한꺼번에 꿀꺽하고 마셨다. 과연 조니 워커 금은 어디서 이수를 가져왔지? 부수입이야. 매춘부에 두목이 주었네. 아까 나스에게 깜빡 잊고 인공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버렸어. 이야기를 듣고 나스 애가 울었어. 아직은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하면 곤란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논이라면 남편하고 상의해라 하고 말해주었네. 내 아이 유아원의 아이라도 갖고 싶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다카키는 태연하게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네. 스지구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자아이 같은 건 보기도 싫어. 그럴 테지. 여자아이를 얻고 싶다니. 나스 애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걸까? 여자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동물이야. 내 마누라도 여자잖아. 부부라는 것은 살아가면 갈수록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서 정이 든 자기 집에 아직 자기가 모르는 방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 나쁜 불가사의한 데가 있단 말이야. 가령 나스 애는 루리코 또레의 여자아이를 안기도 하는데 나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자는 자궁으로 생각을 한다지. 하긴 남자도 머리로 생각하는지 어디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야. 다카키는 그렇게 말하고서 큰 눈을 힐끗 뜨면서 어린애를 데려오는지 따위는 그만둬 하고 말했다. 게이조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더니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왜 그래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이야 아니 조금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래 뭐야 다카키가 캐묻자 게이조는 조금 망설이더니 결심이나 한 것처럼 얼굴을 들고 자네가 관계하고 있는 유아원에 범인의 아이가 있다고 하던데 다카키는 의아한 표정으로 게이조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다스코 씨로부터 들었어. 아 그래 그래 그 아가씨 무서운 사람이야 나 다스코 씨에게 호되게 꾸질함 들었어 내가 말이야 수지구질한 놈 학창시절에 너의 적을 사랑해라 라는 말을 언제나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는데 설마 범인의 아이를 맡아서 기를 수는 없겠지 하고 말했었어 그랬더니 그것이 친구에게 할 말이냐고 마구 꾸짖는 거야 그때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을까 다카키는 고개를 움츠리고 2층을 가리켰다 나스에게는 들리지 않았겠지 나스에는 학생 때 자네도 잔 적이 있던 그 방에 있어 아 현관의 그 방 말인가 그 방이라면 큰 소리로 불러도 들리지 않았었지 괜찮아 스키코의 방도 별채니까 그렇지만 범인에 관한 이야기는 조용조용히 말해 자극해서는 안 될 테니까 활발한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타카키가 게이조보다 세심한 데가 있었다 음 뭐야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설마 범인의 아이를 맞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야 그것에 관한 일이야 어이 그만둬 이 사람아 농담하지마 진심이야 기가 막힌다는 듯이 다카키는 게이조의 얼굴을 물끄러미 다시 보았다 기가 막히지 나도 처음에는 그러한 일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군 아까도 루리코가 살해되었던 강가까지 갔었네 루리코가 죽은 후 처음으로 갔었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범인이 미웠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웠네 그렇겠지 그렇게 미운 놈의 아이를 맞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지 하지만 말이야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생각해보면 미워한다는 것도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닌가 내 아이가 살아된 슬픔에다가 풀길이 없는 증오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다니 말일세 내 일생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네 달리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범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기막힌 생각을 가진 놈이군 너 같은 고지식한 놈에게는 함부로 말도 못하겠다 다카키는 온 힘을 향하여 턱에 나 있는 수염을 하나 뽑았다 그만둬 그만둬 범인의 아이를 맞다니 바보 같은 말 그만해 다카키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무릎을 흔들었다 그럴까 그럴까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에 누가 자기 아기를 죽인 범인의 자식을 기르는 바보가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 화풀이로 그 범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학대하려고 하는 거야 농담하지 마라 착실하게 기를 거야 지금은 너도 나세씨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야 첫째로 너는 여자아이 같은 건 보기도 싫다고 말했어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아이를 맞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게다가 자네 나세씨가 자네의 그런 생각을 이해하고 허락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세씨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 작정이야 아 그렇다 나세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게이저는 또다시 깊은 상념에 잠겼다 제 8장 비온 후 무겁고 낮게 깔린 먹구름이 숲을 덮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애출해서 막 돌아온 나세에는 문을 들어설다 말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크림색에 밝은 푸른색의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주홍색 띠를 한 나세의 모습이 흐린 하늘 아래 두드러질 정도로 화려하게 보였다 부엌 문을 열자 엷은 색의 수어트를 입은 스키코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 어서오세요 스키코가 말했다 나세에는 손님이 오셨냐 하고 스키코에게 물었다 예 무라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무라이 선생님이 오셨어 나세에는 너무 놀라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스키코 차를 들여 곧 갈 테니까 네 알았습니다 무라이가 도야의 요양소에 간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반달 정도 지났다 그러나 나세에는 아직 무라이에게 문병 가지 않았다 스키코가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되돌아왔다 도루는 어디 있어 나세에는 자기의 아이라 하더라도 좀처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상냥하고 온화한 말투가 나세의 아름다움에 품위를 더해주고 있었다 사가벨씨의 집으로 그림연극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데려올까요 스키코는 창 너머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글쎄 사가벨의 집까지는 약 300미터 정도 되었다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사모님 그렇구나 나세에는 무라이와 두 사람만이 집에 남는 것이 망설여졌다 곧 곧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빨리 갔다 오너라 우산을 들고 스키코가 나가자 나세에는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무라이가 있는 응접실에 들어가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았다 루리코가 피살된 날 무라이에게 볼에 키스 받았던 일이 꺼름직하게 생각되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스키코도 도루도 없이 무라이하고 둘만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했다 스키코하고 도루가 돌아올 때까지 무라이를 기다리게 해두고 싶은 생각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유리민이 덜커덕 덜커덕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곧 스키코하고 도루가 돌아오겠지 무라이를 기다리게 한 채 거실의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세에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긴장하고 있는 탓인지 평소보다 약간 창백한 피부가 오히려 나세의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보이게 했다 불안한 것처럼 크게 뜬 눈이 나세의 자신이 보아도 아름답다고 생각되었다 일어서면서 잠깐 뒷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나세에는 결심을 한 듯 복도로 나갔다 게이조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빨리 돌아올 것이었다 무라이를 만나는 것은 루리코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루리코가 살해된 지도 2개월이 지났다 응접실의 문 앞에 서서 나세에는 호흡을 조절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있어야 할 무라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스키코가 갖다 놓아둔 찻잔도 없었다 스키코가 혹시나 객실로 안내한 것은 아닐까 친한 손님만 안내하는 객실인데 무라이를 그쪽으로 안내하다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라이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거실로 가버릴까도 생각했다 그때 객실에서 무라이의 헛기침 소리가 났다 다시 생각해보고 객실의 미다지 문을 열었더니 흙단의 탁자 앞에 무라이가 단정히 앉아있었다 부재중에 찾아뵙게 되어 신뢰했습니다 무라이는 가만히 방석을 밀치면서 인사를 했다 약간은 점잔을 빼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아니요 저야말로 모처럼 오셨는데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낯설은 무라이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속으로는 안심했다 몸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못해서 무라이는 그다지 여인 것 같지 않았다 운병받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몸이 조금 불편해서 쉬기로 했습니다 무라이는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예의바르게 말했다 나스에는 문병을 가지 않았던 자신의 무정함을 무라이에게서 책망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 어서 편히 앉으십시오 네 그럼 신뢰하겠습니다 무라이는 나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무라이는 이제 나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의지할 곳 없는 나스에는 편안하게 말을 붙일 수 없는 듯한 무라이의 차가운 표정이 서운하게 느껴졌다 루리코가 살해된 이후 무라이가 너무나 싫어졌던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라이를 만나는 것이 너무 싫다고 생각했었다 나스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에게 냉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어느 어느 누구라도 나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상냥하게 굴었다 무라이도 전에는 그런 불유의 한 사람이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해야 했다 무라이의 돌변한 태도에 나스에는 점차 마음의 평정을 잃어갔다 가장 심한 모욕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틴마리의 유리문 너머로 나뭇가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내일 도야로 가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무라이는 정원으로 시선을 돌린 채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 내일이요 나스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교태가 섞여있음을 느꼈다 무라이의 냉정한 태도가 문병을 가지 않은 나스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돌연 양철 지붕에 후두 구두 후두둑 구두둑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쏴 하고 소리를 내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땅에 박혔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땅을 파헤치고 거기에 은색의 물보라가 치고 있었다 텐마리의 유리문을 씻어 내리는 것 같은 굉장한 비였다 유리문이 심하게 달가닥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독한 비군요 나스의 목소리가 양철 지붕을 후려치는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다 나스에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도루가 돌아올 수도 없고 게이저도 어딘가에 폭풍을 만나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자 불안하여 안절부절했다 정원이 갑자기 연못처럼 보였다 나스에는 나스에는 무라이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긴장한 폭우에 정신이 빠져있었다 그게 불찰이었다 무라이가 어느새 나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너무 놀라 손을 뿌리치려고 했을 때 바로 기전에서 무라이가 말했다 사모님 용서해주세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놓아주세요 바람이 미친 듯이 유린문을 흔들었다 못 놓겠어요 무라이는 필사적이었다 제발 부탁이에요 놓아주세요 나스에는 스키코를 밖으로 내보낸 것을 후회했다 죽어도 못 놓겠어요 애원하는 나스에를 무라이는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꼼짝도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루리코가 죽던 날 이를 거기까지 말한 나스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럼 이제 와서 그때의 일들을 생각해내라는 말입니까 무라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루리코가 죽었는데도 어째서 무라이는 이러한 행동을 할까 하고 나스에는 말하고 싶었다 루리코를 살해한 것은 우리 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스에를 아는 무라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나스에는 무라이를 뿌리치려고 발버둥쳤다 나스에씨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결코 나쁜 짓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놓아주세요 게이조가 곧 돌아옵니다 상관없어요 원장같은거 어쩌면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가까이서 당신을 보고 싶어요 마지막 이라니요 갑자기 무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반짝이는 작은 돌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스에는 무라이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던 것을 그만두었다 빗소리가 한층 더 심해졌다 나스에씨 당신은 쌀쌀 맞으면서도 정당한 분이세요 어느 사이엔가 나스에도 무라이의 등으로 손을 올려놓았다 나스에씨 무라이는 나스에의 흰 목덜미에 강하게 키스를 했다 엄청난 폭우였어 길이 웅덩이처럼 패인 것도 있어 밤늦게 집에 돌아온 게이조는 잠옷으로 갈아 입으면서도 계속해서 폭우에 대해 말했다 저 오늘 무라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인사하러 말이에요 나스에는 무라이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던 눈물방울을 해상했다 왠지 무라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나스의 산뜻한 말솜씨에 게이저도 솔직하게 말했다 내일 떠난다고 했지 네 내일이라고 했어요 루레코가 살해되고 나서는 무라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겹다고 생각했던 나스였다 그러나 나는 결핵환자이기 때문에 하면서 입술에 키스하지 않고 목에다 키스를 하고 가버린 무라이를 생각하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진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은 당신의 얼굴만 한 번 보고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엉거주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폭우가 나의 처음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게 해 버렸던 것입니다 무라이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라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스에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세찬비가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또다시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구나 생각했다 아이를 언제 데려올까 먼저 잠자리에 들었던 게이조가 상냥하게 말했다 어머 데려와 주시겠어요 게이조가 벗어놓은 옷을 옷걸이에 걸면서 나스에가 말했다 응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데려와도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런데 말이야 마음이 변해서 그만두기로 했어 요사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에요 나는 일단 생각한 것이면 좀처럼 단념하지 않아요 나스에는 게이조에게 등을 돌리고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다 한 번 생각했던 일은 절대로 잊어버린 적이 없고 단념하지도 않는 데는 참으로 닮은 데가 있는 부부군 네 다스코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부부는 그다지 닮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하더군요 나스에는 얼굴만 게이조 쪽으로 보면서 다카케 씨가 언제 아이를 소개해 주실지는 몰라 무척이나 기다려줘요 음 우선 내가 먼저 보러 갔다 올게 게이조는 엎드린 채로 이불 속에서 나스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스에는 기모노 위에 잠옷을 살짝 걸치고 빼내듯이 기모노를 벗고 재빠르게 잠옷띠를 맸다 그때였다 고개를 숙인 나스의 목덜미에 게이조의 시선이 머물렀다 목덜미에 보라색의 반점이 두 개 선명하게 자국이 나 있지 않은가 그것이 무엇인지 게이조는 알고 있었다 무라이가 찾아와서 아내인 나스하고 지냈던 시간을 상상했다 뭐야 그 반점은 하고 호통치고 싶은 생각을 게이조는 꾹 참고 견뎌냈다 화가 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자신을 게이조는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큰 소리로 나스에를 호통치기 시작하면 그 성질난 목소리가 자신의 노여움에 더욱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무서웠다 게이조는 때때로 송곳, 가위, 칼을 보기만 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작적으로 자신이 그것들을 흉기로 사용해 버릴 것 같아 자신이 두려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보통 때도 끝이 날카로운 물건들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두었다 여보, 다카키 씨가 있는 곳에 가주시겠어요? 게이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꼼짝도 않고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 벌써 주무세요? 중얼거리듯이 말하고 나스에는 자기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모처럼 무라이하고의 서먹서먹한 관계도 잊어버리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생각했었는데 게이조는 더욱더 나스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루리코가 살아된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면 목에 키스마크를 붙이는 따위의 짓은 결코 하지 않아야 옳았다 나스에, 그러고도 네가 루리코의 엄마야? 게이조는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갈기갈기 잡아 찢겨진 가슴에서 정말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나스에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게이조는 나스에가 있는 곳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까 나스에의 목덜미에서 봤던 보라색의 반점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나스에와 무라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여러 가지 모습이 멋대로 상상되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려본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음란했다 깊은 절망감이 게이조를 덮쳤다 루리코는 살해되고 나스에는 간음을 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억척같이 나는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되었다 평소에 긍지를 갖고 있었던 의사로서의 생활도 공허하게 생각되었다 새로운 환자가 오면 소변검사, 혈액검사, 진단, 처방, 처치를 해주고 며칠이 지나면 그 환자는 완치된다 그러나 치료에도, 치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 강가 모래밭을 돌을 쌓은 것 같은 공허함이었다 게이조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주는 의사로서의 긍지를 오늘 밤에는 가질 수 없었다 다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허탈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아내인 나스에의 배신이 게이조에 살아가는 희망의 빛을 빼앗은 것이다 희망의 빛을 잃고 바라보는 모든 것은 암흑이었다 나스에를 죽여버리고 나도 함께 죽어버릴까 그러면서 게이조는 차갑게 누워있는 나스에와 자신의 시체를 상상했다 지금 상황으로 게이조는 나스에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 도루를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도루 혼자만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죽는 것은 더군다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많은 환자를 거느리고 있는 병원 원장인 게이조가 지금 갑자기 자살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많든 적든 사회인으로서 게이조에게도 책임이 지어져 있었다 나스에 왜 그런 짓을 했어 보라색의 반점을 목에 붙인 채로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나스에를 게이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를 얻어다 주나 봐라 게이조는 나스에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녀가 바라는 대로 아이를 얻어서라도 다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스에가 기뻐할 것 같은 일은 무엇 하나 해주고 싶지 않았다 범인의 아이를 떠맞다니 그런 바보 같은 일은 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을 나스에 씨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언젠가 이야기했던 다카키의 말이 해상되었다 그렇다 느닷없이 그 말을 꺼내보자 범인의 아이라는 말만 들어도 나스에는 놀라서 미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바로 미쳐버린다면 게이조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다 의논하지 않고 데려오는 것이다 나스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귀여워하겠지 비밀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른 아이가 어느 날인가 범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귀여워하며 기른 만큼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크겠지 사랑하여 기른 아이가 루리코를 죽인 범인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스에는 자신의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을 얼마나 분하게 여길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범인의 아이는 기염받고 자랄 것이다 너의 적을 사랑하라고 했던 나의 시도가 여하튼 이루어진 것이다 원수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른 게이조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른 나스에보다 몇 배나 더 괴로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살을 잘라내고 뼈를 깎는 인내로 참아야 한다 진상을 알았을 때 나스에가 발을 동동 구르고 분하게 여겨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게이조는 나스에에 놀라고 슬퍼하고 원통해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게이조는 지금 자신의 마음 밑바닥에 어두운 동굴이 입을 크게 쫙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 최고로 사랑해 주어야 할 아내에게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무서운 생각이 자신의 마음 밑바닥에 입을 벌리고 있는 아주 컴컴한 동굴로부터 솟아오르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무리 마음속이라지만 밑바닥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구멍 속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더욱더 무서운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구멍은 자신에게도 나스에게도 어느 누구의 가슴속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이조는 어젯밤의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 후에 게이조는 나스에게 말했다 오늘은 타카키한테 갔다 올게 일요일이니까 어머 좋아라 반갑다는 듯이 나스에는 자신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지었다 나스에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게이조의 눈에도 나스에가 앳되고 순진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무라이와의 사랑이 나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도 함께 가면 안 돼요? 이야기가 잘 되면 전화를 할게 적당한 아이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나스에의 흰 목덜미에 남아있는 보랏빛 반점을 게이조는 오늘 아침에도 보았다 나는 환자 이에는 여자의 손을 한 번도 잡아 본 적이 없다 일도 잘하고 상냥하기도 한 나를 왜 나스에는 배반했을까 신혼 때 무심코 기싸한 것이 흔적이 남아 혼이 난 적이 있는 게이조는 그 후로는 조심스러워졌다 목이나 목덜미에 가볍게 입술을 갖다 댔을 뿐이었는데도 나스에는 기분 좋은 듯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표정을 무라이에게도 보여주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자 게이조의 가슴은 아침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나스에는 자신의 목에 있는 키스마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있어요 루리코의 것을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면 언제라도 뛰어갈게요 가능한 한 영리하고 귀여운 아이를 부탁해요 나스의 예쁜 입술을 게이조는 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배반했던 입술이었다 무라이에 어디에 그 입술을 갖다 대었을까 상상만 해도 괴로웠다 아주 혈통이 좋을 것 같은 아이를 얻어다 주겠어 게이조는 기분 좋은 듯이 대답했다 그렇다 오늘은 무라이가 떠나는 날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게이조는 뿌라이를 사뽀로까지 내가 전송해 주겠어 당신도 여기까지는 나와 주겠지 나스에는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송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눈을 내리깔고 있는 나스의 마음속을 생각만 해도 게이조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다 네 하지만 미지근한 대답이었다 나스에는 행주로 식탁의 어느 한 곳을 힘껏 닦으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전송하는 거지 나스에? 다소 남으라는 듯이 게이조가 말하자 나스에는 얼굴을 들고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왜 그래?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일을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왠지 부끄러워서 게이조는 나스에의 교묘한 핑계에 말없이 식탁 앞을 떠났다 제9장 해전의자 무라이는 지난 밤 또 각혈을 했는지 도야로 출발하는 것이 연기되었다 정말로 각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게이조는 무라이가 아사히가와에 있으려고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 불쾌해졌다 혼자서 사뽀루에 도착한 게이조는 역에서 다카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카키는 병원에 나가고 없었다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어? 수지구찌 아니야? 어찌 된 일이야? 하고 다카키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게이조도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깐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다고 나에게 전화를 주는 놈은 너 같은 사내 녀석들 뿐이다 오는 김에 예쁜 처녀 하나 데리고 오너라 그래 알았네 게이조는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다 다카키는 전화기가 부서져라 큰 소리로 웃고서 다시 말했다 볼 일이 있어서 왔나? 응 그냥 와봤어 전화로 아이에 관한 일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인가? 아무튼 병원까지 오게 일요일인데도 오후에 수술이 있네 내가 너무 바쁘네 전화기를 넣고 게이조는 고방칸 앞에서 전차를 탔다 아카시아 가로수가 아름다운 사뽀루는 언제 보아도 게이조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학생 때 이 거리를 나세하고 걸었었는데 학생인 게이조가 긴 머리를 늘어뜨린 나세하고 걸어가면 나세의 아름다움에 뒤돌아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게이조는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나세하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나세에게 나는 배신을 당한 것이다 타카키의 목소리와 가로수의 푸르름에 마음이 누그러진 게이조는 그런 생각을 하자 다시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나세이를 얻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여겨졌다 사이시아이를 기르겠다고 말하면 타카키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요전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아마 절대로 반대하겠지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너의 적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결국 승복하고 말겠지 그렇지만 타카키는 그런 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게이조는 나세 역시 범인과 마찬가지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자신을 배반한 아내는 게이조에게 있어서는 적 이상의 존재였다 무라이에 대해서도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처음부터 무라이가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상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세에는 달랐다 고지식한 게이조에게 있어서 나세에는 어떠한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다 그러한 아내의 배신은 무라이와 범인에 대한 미움보다 강했으며 또한 복잡했다 배신한 아내는 적보다도 잔인한 존재였다 그것은 살아가려는 온갖 힘을 송두리째 마르게 하고 무력하게 했던 것이다 그에 비하면 범인이나 무라이는 아직 자신의 마음속을 황폐하게 할 만큼의 상대는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출장인가? 문을 확 열어져 치고 다카키가 응접실로 들어서며 물었다 둥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회전의자 두 개 있을 뿐인 조그마한 방이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다카키도 의사처럼 보였다 학생 시절에 친구들이 다카키에 대하여 인물평을 한 적이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다카키는 의사 타입이 아니야 옛날 같으면 번수원에 수문장을 했으면 적격이야 아니 지적이니까 그래도 보수기질이 있는 영화감독이면 어떨까? 뭐야? 저 녀석은 곰이야 독일어를 잘하고 또 창을 잘하는 곰이야 게이조와 다카키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잘 맞았다 다카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이 통하는 따뜻함을 게이조는 느끼고 있었다 9월이 끝나가니 왠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버리는 느낌이 들어 담배를 피우면서 다카키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응 벌써 10월이야 또 눈이 오겠지 정말 그렇군 금년에는 스토브를 다시 사지 않으면 안되겠어 스토브는 어떤 것이 좋은가? 글쎄 그런 것은 자네 어머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걸세 우리 어머님은 잘 몰라 너도 스토브 같은 건 모르지 어릴 때부터 페치카만 사용했으니까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 다카키는 좀처럼 무슨 용무냐고 묻는 기색이 없었다 게이조는 차라리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갈까도 생각했다 걸어오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루리코를 살해한 범인의 딸과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낸다는 것이 지극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되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아버지로서 딸로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와 같은 현실을 게이조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 이것을 택할 것이냐 저것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일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게이조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무라이는 도야로 갔나? 무라이라는 이름이 지금처럼 아프게 게이조의 가슴을 찌른 적은 없었다 오늘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각혈을 해서 연기된 것 같더군 저런 그거 참 안 됐군 다카키는 생각하는 듯이 두터운 눈썹을 여덟 팔자로 만들었다 무엇이 안 됐어? 정말 안 된 사람은 나야 게이조는 나스의 목에 선명히 박혀있던 키스마크를 생각했다 나스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무라이는 목에 키스마스가 남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 무라이는 나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키스마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부부의 갈등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자 게이조는 무라이로부터 정면 도전을 받은 것 같아서 불쾌해졌다 무슨 볼일이 있었는가? 거북해하는 게이조를 보고 다카키는 목덜미를 북북 긁으면서 물었다 응 게이조는 아직 망설이는 마음이었다 아이를 데려오라고 나스의 씨가 자네를 너무나 못살게 굴지? 다카키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물었다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스의 씨에게 의외로 고집스러운 데가 있구나 옛날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새하얀 얼굴을 가진 귀여운 여학생이었어 얌전한 것처럼 보였지 처음 봤을 때 이 사람도 말을 할까 생각했었지 다카키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듯이 말했다 참 말씨가 상냥한 여자였는데 아니 말씨도 천성도 다른 여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스에는 상냥하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못살게 구는 것도 말하자면 다정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나? 다카키가 나스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이 게이조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했다 나스에가 무라이하고 정을 통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다카키는 어떤 얼굴을 할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상냥하지 않다는 말투는 그래? 다카키는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아냐 상냥해 누구에게도 상냥해 특히 무라이에게 말이야 다카키는 대체로 남들을 높이 평가하는 버릇이 있었다 단순하게 사람을 믿는 데가 있었다 나스에 씨도 함께 아이를 보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둘이 먼저 보러 갈까? 사뽀로까지 나왔던 게이조를 보고 오늘도 다카키도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 아니 아이는 보지 않아도 좋아 보지 않아도 좋다고? 다카키는 한순간 의아스럽다는 듯이 게이조를 보았다 나에게 전적으로 이름한다는 말인가? 특출나게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기는 하네 다카키는 기쁜듯이 눈을 반짝거렸다 아니 전에 얘기했던 얘 말이야 사이시아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게이조는 말해버리고 나자 오히려 속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게이조의 머리에는 보랏빛의 키스마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이시아 아이? 그 범인의 아이 말이지? 자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렇다면 나는 관계하지 않겠네 다카키는 회전의자를 휙 돌리면서 게이조를 외면했다 무엇 때문이지? 게이조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무엇 때문이라니? 빌어먹을 다카키는 다시 의자를 게이조 쪽으로 향하면서 양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팔짱을 끼웠다 쏘아보는 것 같은 다카키의 시선을 게이조는 잘 참아냈다 도대체 그 아이를 맡아서 어떻게 할 작정이야? 가령 차린자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어 그 아이도 살아가야 할 권리는 충분히 갖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기르겠다는 거야 게이조는 미소 지었다 나는 솔직히 자네의 생각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여하튼 말해두지만 말이야 나는 자네처럼 수제는 아니지만 패기는 있는 놈이라고 살인범의 아이건 기족의 아이건 맡은 이상 갓 태어난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있는 놈이야 세상에 누가 좋아서 자신의 딸을 죽인 놈의 아이를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자네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네 그야 그럴 테지 그런 일을 생각하는 바보는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짓을 하는 바보가 이 세상에 한 사람 정도는 있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게이조는 정말로 본인이 이와 같은 바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낯세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맞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 골치 아픈 녀석이구먼 다카키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소 감탄하듯 게이조를 보았다 그래 자네가 볼 때는 시시하고 안 입고 온 인간이겠지 스가와 교수님과 같은 인격조차도 적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은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말이야 요전에도 말했지만 범인을 평생 증오하고 살던가 아니면 적을 사랑하라는 말을 생애의 과제로 하고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 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것이야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다카키는 팔짱을 킨 채로 말없이 천장을 노려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필사적인 기분을 자기 딸이 살해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야 너의 적을 말인가? 너 교회에 다닌 적 있었지? 자네 기독교 신자인가? 아니야 신자는 아니야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러 학생 때 2년 정도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었어 그래도 그때 뭔가가 희미하게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서른 살이나 되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만 하긴 너란 놈은 원래 배꼽 밑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듯한 얼굴을 하고 사랑이나 영혼 따위를 운운하던 놈이었어 배꼽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증거로 아이를 둘이나 만든 지금도 아직도 적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구만 다깝기는 웃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고서 게이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돌연 무엇인가 알았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테이블 위에 얹어놓았던 발을 말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좋아 알았어 아니 잘은 모르지만 말이야 스지구찌 게이조라는 인간을 일단 한번 믿어보지 그런데 나스의 시도 물론 알고 있겠지 사이시 아이를 맡는 일을 나스에도 알고 있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다카키 앞에서 게이조는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잠옷 그럴 듯한 말을 들어놓고 자신도 범인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스에 대한 감정은 다카키에게 말할 수 없었다 범인의 아이를 기르는 목적은 나스를 괴롭히는 데 있어 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나스의 목에 남아있는 보랏빛의 키스마크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스의 시에게는 비밀이구나 하고 다카키가 묻자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인가? 그렇다면 나스의 시는 가엾게도 범인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것인가? 다카키는 그렇게 말하고는 좌우로 의자를 빙빙 돌렸다 응 그 사람 신경을 아직 자극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말을 끄집어낸다면 기절하겠지? 그야 당연하지 기절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상대하지는 않을 것 같네 어느 누가 자네처럼 바보스러운 일을 생각할까 나스의 시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갖고 싶겠지? 아마도 그럴 거야 루리코 대신으로 생각하고 기르고 싶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 하지만 어차피 기르는 것이라면 이런 때 사시아이를 기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루리코의 죽음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되니까 말이야 나스에도 바보는 아니야 언젠가 내 의도를 알았을 때 결국은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하네 흠 정말 그럴까? 다깝기는 그렇게 말하고서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게이조는 자신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왔다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었다 설마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의외로 다 같이 소심한 사람은 작은 거짓말은 못해도 큰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쓰지구치 다카키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왜? 자네는 부부 사이에 이런 큰 비밀을 만들면서까지도 범인의 아이를 막고 싶은 거야? 그럴지도 몰라 나에게 있어서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니까 말이야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비밀로 할 생각은 없네 시기를 봐서 이야기를 하면 나스에도 이해해 줄이라 생각해 거짓말이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런가? 너란 놈은 정말로 잔혹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나 셋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기호하겠지 그래도 좋단 말이냐? 그러한 일도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심해 왔던 것이네 우리 두 사람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신이 있다는 듯이 개의조는 말했다 개의조에 자신 있는 듯한 말 뒤에 다카키는 힐쭉 웃고서 다시 의자에 앉았다 좋아 자네가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이해해 주는 거지? 정말 고맙네 잘은 모르겠네 자네와 나는 사람 됨이 틀려 너는 바보가 손옥에 붙은 것 같은 착한 놈이야 사실 자네의 생각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아 그러나 내가 납득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자네를 믿네 믿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라네 믿는다는 말을 듣고 개의조는 그 말에 대해 몰아 답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개의조? 이렇게 된 이상 비밀은 절대로 지키는 편이 좋을 거야 나스의 시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 범인의 아이라도 살아갈 권리가 있네 출생의 비밀은 절대로 지켜주어야 하네 그래 알았어 잘 지킬게 나스의 시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않겠네 도로가 크더라도 말하지 말게 물론이네 사의 시 아이에게도 말하지 않겠지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닌가 나에게는 너에게? 자네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아니 나는 몰라 오늘로써 나는 잊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도 말하지 마 너 자신에게도 말이야 범인의 아이라고 털끝만치도 생각하지 마 어두운 아이라고도 생각하지 마 너의 부부의 아이야 알았지? 알았네 자네는 남자야 절대로 이 비밀은 지켜주길 바라네 단단히 다짐을 받는군 나를 믿지 않는 것인가? 아니야 나는 간단 명료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까다로울 때는 누구보다 까다롭네 비밀은 지키겠지? 알았네 지켰구만 그만해라 너무 다짐을 하니까 뭔가 지금도 비밀이 새해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불안했다 다카키 자네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겠지? 당연하지 무라이에게도 말하지 않겠지? 그놈에게 못 때문에 말해 무라이로부터 비밀이 셀 것 같은 불안감이 문득 게이조의 가슴을 스쳤다 다카키는 의자를 삥 하고 한 번 돌리고 나서 일어서더니 게이조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잠시 동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서 우뚝뚝하게 말했다 또 한마디 하겠는데 아이는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기호할 거라고 약속해다오 비밀을 지키는 것과 기호해 주는 일 이 두 가지를 꼭 약속해 주게나 알았네 약속하겠네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게이조의 말에 다카키는 겨우 안심한 얼굴로 유아원의 아이들을 데려가는 사람들은 참 많아 그때마다 나는 불안하다네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적은 없었네 바로 적에게 넘겨주게 되었으니 말이야 다카키는 농담처럼 말을 내뱉고는 웃어버렸다 제 10장 9월의 바람 다카키와의 이야기가 매듭지어지자 곧바로 나스에게 전화를 했다 곧바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불안했던 것이다 전화는 약 1시간 후에야 겨우 통화할 수 있었다 바로 가겠어요 나스에는 나스의 대로 또 게이조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아이에 관해서는 장황하게 웃지도 않았다 다카키가 수술실에 있는 동안 게이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병원을 나와서 아카시아 가로수 아래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녔다 가끔 아카시아 잎이 떨어졌다 하늘은 낮고 흐려있었다 무슨 배급을 받는 것인지 길가의 상점 앞에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그 행렬 속에서 조그만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게이조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루리코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머니에게 손이 잡혀있는 그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어디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갸름한 목덜미에서부터 뒷머리가 납작한 모양이 꼭 루리코를 닮았다 게이조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아사이가와에 돌아가면 루리코가 집 앞에서 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곧 강가에 죽어있던 루리코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루리코가 살해되었다 그 범인의 아이를 맡아서 기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럴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까 범인의 아이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일까 게이조는 나스의 몸에 남아있는 키스마크를 연상했다 질투로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나스에게 사이시아이를 기르게 해야 해 게이조는 어느덧 큰길 벤치에 앉아 있었다 큰 짐을 짊어진 군복차림의 남자가 햇빛에 그을린 싱싱한 얼굴로 게이조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쌀이나 그 비슷한 것을 파는 암매상인 것 같았다 그 사람 뒤로 따라오던 낡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잽싸게 무언가를 땅에서 주었다 잠시 손으로 주운 물건을 털더니 입에 물었다 담배의 꽁초였다 게이조는 눈을 딴 곳으로 돌렸다 이러한 모습은 전쟁에 패한 비참한 세상살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 자신은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비통함 속에 빠져 있다 게이조는 펜치에서 일어나자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나세의 도착 시간을 알 수 없었다 알았다 하더라도 게이조는 마중 나갈 기분이 아니었다 바바리 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푹 집어넣고서 게이조는 천천히 걸었다 9월 중신이어서 산보하기에 조금 차가운 날씨였다 시계탑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세이가 과연 사이시아이를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군 사이시아이는 여의고 빈약한 원숭이 같은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게이조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척될지 어떨지 걱정이 되었다 바람이 쏴하고 먼지를 말아올리고서 바지 사이에 엉키는 것처럼 불고 지나갔다 나세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일곱시가 지나고 있었다 해는 벌써 져 있었다 지금 아이가 올 거야 어린아이의 일로 요아원에 가 있었던 다카키가 방으로 들었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다카키의 말솜씨에 마치 갓난아기가 혼자서 아장아장 걸어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심코 나세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게이조는 웃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철렁하고 크게 한 번 치더니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세씨 귀여워해 주시겠지요 어떻게 생긴 아이예요 나세씨보다 미인 있는지는 몰라요 다카키의 고개를 숙이듯이 고개를 숙이듯이 앉아있는 게이조를 보면서 다카키는 생긋하고 웃더니 쓰지구치 기운이 없어 보여 싫으면 그만둬 아니야 게이조는 가냘프게 웃으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이 보고서 결정해요 나세이는 게이조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둬 다카키는 라디에이터에 걸터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아이인가요 나세씨 부모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누구의 아이라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아요 자기 이해의 부모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으면 곤란해요 하지만 유아원에 있는 아이는 누구라도 불행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부모는 애당초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누구인가만은 알고 싶어요 마치 오빠에게 응석이라도 부리는 듯한 어조였다 그럼 이 기회에 사실대로 말해버릴까 이때 게이조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다카키를 보았다 다카키는 아버지는 의학박사 스지구치 게이조 어머니는 미인으로 소문난 지구찌 나세 라고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싫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런가 그럼 아버지는 학생이고 어머니는 유부녀 사이에서 태어난 불행한 아이예요 이만하면 되겠지요 다카키는 나세에를 조롱하듯이 말했다 다카키 씨는 다카키 씨는 알고 봤더니 나쁜 사람이군요 나쁜 사람은 그쪽이에요 나는 유아원의 규칙대로 할 뿐이에요 부모의 신원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부모도 자기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게 우리 유아원의 규칙이에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귀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뱀의 아이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아이라면 대개 50보 100보 차이니 걱정하지 말아요 다카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게이조를 힐끗 보고서 어떻게 할 거야 스지구치 아이를 하나 얻는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 즐거운 얼굴을 해야지 자네 얼굴 표정이 왜 그 모양인가 이때 노크 소리가 나더니 마치 쟁반 같은 둥근 얼굴에 간호사가 들어왔다 바로 뒤이어서 오퍼에 쌓인 갓난아기를 아는 보모가 조용히 들어왔다 다카키는 보모로부터 갓난아이를 받아 안았다 많이 해본 솜씨였다 신경질적으로 생긴 보모는 인사를 까딱하더니 문을 열었다 아 가지 말고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보낸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보모가 나가자 나스에는 다카키의 옆에 바싹 다가앉아서 갓난아이를 들여다보았다 어머 귀여워 참으로 예쁜 눈썹을 하고 있군요 나스에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서 다카키로부터 그 아이를 받아 안으려고 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내 다카키는 다카키는 갓난아이를 아는 채로 야유하듯이 말했다 나스에는 다카키를 가볍게 누려보더니 자 엄마에게 오렴 하고 손을 뻗쳐서 자기의 품으로 옮겨 안았다 데려가려고 작정한 말투였다 어머 애가 웃고 있어요 몇 개월 되었죠 3개월 되었다고 하던가 3개월이요 당신도 보세요 아주 귀여운 아이예요 게이조는 의자에 앉은 채로 담배를 피웠다 사이시 아이를 보는 것이 무서웠다 봐요 또 웃고 있어요 나스에가 게이조의 옆으로 다가왔다 게이조는 두려운 심정으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의외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이였다 게이조는 신문에서 보았던 사이시의 얼굴을 연상해 보았다 눈썹이 짙고 이마가 수려한 것이 사이시를 쏙 빼다 박았다 갓난아이답지 않게 진한 눈썹과 더부룩한 머리카락이 게이조에게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가야 너의 아빠야 귀엽죠 갓난아이의 눈은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동물의 눈과 흡사했다 아빠라고 말한 나스의 말이 어쩐지 게이조의 마음에 걸리는 것을 알아차려 버린 것 같은 무심한 눈이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눈썹 추위가 너무나도 사이시와 닮아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스에가 어린아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 게이조는 심술궂은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스미코라든가 일단 이름은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스미코라구요 귀여운 이름이지만 우리가 이름을 다시 지어도 돼요 네 스미코도 좋아 게이조는 귀찮은 듯이 대답했다 아니요 새롭게 이름을 짓겠어요 우리들의 아이인걸요 자 이번에는 아빠에게 안겨요 나스에는 게이조에게 갓난아이를 내밀었다 괜찮아 앉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것을 안으면 떨어뜨릴 것 같아 무서워 게이조는 손이 나가지 않았다 다카키가 생긋 웃고서 나스에씨 기르기 어려우면 언제라도 돌려보내주세요 나스에씨는 의부자식이라고 학대를 하지 않겠지만 쓰지구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차를 타고 나서도 나스에는 갓난아이에게 이야기를 걸기도 하는 등 평상시와는 달리 말이 많아졌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스에는 노이로제로 입원해 있었던 사이시의 사진이 실려있는 신문을 보지 못했다 보았다고 해도 설사 지금에 와서 자기의 무릎에 안고 있는 이 아이가 사이시의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아사히가와로 돌아갈 기차가 있던가 없어요 벌써 9시 가까이 되었을걸요 아니 서두르면 9시 몇 분인가에 기차는 탈 수도 있어 여보 나스에는 목소리를 죽이고 몸을 옆으로 갖다댔다 뭐야 저 여관을 잡아주지 않겠어요 서두르면 탈 수 있을텐데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안을래요 나는 병원일 때문에 가야해 게이조는 시계를 봤다 그러한 게이조를 무시하듯이 저 거기를 돌아서 시계탐 옆에 마루소 여관 앞에 세워주세요 나스에는 운전사에게 이야기했다 웬일이야 피곤해 네 약간 그러나 피곤한 얼굴은 아니었다 나스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게이조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차가 멈추었다 요정과 같이 공을 들여서 지어놓은 여관이었다 게이조는 막차 시간을 걱정하면서도 함께 차에서 내렸다 방에 들어서자 나스에는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은 눈으로 게이조를 쳐다봤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게이조는 다시 손목시계를 보았다 용서하세요 나는 당분간 아사히과에 돌아가지 않겠어요 뭐라고 설마 헤어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이때 무라이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만약에 말이야 게이조는 나스에를 보았다 게이조의 격한 표정에 나스에는 약간 두려운 듯이 갓난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요 내가 싫어진 거요 어머 나스에는 반은 기가 막히고 반은 안심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싫어요 당신을 싫어할까 달게 없잖아요 나는 이 아이 때문에 당분간 아사히가와에 돌아가지 않고 삿보리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 것도 몰라주는가 하고 나스에는 기가 막혀 하는 것 같았다 나스에는 지금 갓난아이에 관한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게이조에 관한 일 따위는 생각하고 있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말이야 왜 이 아이 때문에 삿보리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요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아사히가와에 돌아가 보세요 데려온 아이라는 것이 곧 탄로나지 않겠어요 사실이 그런 걸 데려온 아이라고 알려줘도 괜찮지 않아 게이조가 생각하기에 알려져서 곤란한 것은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었다 어머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아이가 불쌍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지만 데려온 아이라는 것을 숨길 방법이 없지 않소 아니요 있어요 저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배에다 천을 감고 있었어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신한 걸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놀란 게이조는 나스에의 띠 언저리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나스에는 방석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갓난아이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7개월 정도 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해두면 되잖아요 이 아이는 벌써 3개월이나 지났잖아 곧 소문이 날 거야 그래서 당분간 아사히가 아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2개월 정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겠어요 게이조는 시계를 보았다 도저히 마지막 열차는 탈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스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2개월이 지나면 이 아이는 생후 5개월이 되어버려 어느 누구라도 바로 알아버리게 돼요 게이조는 웃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기가 죽지 않았다 아니요 2개월이 지나면 11월도 반은 지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추워지겠죠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어요 만일 당신이 아이를 낳았다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고 집에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당분간은 감기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가 아프다든가 하고 아무 애기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루리코 대신에 태어났는지 발육이 상당히 좋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두겠어요 3월경까지 어떻게든지 속이겠어요 하지만 말이야 3월이 되면 생후 6개월이 될 텐데 이 아이는 9개월이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든 속일 수 있어요 틀림없이 속일 거예요 스키코와 도루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가 커서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속여 보이겠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본 적이 없었던 갓난아이에게 이렇게도 모성이 생길 수가 있을까 게이조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여성이라는 것이 매우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하튼 그러한 이유로 적어도 2개월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스에는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 얼굴을 실증내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이 아이가 귀여운가 게이조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 당신은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방금 이 아이를 처음 보았는데 귀엽고 뭐고 할 게 있겠소 어처구니가 없구먼 어머 저는 아이를 데려오려고 작정했을 무렵부터 귀엽다고 생각했는걸요 얼굴만 얼굴만 보고 말이요 게이조는 어쩐지 맥이 풀려 다담이 위에 들어 놓았다 나스에는 하녀가 놓고 간 차를 게이조 옆으로 옮겨 놓고 나서 잠시 얼굴을 붉히고 여자는 뱃속에 갓난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그 아이가 귀여운 법이에요 남자란 자기 아이가 태어나도 당분간은 아버지 같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마음 먹었던 때부터 이 아이를 낳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게이조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상냥함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기묘한 상냥함이 남자에게는 없다 이것이 모성애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게이조는 나스에를 바라보았다 아니 오히려 자기애라는 것일까 나스에 이 모성애를 닮은 상냥함이 게이조에게는 몹시 비사회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칫 잘못하면 무섭게 냉혹한 것으로 일변하는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2개월 동안이나 팽개쳐 버릴 나와 도루를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밤 그 숲 옆에 넓은 집에 스키코와 도루 둘만이 있다고 생각하자 나스에가 갓난아이에게 보여주는 정렬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이상할 정도의 정렬이 루리코의 죽음에서 온 슬픔과 해완에서 비롯된 것임을 게이조는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사이시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스에는 어떻게 될까 게이조는 엎드린 채로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남편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한 상상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스에의 하얀 목덜미에 어느덧 게이조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어제의 키스마크가 색이 연해진 채로 아직 남아있었다 신고 출생신고는 태어난 곳에서 한다지요 나스에의 말에 게이조는 말없이 일어나 앉았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한단 말이요 당연하죠 이 아이는 호적이 없다고 다카키씨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낳은 것으로 하고 곧 신고하지 않으면 그렇다 호적이라는 문제가 있었군 게이조는 자신의 멍청함에 놀랐다 출생신고를 해도 낳은 것은 아니잖아 범인 사이시와 꼭 닮은 눈썹을 가진 아이를 게이조는 눈여겨보았다 아니요 낳았어요 자기 자식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게이조는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스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게이조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 사이시의 사이시의 아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농담하지 농담하지 말아요 저도 모르게 게이조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스의 나스의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신이 나서 갓난아이를 안기도 하고 볼을 대기도 하는 나스에게 죽은 루리코를 벌써 잊었는가 하고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힐책하고 있었던 게이조는 나스의 말씨와 눈물에 당황했다. 나스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울었다. 무엇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나스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루리코는 루리코일 뿐이오. 다른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어. 게이조는 다정하게 말했다. 나스에는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다. 사실은 말이요. 이 아이는 게이조는 아무 말 없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게이코는 어떨지 몰라? 당신의 이름에서 첫 글자를 따서 말이에요? 농담하지마. 게이코도 좋지만 다른 이름이 없을까? 그럼 태양의 양자를 따서 요코라고 지면 어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이름이에요. 어딘지 모르게 밝고 친근감이 느껴지거든요. 나스에는 아직도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요코가 좋겠군. 태양처럼 밝게 자란다면 더 좋겠고. 이름 따위는 루리코나 게이코가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상관없었다. 요코로 정할까요? 기뻐요. 음, 이름은 아무래도 좋지만 그보다 나스에 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편이 좋지 않겠소? 어머, 어째서 그런 심술구준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유가 있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 잘 들어요. 나스에는 겁에 질린 것처럼 한순간 게이조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자고 있는 갓난 아이를 이불째 껴안고 머리를 저었다. 싫어요. 요코를 돌려보내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겠어요. 이제 방금 지은 요코라는 이름을 나스에는 너무 쉽게 입에 올렸다. 그것을 깨닫자 게이조는 한층 더 나스에가 기분 나쁘게 생각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말이야. 아니요. 돌려보내지 않겠어요. 비록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요코. 게이조의 말을 거세게 가로막고 나스에는 갓난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게이조는 자신과 도루이에의 사람에게 나스에가 키스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약간 긴 하얀 목덜미를 드러내고 갓난아이에게 키스를 하는 그 모습에서 게이조는 무라이에 대한 나스의 교태를 상상했다. 루리코가 피살된 그날 나스의 너는 도대체 무라이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제도 염치없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목덜미에 열 개 남아있는 키스마크를 노려보듯이 주시하면서 게이조는 일어섰다. 나스에. 그 아이는 사이시의 딸이다. 사이시와 꼭 닮은 딸이다. 마음껏 귀여워해 보아라. 농담이요. 나스에. 정말로 기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았소. 어머. 나쁜 사람. 아까 돌려보낸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미안하오. 여하튼 나는 돌아가겠소. 게이조는 옷걸이에서 코트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기차가 없는걸요? 택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택시 요금이 굉장히 비쌀 텐데. 나스에. 스키코와 도루 단둘이서 집을 지키고 있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택시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나스에의 앞으로의 숙박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게이조는 말하고 싶었다. 게이조의 날카로운 말 뒤에 키가 죽어서. 도루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에요. 잠이 들면 쓸쓸하지는 않잖아요? 혼자서 자고 있는 도루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불쌍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게이조는 갑자기 불안에 휩싸였다. 혹시 지금쯤 어린 도루의 신상에 루리코처럼 불행이 닥친 것은 아닐까. 게이조는 숨 옆에 있는 집이 떠올랐다. 사이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없는 집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생신고를 부탁해요. 게이조는 자신의 등 뒤에서 코트를 입혀주던 나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급히 방을 나왔다. 나스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제 11장. 마음의 동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 게이조가 말했다. 스기코, 오늘 아침은 상당히 추운 것 같구나. 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아요. 설마 10월 1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눈이 오겠니? 그래도 동복을 꺼내주지 않을래? 네, 그렇게 하겠어요. 스기코는 자신 없이 대답을 하고 나서 게이조에게 물었다. 저, 겨울옷을 넣어둔 상자가 골방에 있어요? 아니면 양복장 위에 있어요? 글쎄, 스기코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 죄송합니다. 옷가지는 일체 사모님께서 챙기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스기코는 미안하다는 듯이 2층의 골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게이조는 아직 정돈이 되지 않은 식탁 앞 소파에 앉아있었다. 자, 신문! 도루가 신문을 건네주며 게이조의 옆으로 바싹 다가왔다. 허, 어제 가와가미의 첫눈이 왔구나. 신문을 펴고 게이조가 말했다. 눈이 왔어? 가와가미는 어디야? 언젠가 우리 함께 소은쿄에 간 적 있지? 큰 목욕탕이 있던 곳 말이야. 바로 그 옆의 도시야. 아사이가와에는 언제 눈이 오죠? 글쎄, 아사이가와에는 대개 10월 20일은 지나야 눈이 오니까 앞으로 10밤만 더 차면 눈이 오겠지. 와, 좋아라. 눈이 오면 엄마도 돌아오시겠죠? 그럼. 애를 낳으면 엄마 배가 아프겠네요. 그래. 갓난아이는 배꼽 있는 데가 팡 하고 갈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아프겠다. 엄마가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렇죠? 도루가 더 불쌍해. 왜요? 나는 배가 아프지 않은데요? 엄마가 없으니까 쓸쓸하지. 음, 쓸쓸하기는 하지만. 출근 시간이 걱정되어 게이조는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때 스키코가 거실로 들어왔다. 이상해요. 동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 동복 상자 다섯 개가 다 비어있어요. 혹시 도둑 맞은 건 아닐까요? 설마 도둑이야 들었겠니? 혹시 양복장에 있지 않을까? 아니요. 양복장엔 춘추복밖에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군. 게이조는 이쑤시계를 신경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차로 화가 나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뭐, 스키코의 잘못이 아니야. 계절이 바뀔 무렵인데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나스에가 나쁘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상하구나. 진짜로 도둑 맞은 것이 아닐까?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게이조는 집을 나섰다. 밖은 생각했던 것보다 춥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내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구두를 신고 있는데 옷을 찾았다며 스키코가 황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병원에는 아침 식사를 굶고 간 기능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게이조는 춘추복을 입은 채로 집을 나섰다. 나스의 성격이 꼼꼼해서 어디에 무슨 옷이 있는지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전이 되어 아주 컴컴한 속에서도 필요한 옷가지를 꺼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꼼꼼한 만큼 좀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살림을 맡기는 일이 없었고 특히 옷가지 같은 것은 스키코조차도 눈에 띄게 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부터 입을 옷을 곧바로 찾아내지 못한다든가 따위에 이 일은 전에 없었다. 그런 만큼 게이조는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시간에 한 대씩 있는 버스가 이미 떠나버린 후인 것 같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로군. 게이조는 쓴 웃음을 짓고 나서 할 수 없이 걸어가기로 했다. 널찍한 길 저쪽에 높은 낙엽송이 길을 따라 우거져 있고 또 한쪽에는 낮은 목조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게이조는 빗자루질한 흔적이 있는 깨끗한 집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 집의 처마에 단무지를 만드는 무가 깨끗하게 씻겨 새끼로 엮어져서 매달려 있었다. 무는 겨울아침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올해는 우리 집만 물을 말리지 않는 것 같군. 자동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조용한 길이었다. 게이조는 배추를 산더미처럼 실은 집마차를 앞질렀다. 천천히 내딛는 말발굽 소리가 한가롭게 울려퍼졌다. 말발굽 소리에 이루어졌던 게이조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동복이 아니라도 스웨터만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있다. 낡은 군복 차림에 군화를 신은 청년이 스쳐갈 때 게이조는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이 왠지 귀찮게 여겨졌다. 국민 대다수가 옷가지를 가지고 쌀을 바꿔먹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다.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느닷없이 뒤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돌아보았더니 마스사키 유카코였다. 그녀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똑바로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저런! 자네 집이 이쪽이었던가? 아니요! 유카코의 어깨에 드리워진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친구 집에서 잤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유카코가 곧 걸음을 멈춰서서 어머 예뻐! 하고 말굽에 편자를 박은 대장관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말을 매 두는 네 개의 통나무 기둥이 서 있을 뿐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엇이 예뻐? 불말이에요.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는 새를 달구는 불이 빨갛고 투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꽃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깃을 세운 초록색의 바바리 코트 속으로 흰 수에타가 들여다보였다.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대장관의 불을 바라보고 있는 유카코를 내버려두고 게이조는 걷기 시작했다. 선생님, 불꽃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유카코는 흰 밥으로 만든 운동화를 신고 소리 없이 다가와서 그가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게이조의 곁에 바싹 달라붙어서 나란히 걸었다. 글쎄, 게이조는 유카코에게서 떨어졌다. 타고 있기 때문일까요? 타 버리면 곧 제가 되고 연기가 될 텐데요. 그 다음 순간에 곧바로 없어져 버린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걸까요? 유카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다시 게이조에게 달라붙었다. 게이조는 곧바로 한 발짝 오른쪽으로 비껴 걸었다. 선생님, 불꽃이라는 것은? 마스사키양? 네? 유카코의 조그만 입술 사이로 새하얀 치아가 빛났다. 유카코양? 좀 떨어져서 걸을 수 없어? 어머! 유카코는 깃불까지 쇠팔갛게 물들었다. 죄송합니다. 이걸 어쩌죠? 어째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주의를 받는데도. 잠시 동안 유카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게이조의 뒤를 따라 걸었다. 최대한 조심해서 걷고 있는 느낌이 가려내서 게이조는 함께 나란히 걸어가도 좋아. 떨어져만. 준다면. 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유카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걷고 있었다. 게이조는 놀라서 물었다. 왜 울지? 게이조는 아침부터 여자가 우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언젠가 무라이에게서 들었던 말이 문득 가슴을 스쳤다. 바스사키 유카코는 원장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중심가로 들어섰다. 자파상 식당, 철물점, 약국, 시장 등이 길 양쪽에 낮은 차양을 내밀듯이 늘어서 있었다. 대장관은 여기에도 있었다. 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사모님께서 아이를 낳았다죠? 속눈썹은 아직도 눈물에 젖어 있었으나 그런 상태에서도 유카코는 웃고 있었다. 그래. 무라이 선생이. 유카코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 머뭇거렸다. 무라이가 뭐? 아침에 화재로서는 무엇인가 개운치하는 것 같아서 게이조는 걸음을 재축했다. 유카코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와서 무라이 선생이 하는 말이 원장 사모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라이한테 문병하러 갔었나? 게이조는 언젠가 병원 약국에서 유카코가 무라이와 단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유카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게이조는 유카코가 고양이 같은 계집년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사이에인가 유카코는 또 게이조의 어깨에 바싹 기대고 걷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스에가 집을 비운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게이조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이 쓸쓸함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스키코는 대개 부엌에 있었고 주인의 기가를 반길 정도로 자상하지 못했다. 도루는 나스에가 없는 집이 쓸쓸해서 저녁때까지 밖에서 놀고 있었다. 아니, 웬 신발이지? 검은 하일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양장을 한 여자 손님이 누구인지 짐작가는 사람이 없었다. 마스사키 유카코일까? 오늘 아침 유카코의 눈물이 생각났다. 그때 미다지가 열리고 주인 양반, 의외로 일찍 퇴근하셨군요? 하고 말한 사람은 뜻밖에도 검은 V자형 스웨타에 회색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다스코였다. 놀랐어요. 게이조는 거실로 들어갔다. 왜요? 왜라뇨? 다스코 씨의 양장 입은 모습을 처음 보니까요. 다스코는 균형이 잘 잡힌 가는 다리를 가볍게 꼬고 소파에 앉았다. 이런 차림을 양장이라고 하나요? 스웨터를 입었을 뿐인데요? 정말 처음 보는 옷차림인데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무리 나스에게 홀딱 반했다고는 하지만 나의 스웨터 입은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시다니. 다스코는 표정이 풍부한 눈을 빙그르르 굴리고서 가볍게 노려보았다. 아니, 처음이에요. 확실히. 게이조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의자에 앉았다. 다스코의 뒤로 따올린 머리 모양에서부터 풍부한 가슴 주위까지를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역시 처음 보는데요. 그래요? 그럼 나는 긴 소매옷을 입은 채로 테니스를 쳤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래. 그제서야 게이조는 웃기 시작했다. 뭐예요? 이제 와서 겨우 생각해내다니. 아니, 그건 여학생 시절에 그렇게 입고 테니스를 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양장차림은 정말 처음 보는데요. 항상 보아왔던 일본 의복차림에 다스코하는 딴사람 같았다. 미소년 같은 산뜻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부인이 안 계셔서 쓸쓸해 견디기 어렵다는 표정이군요. 그 얼굴 표정 말이에요. 뜻밖의 사뽀류에서 아이를 낳아서 말이에요. 하고 게이조가 말했다. 다스코는 고개를 숙이고 담배째를 털면서 아무 말도 듣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침 그때 도루가 밖에서 놀다가 돌아왔다. 스웨터를 입은 다스코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내 곧 달려들어 다스코의 손에 매달리며 작은 다리를 다스코의 아름다운 다리에 감았다. 다스코가 말했다. 도루야, 오늘 밤은 아줌마하고 같이 잘까? 아줌마랑 함께 자요? 정말로요? 도루는 너무 기쁜지 다스코에게서 떨어져서 다담이 우위를 떼굴떼굴 굴렀다. 도루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주무시고 가시겠습니까? 다스코 씨? 약간 들뜬 듯이 게이조가 말했다. 내가 여기서 자고 간다고 해서 선생님까지 즐거워할 건 없잖아요? 나스애가 하루쯤 도루를 데리고 집에서 잠을 자 달라고 부탁을 해서 별 도리가 없군요. 다스코는 남이 고마워하면 언제고 꼭 자기 탓이 아니라는 듯이 무뚝뚝해졌다. 게이조는 그런 점이 다스코답다고 생각하며 싱긋 웃었다. 저녁 식사 때 스기코가 생선의 뼈를 발라내고 살만을 접시에 담아서 도루 앞에 놓았다. 그러자 다스코가 재빨리 도루에게 물었다. 도루, 너 지금 몇 살이지? 다섯 살. 혼자서 생선 못 먹니? 응, 나는 못 먹어. 왜 못 먹어?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못 먹는다고? 응, 뼈가 목에 걸리니까 걸리지 않는다면 먹을 수 있니? 응, 하지만 무서운걸. 도루, 마구 먹지 말고 잠시 동안 혀 위에 생선을 얹어 놓은 다음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알겠지? 다스코는 일부러 뼈가 있는 데를 도루의 입에 넣어주었다. 알겠지? 알겠어요. 뼈를 살짝 뱉어내는 거야. 네. 도루는 그날 저녁 식사에서 자기 스스로 생선뼈를 발라먹었다. 게이조는 나스에를 생각했다. 나스에는 뼈를 발라낸 생선을 가시가 있나 없나 하나하나 살펴서 도루의 밥 위에 얹어주었다. 나스에게는 다스코와 같은 엄격함이 없었다. 도루, 생선이 웃는 걸 본 적이 있니? 생선이 웃다니요, 아줌마? 웃고 말고. 그렇죠? 다스코는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글쎄 바쇼 선생님께서 가는 봄이 아쉬워 새는 울고 생선 눈에는 눈물이라고 했는걸. 울 정도라면 웃을 수도 있을 거야. 다스코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게이조는 전등불이 여느 때보다 밝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오랜만에 가정의 단란함을 맛보는 듯도 했다. 그러나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지는 않았다. 나스에가 있어야 할 곳에 다스코가 있다. 그것에 대한 우야감 때문일까 생각하며 게이조는 다스코를 보았다. 다스코는 밝고 활달했다. 그러다 문득 게이조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스코는 식기를 희미한 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식탁에 놓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크게 웃으면서도 식기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기막힌 솜씨였다. 게이조는 다스코라는 사람이 달리 보이는 느낌이었다. 도루를 재우고 나서 다스코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미안해요 주제넘게 굴어서요 하고 의자에 앉자마자 사과했다. 뭐가 미안하단 말입니까 도루에게 생선을 혼자 먹게 해서요 아니 오히려 고마워요 나스에는 엄하지 않아 너무 응섭바지로만 키워요 하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의 교육방침이 있는걸요 양해를 얻는 것이 원칙이죠 그녀는 잠시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고 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고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왕 창견한 김에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게이조는 다스코가 무슨 말을 꺼낼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아가씨와 사이좋게 걸어다니면 안 돼요. 아침부터 오늘 아침 머리가 긴 아가씨와 걷지 않았어요? 게이조는 마스사키 유카코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무의식 중에 쓴엇음을 지우면서 말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나스에게서 감시까지 부탁받은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아가씨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정말로 이상한 여자입니다. 하면서 게이조가 누구에게라도 몸을 비벼대는 유카코의 버릇을 말했다. 그래요? 뭐랄까. 하지만 그 아가씨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말하라니요? 금세 기쁜듯한 표정을 하시네요. 다스코 가 게이조를 가볍게 노려보았다. 게이조는 문득 유카코로부터 들은 무라이의 말이 떠올랐다. 나스의 피임수술은 어느새 병원 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자기가 나았다고 우겨대도 남들이 믿을 리가 없다. 다스코도 물론 그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조금 전 갓난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스코는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다. 그러한 행동이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게이조는 부끄러워졌다. 아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가 정색을 하고 말하자 다스코는 곧바로 알아차리고서 괜찮아요. 나스의가 나았다고 말했는걸요? 하지만 수술을 해서 피임수술은 했다고 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스에는 바보예요. 7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느니 자기를 닮아 있다느니 하고 귀를 쓰고 변명을 늘어놓으니 말이에요. 정말이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듣는 쪽에서 속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한 노릇이에요. 루리코 일로 너무 충격이 컸나봐요. 상당히 뼈에 사무치듯이 괴로웠겠죠? 루리코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르겠다고 몇 번이고 편지에 쓰여져 있던걸요. 다스코는 차를 끓이면서 조심스럽게 진심을 말했다. 이 사람도 설마 범인의 자식을 데려왔다는 사실은 모르겠지. 게이조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우기는 해도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다스코는 게이조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아이 말이요. 그 범인의 아이가 다카키씨가 관계하고 있는 유아원에 있잖아요? 아, 네. 게이조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이 사람은 다카키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은 것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나스에게 곧 알려지겠군. 제대로 잘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는 태연하게 말하고 나서 농담처럼 한마디 덧붙였다. 그 범인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건 어떨까요? 다스코는 입술 언저리에 까지 가지고 갔던 찻잔을 잠깐 멈추고서 말했다. 데려올 수 없을 거예요. 스지구치씨는. 다스코의 말에 게이조는 속으로 안심했다. 다스코씨라면 데려다 키울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가요? 다스코씨 같은 사람이라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그처럼 잘난처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걸요. 게이조는 딱 하고 빼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럴까요? 그러나 절대로 키울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을 살해한 범인의 아이를 사랑해주며 키운다든가 하는 것 말이에요. 만약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쯤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식조차 제대로 키우기 힘든 세상이며 때론 자신의 부모조차도 귀찮아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한 걸요. 나는 인간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여전히 냉정하시군요. 그런 상태로 결혼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풀어오치고 소동을 피우든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칼로 푹 찔러 버리든가 하겠죠. 아니면 인간이니까 한두 번 실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의외로 관대한 면을 보여주든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까? 과연 그렇겠군요. 나스에가 무라이하고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도 관영을 베푸는 상냥한 남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완전히 변해버렸다. 나는 남자니까 여자의 마음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스코 씨도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다스코 씨도가 뭐예요? 다스코가 웃다가 담배연기가 코로 들어갔는지 기침을 했다. 신뢰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정말 신뢰예요. 나는 남자에게 빠져 있어요. 우등생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낙제생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입니까? 다스코 씨가 그렇다면 나스에도 어떤 계기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군요. 아니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군요. 게이조는 농담처럼 말하면서 다스코의 속을 떠보았다. 계속 쓰잘데없는 말만 하시는군요. 그런 말을 쓰럼없이 하다니 게이조 씨 다시 다시 보아야겠어요. 다스코는 둥근 무릎을 껴안고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어쩌면 다스코는 무라이하고 나스의 일을 알고 있지 않을까. 다스코는 모든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느낌이었다. 다스코 씨는 어딘가 어른스러운 데가 있어요. 춤을 춘다든가 할 때 보면 아주 차분해 보이거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미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니 남들이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시집 가는 데 지장 있겠는데요. 그러더니 휙 하고 일어서서 주무세요 게이조 씨 하고는 싱거 두꺼서 2층으로 올라갔다. 게이조는 왠지 피로해서 자리에 들자마자 잠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때 방에 미다진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다스코 씨 게이조가 고개를 쳐들자 볼에 여자의 머리카락이 닿았다. 아 다스코 씨로구나. 게이조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아니에요 저 유카코 예요. 여자가 몸을 바짝 붙여왔다. 여자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어째서 신을 신고 있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발을 벗어야지. 그래도 여자는 잠잠고 있었다. 게이조는 유카코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꽉 껴안았다. 그러자 그 여자는 어느 사이엔가 낯새로 변해 있었다. 제 12장 흙 묻은 장화 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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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조의 집에서 묵고 간지도 10일 정도 지났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분위기가 왠지 전과는 달랐다. 사람들 소리가 시끄럽게 났다. 여보 어서 와요. 문이 열리자 나스에가 갓난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왜 이리 빨리 왔어? 게이조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나스에도 집이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하니 언짢은 기분은 조금도 없었다. 네. 요코에게 먹일 젖을 좀처럼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기차가 붐벼서 고생하지는 않았어. 네. 하지만 집에 가면 우유가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쁜 나머지 견딜 수가 없어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게다가 여관생활도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추워지면 페치카가 있는 우리 집이 요코에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애가 많이 컸어요. 잘 울지 않아 키우기가 아주 쉬워요. 정말이에요. 좀처럼 울지 않아요. 나스에는 요코를 게이조의 손에 건네 주려고 했다. 게이조는 화가 난 얼굴로 나스에를 주시했다. 여보 이 집에 처음으로 요코가 왔어요. 안아주세요. 나스에는 그제야 겨우 게이조의 불쾌한 모습을 알아차리고 요코를 어린이용 침실로 데려갔다. 이 침대에는 도루와 루리코가 쓰던 침대였다. 당신은 요코에게만 관심이 있고 도루와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요. 게이조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옷을 갈아 입기 위해 일어섰다. 게이조는 나스에가 바로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키코 아저씨 옷 갈아 입으시는 것 좀 도와드려라 하고 말하는 나스에의 목소리에 불끈불끈 화가 치밀었다. 전에 나스에는 게이조의 옷 갈아 입는 것을 옆에서 거들어 주제하는 적이 기저귀를 갈아 주고 계셔요. 스키코는 난처한 듯이 말했다. 게이조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온몸에 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끝나면 오라고 전해줘. 게이조는 우뚝 산 채로 말했다. 요코 요코 도루가 기쁜 듯한 목소리로 아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 안돼 요코는 잠자고 있단다. 나스에가 부드럽게 도루를 타이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게이조는 언제 나스에가 올지 몰라 초조한 마음으로 꼼짝도 않고 옷장 앞에 서있었다. 오랫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밤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스에는 집을 비워두었던 점에 대하여 사과를 했다. 응 뭐야 이제 와서야 그런 말을 하다니 괘심하군. 게이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스에 사과하는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맥없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불이 조금 축축하군요. 내일 잘 말리겠어요. 게이조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스에가 말했다. 조금 야인 것 같아. 그래요? 응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도 않구나. 당신은 살이 조금 찐 것 같은데요? 나스에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래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지. 나스에가 낫게 웃었다. 뭐가 우스워? 당신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아요. 나 같은 놈은 바람도 피울 수 없다고 깔보고 있군. 바람을 피우라고 해도 못 피울 분이세요. 당신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군. 무라이의 긴 손가락이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게이조는 강하게 나스에를 끌어안았다.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것인가. 때때로 숲에서 나뭇까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이 껴안고 있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다. 역시 피치카는 따뜻하군요. 나스에도 게이조도 땀이 났다. 여보 며칠 전 다스코가 우리 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갔다죠? 그래 도루가 아주 기뻐하던데 양장을 하고 왔더라고 어머 다스코가요? 웬일이죠? 심경에 변화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어. 다스코 씨는 기모누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데 양장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 각선미도 아주 좋아 보였어. 가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굵지도 않고 다리가 예쁘더군. 발목에 탄력도 있고 말이야. 아마도 무용을 해서 그런가 봐. 다스코는 그럼 어디에서 잠을 잤어요? 2층에서 도로하고 잤지? 왜 그래? 당신 다스코가 그렇게도 예뻤어요? 아 다스코 씨의 각선미와 표정은 그만이었어. 그런 말씀하시면 싫어요. 싫어요. 바보같이. 게이조는 나스의 눈꺼풀에 입술을 댔다. 나스에는 아무 말 없이 게이조의 가슴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무슨 소리일까? 텐마류의 유리문에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소리에 게이조도 나스에도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아, 눈이 오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눈? 그럴지도 모르겠군. 나스에는 살짝 자기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요코의 생년월일을 몇 일로 해서 호적에 올렸어요? 하고 물었다. 게이조는 무심코 입술을 삐죽거렸다. 며칠날로 신고했는지 잊으셨어요? 음... 너무 태평하시군요. 나스에는 게이조가 당연히 출생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게이조도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갓난아이를 데려온 지도 벌써 40일이 지났다. 출생신고를 지금껏 하지 않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했다. 게이조는 의사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 그것 때문에 신고가 늦은 것은 아니었다. 생일을 모르면 곤란해요. 그런가?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지 않소? 하지만 언제 낳았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그 아이를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작정이요? 네. 40일 전에 태어났다고 할 거예요. 제가 낳은 아이로 하려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날짜가 맞지 않아요. 4개월 이상 된 아이가 40일이라고? 그건 무리야. 남이 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거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겠어요. 여보, 요코는 울거나 보채지 않죠? 정말로 요코는 울지 않았다. 사이시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시달려서 신경 세약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게이조는 나스의 아이 키우는 방법이 능숙하다고 생각했다. 새삼스럽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유를 데워 와야겠어요. 나스에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나갔다. 게이조는 착잡한 심정으로 방 한쪽 구석에 유아용 침대를 보았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착정으로 데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코하고 입 밖에 내어 부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도저히 나스에를 따라갈 수 없다. 나스에는 이 아이가 사이시의 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알고 있다면 결코 맞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이 한겨울을 나스에는 밤에 일어나 우유를 만들고 기저귀를 빨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스에가 불쌍하지 않은가. 나스에는 무라이하고 둘이서만 있기 위해서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냈던 것이다. 지금 나스에는 당연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스에가 우유병을 손에 감싸듯이 하고서 들어왔다. 여보, 역시 눈이에요. 벌써 많이 쌓였어요. 음... 게이조는 졸려운 듯 돌아누었다. 아침 일찍부터 도루가 요코의 침대를 들여다보려고 방으로 들어왔다. 요코! 요코! 까꿍! 도루는 귀여운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하여 요코를 어르고 있었다. 아기가 한 사람 늘었을 뿐인데 이렇게 집안이 떠들썩하게 되는 것인가 하며 게이조는 게이조는 이불 속에서 엎드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도루, 아이가 귀엽니? 응, 귀여워. 요코는 루리코보다 귀여워. 루리코보다 귀여워요. 루리코보다 귀여워? 응, 울지 않는걸.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담배죄를 요의해 떨어뜨렸다. 도루가 소년이 되거나 청년이 되어서 만일 요코의 출생을 알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게이조는 도루를 응시했다. 신경질적으로 조금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는 도루가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도루는 게이조를 많이 닮았다. 정의감이 강한 청년인 도루가 쉽게 상상되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평생 원망을 받을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게이조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일어나 앉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남에게 주워버려야 한다. 도루, 엄마 좀 불러오너라. 네? 도루가 방을 나갔다. 무슨 일 있어요? 앞치마를 누른 나스애가 들어왔다. 게이조는 잠옷을 입은 채로 똑바로 앉아있었다. 불쾌한 듯한 남편의 모습에 나스애는 조금 놀라서 물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네? 나스애는 게이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가 있으니까 귀찮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머, 푹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용서하세요. 나스애는 공손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요코는 별로 울지 않는걸요? 그런데도 주무시는데 방해가 되었군요. 울지 않는 아이는 어쩐지 기분이 나빠. 여하튼 귀찮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오늘 밤부터 요코하고 자고 2층에서 자도록 하겠어요. 나스애는 게이조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의 순많은 머리카락이랑 짙은 눈썹, 울지도 않는 것 모두가 싫소. 어머, 당신은 요코에 좋은 점만 싫어하시는군요. 모든 것이 비유에 거슬려요. 다카키에게 돌려보내도록 해요. 다행히도 아직 호적에는 울리지 않았으니까. 순간 나스애의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 당신 아직도 호적에 울리지 않았어요? 요코를 돌려보낸다는 말보다도 아직 호적에 울리지 않았다는 말이 나스애에게는 더 충격이었다. 그래, 아직 안 울렸어. 지독한 분이시군요. 너무해요. 나스애의 핏기 없는 입술이 격련을 일으켜 파르르 떨렸다. 나스애는 날카롭게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그 눈매에 게이조는 질려버렸다. 지금까지 게이조는 나스애의 이러한 이리하고 차가운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나스애는 게이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요코를 감싸듯이 안고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 모습은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요기가 감돌고 있었다. 게이조는 나스애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이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게이조는 평소 나스애의 상냥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스애의 약간 고집이 센 것이라든가 일단 말을 꺼내면 양보할 줄 모르는 방자함조차도 게이조에게는 아직 귀엽게 생각되는 여자다운 점이었다. 고집이나 심수를 부릴 때도 나스애의 말씨나 태도에는 상냥하고 달콤한 데가 있었다. 여보 소원이에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어요. 저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상냥하고 조용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는 나스애에게 게이조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양보하면서도 기분은 언짢았다. 지금 보여준 나스애의 냉정함은 따뜻한 피와 눈물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었다. 게이조는 루리코가 죽은 이후 나스애를 미워했다. 무라이로부터 받은 애무의 흔적을 그 흰 목덜미에서 보고 죽이려고 생각한 일조차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에 대한 애정에 변형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스애로부터 받은 차가운 느낌은 그렇지 않았다. 증오만을 온몸에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게이조는 고통스러웠다. 자신은 나스애를 미워하면서도 나스애가 자기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바랐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었다. 이윽고 나스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요코를 돌려보내자는 말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와 버렸군. 게이조는 침대 가까이 다가서서 요코를 초조하게 들여다보았다. 요코는 웃으며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 듯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인간으로서 일생의 과제로 삼았다. 사이시를 닮은 눈썹 언저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게이조는 유리창 너머로 첫눈이 내려있는 정원을 바라다보았다. 새하얀 눈이 때때로 안개처럼 바람에 휘날렸다. 나는 이 아이를 진정으로 평생 사랑하려고 하는 것일까. 요코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서 부르는 일조차 게이조는 할 수 없었다. 사이시의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도 책임도 없다. 도리상으로는 알고 있어도 안아줄 기분은 나지 않았다. 웃는 요코에게 마주 웃어줄 수조차도 없었다. 식사하세요 아빠. 방문 앞에서 도루가 불렀다. 나스에는 굳은 표정으로 식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게이조가 밥공기를 내밀어도 얼굴을 들지 않았다. 도루가 게이조에게 물었다. 아빠, 파파가 아빠라는 말이야? 그래, 그렇단다. 어째서 파파라고 하지? 담배를 파파하고 피우기 때문이지. 스키코하고 도루는 웃었으나 나스에는 험한 눈매를 힐끗 치켜올렸을 뿐 웃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에요. 엄마라는 말은 어째서 마마라고 하지요? 엄마는 밥을 지어주기 때문이야. 그러면 스키코 누나가 우리 집에는 엄마겠네? 게이조와 스키코는 또다시 소리를 내어 웃었다. 하지만 나스에는 냉랭하게 게이조의 말을 받았다. 도루야, 파파도 마마도 다 영어야. 밥을 지으니까 마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응, 하지만 담배를 파파하고 피우니까 파파이고 밥을 지으니까 마마라고 하는 편이 더 좋아요. 도루는 게이조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런 것은 엉터리야, 도루. 나스에는 도루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게이조는 기분이 나빠서 식사를 부랴부랴 끝내고 옷을 갈아입으러 내려섰다. 나스에가 따라왔다. 괜찮아, 혼자서 갈아입겠소. 그러나 나스에는 아무 말 않고 게이조의 뒤에서 와이셔츠를 입혀주었다. 그리고는 손을 그대로 게이조의 어깨에 얹고 말했다. 욕호를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만일 돌려보낸다면 전 죽어버리겠어요. 게이조는 겨우 안심했다. 나스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날카로운 말투로 책망하는 편이 훨씬 마음 편했다. 미안해, 잠이 부족해서 그랬어. 나스에는 무릎을 꿇고 평상시처럼 게이조에게 양말을 신기고 있었다. 양말을 돌돌 밖으로 말아서 게이조의 발끝에서 양말을 신기고 다음은 말았던 양말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되었다. 신기는 쪽도 신는 쪽도 오랜 세월에 익숙해져 호흡이 꼭 맞았다. 40일 만에 나스에 동그란 넓적다리 위에 발을 올려놓고 양말 시중을 받자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이런 것이 부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양말을 신는 호흡이 딱 맞는다고 해도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은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부부가 밤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양말을 신으면서 보조를 맞추듯이 말하자면 숙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진실한 부부의 결합이란 육체 이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지금 성생활 이해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나스에는 게이조가 벗어놓은 두터운 잠옷을 개면서 물었다.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곤란해. 너무 바빠서 그랬어. 바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때로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났는걸요? 그랬어. 게이조는 바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처리하겠소. 하지만 오늘 처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바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벌써 하루가 다 지나버린 후였소. 참 시간은 빨리도 가더군. 당신은 원래 착실하고 꼼꼼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별 관심 없이 내 팽개쳐 두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병원이라는 데가 아픈 사람을 다루는 곳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좀처럼 예정대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없거든. 바쁘신 줄은 알겠지만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되잖아요. 나스에는 전혀 없이 강한 어조로 말끝을 올렸다. 모르는 소리. 병원이라는 곳은 30분은커녕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곳이오. 오전은 에레를 보고 오후는 병실을 돌고 그 사이 틈이 있으면 왕진을 하지. 더욱이 청진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의사는 아니니까 말이야. 사무장이랑 다른 과 의사들이랑 약사, 엑스선 기사 등의 말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 게다가 간호사의 애정문제, 환자 신상에 대한 상담까지 들어주어야 하는 사정이오. 내가 시간나기를 모두 기다리고 있소.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던 나스의가 얼굴을 들었다. 어머 그렇게 바쁘세요? 그거 큰일이군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바쁘시게 지내는 줄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스에는 기분이 나쁠 정도로 상냥하게 사과하고 나서 말했다. 잘 알았어요. 제가 오늘 신고하러 가겠어요. 게이조는 뜻밖의 구제라도 받은 것 같은 착잡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렇게 해준다면 좋겠소. 하지만 나스에게 출생신고를 맡기는 것이 게이조의 본심은 아니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서 욕호를 어딘가로 보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었다. 맡아서 기를 수는 있어도 호적에 울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게이조는 현관으로 나갔다. 장화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빠의 장화는 정말 길어. 도루의 목소리에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스에게 말했다. 이 눈길에 당신이 나가는 것은 무리요. 내가 오늘 나가는 김에 동사무소에 들렀다 갈 테니까 병원에 조금 늦는다고 전화를 해줘요. 어머 당신이 가주시겠어요? 나스에는 곧 밝은 표정이 되어 말했다. 그래 일단 병원에 출근하면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너무 주저하면 나스에가 요코의 신상에 어떤 의심을 갖게 될까 봐 게이조는 그것이 두려웠다. 미안해요. 바쁘신데 이런 일까지 부탁해서. 게이조는 나스에의 상기된 목소리로 전송을 받으면서 집을 나섰다. 게이조는 지난 밤에 내렸던 첫눈 온 길을 천천히 걸었다. 요코를 사랑하는 일을 일생의 과제라고 나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분수를 모르고 너무나 큰 문제를 떠맡아버린 것을 후회했다. 사랑한다면 호적에 올리는 일을 이렇게 망설일 리가 없다. 게이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버스를 타고 내렸다.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횡단하려 했을 때였다. 소리도 없이 한 대의 지프가 게이조의 코앞을 스치듯이 달려 지나갔다. 헤이! 달려가는 지프 속에서 아직 소년티가 가시지 않은 미군 병사가 싱긋 웃었다. 게이조는 요코의 문제로 정신을 잃고 있어서 잘못하면 지프에 칠 뻔했던 자신이 쓸쓸하게 느껴졌다. 게이조는 동사무소의 낡은 문기둥 옆에 서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내가 요코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눈이 조금씩 휘날리고 있다. 게이조는 추워서 오버깃을 세웠다. 나의 본 마음은 요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세에게 범인의 아이를 키우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를 배신하고 무라이와 정을 통한 나세 때문에 그날 루리코는 살해되었다. 나는 그러한 나세가 요코의 출생을 알고 기러워할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이 아이를 맡아 기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이시의 아인 것을 알고 기르는 나의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것은 각오했던 바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요코를 기르는 나세를 보는 것만으로 나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나세의 부정을 일시해 마음의 방황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용서할 수 없을까? 한 번은 나도 용서한 셈이다. 루리코의 죽음에 미칠 것 같은 정도로 슬퍼했던 나세를 나는 용서했었다. 하지만 정말로 루리코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두 번 다시 무라이의 품에 안길 리는 없다. 게이조는 동사무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 번도 나세의 여자를 취한 적이 없다. 여자 환자는 나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라이도 내가 나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나를 나세와 무라이가 배반한 것이다. 나세의 흰 목덜미에서 본 보랏빛의 흔적은 지금도 게이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다. 어쨌든 호적에는 올려야겠지. 게이조는 동사무소의 기둥에 기대어섰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다카키가 본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생각하고 게이조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뭐야? 그것이 스지구치 게이조의 참 모습인가? 자네가 말했던 너의 적을 사랑하라던 것은 정말 웃기는 소리다. 적보다는 차라리 자네 마누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때? 자네는 바보 같은 남자네. 마치 다카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바보다. 내 아이를 살해한 그 범인의 아이를 맡아서 그 아이에게 재산까지 나눠주다니. 너의 적을 사랑해라 하는 글자 수는 겨우 여덟자이다. 그러나 이 여덟자가 얼마나 엄청나고 거창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게이조는 자신이 완전한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요코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바보가 이 세상에 한 사람쯤은 있어도 좋겠지 하고 다카키에게 말했던 자기 자신의 말을 해상했다. 이왕 바보가 되는 김에 나스의 부정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 갑자기 눈앞에 택시가 멈춰섰다. 택시문이 열리고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내리는 사람을 보았더니 무라이였다. 긴 속눈썹이 평상시보다 더 새카맣고 아름답게 보였다. 조금 야유여 보였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오랜만이군. 돌아다녀도 괜찮소? 별로 괜찮지가 않아. 곧 도야로 떠나려 합니다. 무라이는 문을 연 채이지만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각혈은 하지 않았소? 게이조는 무라이의 붉은 입술을 보았다. 저 입술이 그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요사이 각혈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바래다 드리지요. 원장님. 아니 지금 난 여기에 출생신고를 하러 왔네. 게이조는 무라이의 입술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었다. 아 그랬군요. 축하드립니다. 무라이의 볼에 비꼬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원장님. 사모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텐데요. 무라이는 그러한 말을 유카코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축하할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네? 실은 나스에가 피임 수술을 해서 염려 없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역시 그런 수술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 무라이의 비웃는 듯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가볍게 입술을 깨물고 의심스러운 듯이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여자아이기 때문에 나스에는 더 좋아했어. 무라이는 실망의 빛을 보였다. 자, 그럼 몸 조심하시오. 게이조는 무라이를 등기로 하고 돌아서서 성큼성큼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출생 신고를 하고 나자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마음이 차분해졌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다. 출생의 비밀을 지킬 것. 요코를 사랑할 것. 다카케하고의 두 가지 약속을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어두워진 길을 급하게 걸어갔다. 아침에 온 눈이 녹아서 목이 긴 장화에 붙은 진흙이 무거웠다.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게이조의 마음은 다시 안정을 잃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 같은 초조한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스타트 라인에선 마라톤 선수와도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여보, 출생 신고 하셨어요? 하면서 나스에는 현관으로 달려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다. 신고라니? 시치미를 딱 잡아떼고 싶은 기분이었다. 나스에 출생 신고를 했어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요코의 입적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망설이고 고민했는가를 나스에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 요코에 관한 일로 나는 괴로워할 것인가. 출생의 비밀을 끝까지 지킨다는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얼마만큼 신경을 쓸 것인가.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했다. 여하튼 어떠한 고통도 혼자서 꾹 참고 견뎌보겠다. 게이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관문을 열었다. 피아노로 단련된 나스의 귀는 민감했다. 나스에는 문이 열린과 동시에 언제나 마중을 나왔다. 그러나 오늘은 나스에도 다른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출생 신고하고 왔어. 라고 말할 작정이었던 게이조는 기세가 꺾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게이조는 또다시 우울해졌다. 게이조는 진흙투성이에 무거운 장화를 벗었다. 진흙이 손에 많이 묻었다. 거실에는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를 사이에 둔 침실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났다. 어머 알아보나 봐 도루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봐. 나스의 목소리였다. 게이조는 미다지 문을 조금 열고 살짝 들여다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게이조는 왠지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스의가 요코를 안고 도루하고 스키코가 옆에서 요코를 들여다보고 있다. 게이조는 미다지 문 앞을 떠나 오보를 입은 채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루리코에 관한 일을 모두가 잊은 것일까. 게이조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강가에서 죽은 루리코를 안아 일으켰던 때의 일이 해상되었다. 가엾게도 한밤 내내 루리코는 그 강가에 엎드린 채 죽어있었다. 또다시 와! 하고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퍼지자 게이조는 벌떡 일어서서 침실의 미다지를 드르륵 열었다. 뭐야! 시끄러워! 루리코가 죽은 지 제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다는 거야. 제13장 호수 정말 세월이 빠르군. 게이조와 나스에는 호수가 보이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정자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호수는 하늘에 푸른빛이 반사되어 너무나 아름다웠다. 뭐가 말이요? 게이조는 아까부터 호수 저쪽에 선명하게 단풍이 들어있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앞에 보이는 산 정상은 밀짚모자를 얹어놓은 것처럼 산 모습이 신기했다. 흰구름이 한 조각 가을의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었다. 요코 말이에요. 벌써 7년이나 되었어요. 음, 나도 지금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게이조의 집 식구들은 모두 시코스 호수로 놀러 나왔다. 엄마! 멀리서 부르는 요코의 밝은 목소리에 나스에는 앉은 채 뒤돌아보았다. 흰 스웨터에 검은 반바지를 입은 호리호리한 도르와 크림색의 스웨터에 갈색 스커트를 입은 요코가 나란히 달려왔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도토리를 많이 주었어요. 요코는 흰 손수건에 싼 도토리를 게이조와 나스의 사이에 펴보였다. 어머, 많이 주었구나, 요코. 응, 아니야. 나 혼자서 준 게 아니야. 그렇지, 오빠? 응, 그래. 도루는 어린 시절의 버릇대로 약간 미간을 찌푸리고 게이조를 보았다. 게이조는 요코가 펼쳐놓은 도토리를 힐끗 보고 다시 호수로 눈길을 보냈다. 엄마도 주우러 가지 않을래요? 요코는 게이조에게 신경 쓰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나스의 무릎에 손을 올렸다. 눈이 어쩌면 저렇게 예쁜지 몰라. 나스에는 날마다 부는데도 하루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타오르고 그러면서도 남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깊은 눈이었다. 이제 도토리는 충분하니까 그만 줍자. 요코, 이번에는 낙엽을 주울까? 도루가 말했다. 도루는 키가 게이조의 어깨를 넘었지만 아직 앳되고 변성기도 되지 않았다. 아이, 좋아라. 낙엽을 주워서 책갈피에 끼워둬야지. 고무공처럼 뛰어오르듯 요코는 벌써 달리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요코는 행동이 참 재빨라. 나스에는 7년 전과 얼굴이나 모습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말과 태도가 한층 침착해졌다. 그래. 게이조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는 모터보트를 보면서 대답했다. 그는 7년 전보다 머리가 약간 벗겨졌고 살도 조금 쪘다. 당신은 아직도 요코의 아빠가 되지 못하는군요. 나스에는 게이조가 좀처럼 요코의 아버지다워지지 않는다고 핀잔했다. 나스한테 핀잔을 들으면 게이조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아버지다운 거 아닌가? 하고 능청을 부렸다. 방금 요코가 주어온 도토리를 그저 쳐다보기만 했잖아요. 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말을 하다 말고 나스에는 입을 다물었다. 아래 선착장에서는 유람선 출항 안내를 알리는 어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학교에 관한 일도. 나스에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전에 두 사람은 요코를 집에서 가까운 가쿠라 소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사이가와 예술대학 부속 소학교에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언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나스에는 부속 소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게이조가 반대를 한 것이다. 일부러 집에서 먼 곳으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가쿠라 소학교도 그만하면 괜찮은 것 아니요? 아니에요. 예술대학 부속학교는 학부형도 교육에 열성적이고 아이들 성적도 좋아요.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곤란한가? 하지만 교육은 환경이 중요해요. 학부형이 다 함께 정성을 다하고 아이들도 성적이 좋은 것이 좋은 환경 아닌가요? 나스에는 요코의 일이라면 언제나 시원시원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가? 게이조는 내키지 않는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래요. 너무 가난한 집 아이들도 다니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역시 이쪽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겠어. 게이조는 선언하듯 잘라 말했다. 어머, 어째서 제 말을 이해해 주시지 않는 거죠? 능력이 없는 아이는 격려해 주면 되지 않소. 가난한 집의 아이는 부잣집 아이보다 대체로 자립심이 강하지. 요코는 그런 점을 본받아야 해요. 몸이 약한 아이에게는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소? 누구에게라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고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던 적이 있소. 여러 형태의 가정 형편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교육상 더 좋지 않겠소? 대학도 소위 명문일수록 엘리트의식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바보 지급하지 않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당신은 요콜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게이조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나스의가 싸늘하게 웃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은 요콜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군요. 하는 나스의 말에 게이조는 할 말을 잃었다. 게이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콜을 사랑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안아주는 일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사이시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일생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콜을 더 안을 수가 없었다. 요콜가 겨우 세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나스의 무릎에서 요코는 그림책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읽어주었던 그림책이었기 때문에 나스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랬더니 요코가 손에 점점이 뭐야? 뭐? 요코? 글씨를 읽을 수 있니? 놀란 나스에는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글자는 뭐야? 노! 이것은! 우! 그럼 이것은? 나스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었다. 후! 요코가 어느 사이엔가 글자를 익혔던 것이다.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요코를 힘껏 껴안고 요코의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게이조에게 말했다. 여보, 요코가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게이조는 신문을 보고 있는 채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루리코도 도르도 그 나이 때는 아직 글자를 읽지 못했어. 글씨 같은 건 학교에 갈 무렵이든가. 학교에 가고 나서 배워도 되잖아? 어머?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나스에는 그때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게이조를 보았다. 당신이란 사람은 참으로 냉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과 헤어질 수는 있어도 요코하고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나스의 말은 농담이 아닌 진담인 것 같았다. 그러나 게이조는 그때도 영리하구나 요코 하고 말하는 것도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일도 할 수 없었다. 요코는 말도 다른 아이보다 빨리 배웠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투는 거의 쓰지 않았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아버지 지금 돌아오세요. 요코는 매일 나스에게 안겨서 말했다. 그러나 게이조는 요코의 그 시원시원한 말씨가 오히려 신경에 거슬렸다. 오늘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안아주어야지. 머리도 쓰라듬어주어야지. 게이조는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도 요코만 보면 반사적으로 벌레 씹은 표정이 되었다. 그러나 요코는 그러한 게이조에게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했다. 1학년이 된 지금에는 여전히 뛰어와 아빠를 마중하였다. 요코는 남의 악의조차도 선의로 받아들이는 불가사의한 성격이 천성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았다. 요코 안으로 돌아갈까요? 위람선을 보고 있던 나스에가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날씨가 조금 흐려졌군. 아까까지만 해도 파랗던 호수가 비묘하게 변해서 약간 검푸른 색깔로 변했다. 두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도루와 요코가 달려왔다. 아, 피곤해. 요코가 숨을 헐떡이면서 나스에 손을 잡았다. 피곤을 느낄 정도면 달리면 안 돼요. 나스에는 맨 처음에 루리코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요코를 길렀다. 그러나 점차로 루리코도 이렇게까지 귀여웠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도 싫어. 선생님도 싫어. 아무도 루리코하고는 놀아주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말하던 루리코의 마지막 말이 때때로 우협하듯이 나스의 마음을 스쳤다. 나스에게 있어서 이 이상으로 가슴을 찌르는 말은 없었다. 루리코에 대한 기억은 귀엽다기보다는 가련했다.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다. 하지만 요코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었다. 타인의 손에 의해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될 요코의 운명이 단지 가엾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게다가 요코는 절대로 엄마도 싫어. 선생님도 싫어. 라고 말하고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일이 없었다. 밖에서 놀아도 언제나 요코만큼 맑은 목소리를 가진 아이는 없었다. 게이조가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없어도 개의치 않았으며 남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개나 고양이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요코는 곧잘 집 주위의 커다란 개 등에 올라타서 자 걸어라 이 망아지야 하고 노래를 했다. 요코의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피곤하면 여관에서 가서 목욕하자 나 또 모터포트를 타고 싶어요. 도루가 심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벌써 두 번이나 탔잖아. 한 번만 더 타고 싶어요. 도루는 입을 삐죽거렸다. 오빠 목욕탕에서 수영하지 않을래? 그래. 도루는 이상하게도 요코의 말을 거의 거역하는 적이 없었다. 그런 사실이 게이조에게는 왠지 마음에 거슬렸다. 두 사람은 손을 서로 꼭 붙잡고서 달려갔다. 게이조와 나스에도 걷기 시작했다. 사이좋게 지내니까 다행이에요. 게이조는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무라이가 죽을 뻔했던 모양이야 하고 불쑥 화재를 돌려서 말했다. 네? 나스에는 땅 위에 나와 있는 누름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서 비틀거렸다. 어제 다카키가 그러는데 자연기웅을 일으켰다고 하더군. 그것은 아주 고통이 심해 늑막강에 공기가 자꾸자꾸 들어가게 돼서 폐를 압박하기 때문이야. 무섭군요. 여기서 택시를 타고 도야까지 문병이나 가볼까? 뿌라이를 문병하자는 말을 듣자 나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다. 요양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스에는 무라이보다 지금은 도로와 요코가 더 소중했다. 어린아이들을 병실까지 데려가지 않으면 되잖소. 당신도 한 번은 문병을 가는 것이 좋겠소. 게이조는 7년이 지난 지금도 무라이와 나스에와의 일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다만 생각하는 횟수가 적어졌을 뿐이었다. 게이조는 꽤 먼 옛날의 사건이라도 그 당시처럼 선명하게 해상할 수가 있는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때로는 그 당시보다 더 한층 심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다. 게이조의 가슴 속에는 추억을 언제까지나 신선하게 유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무라이를 생각할 때면 항상 마스사키 유카코가 연상되었다. 그 아이는 왜 이제까지 독신으로 있을까? 그러나 생각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유카코만이 아니었다. 다카키도 다스코도 여전히 독신이었다. 다스코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부동산만 해도 상당했다. 게다가 그녀에겐 무용과 돈이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스코의 독신 생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카키도 이제 38살이 된다. 그러나 게이조는 독신인 다카키에게 약간 부러움을 느끼고도 있었다. 무라이의 유황수에는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두루가 참을미를 하니까 무리예요. 그렇군. 게이조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여관에 도착했다. 디귿자 형태로 지어진 짜임새 없이 넓기만한 여관이었다. 두루와 요코가 현관 앞에 마당에서 돌차기를 하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니 숯불이 빨갛게 피어있었다. 엄마는 목욕 안 할 거야. 두 사람 중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나스에가 말했다. 왜 그래요? 두루와 요코가 양쪽에서 나스에게 매달렸다. 엄마가 조금 피곤하구나. 나스에는 게이조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히 왔군. 게이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버스에 시달려서 그런지 2, 3일 동안은 몸 컨디션에 영향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루와 요코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게이조를 따라서 방을 나갔다. 나스에는 테라스 창 너머 호수를 바라보면서 문득 4, 5년 전의 일을 머리에 떠올렸다. 두루가 소학교 2학년 때 일일 것이다. 그것은 10월 27일로 요코의 세 번째 생일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스에는 요코와 목욕을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그때 두루가 나도 목욕할래요 하고 목욕탕의 유리문을 열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생각되어 나스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두루는 가냘픈 몸매로 유리문을 밀어제치듯 하며 목욕탕 안으로 들어왔다. 두루, 금방 아빠하고 목욕했잖니? 나스에는 꾸짖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또다시 추워졌는걸요. 그 당시에 두루는 2학년이기는 했지만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하면 몸도 마음도 어렸다. 요코, 오빠가 안아줄게. 두루는 언제나 욕조 안에서 요코를 안고 싶어했다. 응? 요코는 순순하게 포동포동하고 귀여운 손으로 두루의 목을 감았다. 나스에는 몸을 씻으면서 욕탕 안에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애를 낳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날씬한 허리가 나스의 하체를 한층 더 풍만하게 보이게 했다. 둥그런 넓적 다리 위를 비누 거품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요코는 오늘부터 세 살이야. 이만큼? 요코는 조그만 손가락 세 개를 도루의 눈앞에 떼 보였다. 오빠는 몇 살? 여덟 살이야. 요코는 혼자서 들어갈 거야. 욕조에는 요코가 혼자서 설 수 있도록 층계가 나 있었다. 그래, 좀 더 안아줄게. 도루는 좀처럼 요코의 손을 놓고 싶어하지 않았다. 나중에 어린이 되면 요코는 내 색시야. 그 소리를 듣고 나스에는 자기도 모르게 씻던 손을 멈췄다. 응, 색시가 될게. 요코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나스에는 이런 추운 달밤에 정말로 요코를 낳은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루리코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도루의 말에 나스에는 청년이 된 도루가 다시 똑같은 말을 어머니인 자기에게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스에는 평생 요코가 자신의 친딸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도루의 아내가 된 요코를 상상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았다. 내 아내는 요코야. 목욕을 끝낸 도루는 즐거운 듯이 게이조에게 말했다. 그래? 게이조는 듣고 있던 라디오를 껐다. 게이조의 눈매가 무서워졌다. 게이조는 침착하게 말했다. 도루야, 너도 이제 2학년이니까 내 말 잘 들어두어라. 요코는 너의 여동생이야. 여동생은 절대로 너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야. 왜 그렇죠? 그런 것은 크면 알게 된다. 싫어요. 요코는 나의 섹시예요. 도루가 울 것 같은 얼굴을 했다. 바보 같은 놈. 게이조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서 도루의 뺨을 후려쳤다. 게이조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었다. 얻어맞은 도루는 놀라서 뻥하니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왜 갑자기 뺨을 맞았는지 알지 못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여보, 아이가 한 말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스의 말에 도루는 와 하고 울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란 말은 어릴 때 분명히 해두어야 해. 알겠니? 도루야? 요코는 너의 누이 동생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의 섹시가 될 수 없는 거야. 나스에는 게이조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남편이 왠지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도루, 지금 네가 아버지에게 맞은 것을 어른이 되어도 잊지 말아라. 단단히 기억해둬. 게이조가 왜 그렇게 심하게 꾸짖었는지 나스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매로 키운 이 두 아이에게 만일의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높아심치고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았다. 그때 게이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도루하고 요코가 만일 진짜 남매관이 아닌 것을 알고 연애라도 한다면 그리고 요코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상상 이상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요코는 나스의 딸이라고 우겨야 한다. 게이조의 이런 생각을 물론 나스에가 알리 없었다. 그로부터 4년이란 세월이 흘렀군. 나스에는 여관 목욕탕에 있는 도루와 요코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라이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나스에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아무런 절박한 감정도 솟아오르지 않았다. 우라이가 요양소로 돌아간 뒤 7년 동안 나스에는 도루와 요코에 관한 일로 마음을 빼앗겨 왔다. 우라이에 관한 일은 나스에게 있어 일시적인 마음의 동요에 지나지 않았다. 나스에게는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사랑해 주니까 사랑한다는 유치함이 나스에게는 있었다. 특히 우라이와의 추억은 루리코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다. 나스에게는 역시 남편인 게이조가 가장 믿음직스러웠다. 그것은 게이조에 대한 사랑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감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다. 넓은 여관은 조용했다. 건너편 방에서 단체 손님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나스에가 묻고 있는 방까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과연 산속의 호수에 온 느낌이군. 나스에는 만족스러운 기분이었다. 병원의 경영도 더욱 순조로워졌다. 지금의 나스에게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가벼운 발소리가 났다. 요코였다. 엄마, 이제 관찰하여? 달려온 요코를 나스에는 싱그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끌어안았다. 목욕을 하고 난 요코의 몸 냄새에 기분이 상쾌해졌다. 나스에는 가볍게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이 희미하게 떨렸다. 나스에는 언제까지나 이러한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제 14장 눈보라 눈은 몇 번이고 내리고 녹는 것을 반복하더니 어느덧 봄의 해빙기를 맞아 바닥에 조금씩 깔려 있었다. 12월 초의 일이었다. 출근한 게이조가 원장실의 문을 열자. 야! 하고 안에서 소리가 났다. 닭하 키웠다. 그는 보기 드물게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인가? 샤리에서 돌아오는 길일세. 샤리? 여동생이 살고 있는 곳이지 않은가? 응. 바로 그 여동생의 큰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중이야. 어, 무슨 병으로? 응. 말이 끄는 썰매 치여서 그리댔어. 그거 참 안됐군. 어쩌다가 그랬나? 여동생이 샤리 안쪽에 살지. 거기는 말썰매가 자주 다니고 있는 곳이야. 그것에 치인 것인가?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름길로 온 모양이야. 눈보라 때문에 얼굴도 들 수 없었던 것 같아. 얼굴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야. 말의 옆구리에 부딪혀서 나 뒹굴었다네.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군. 그 애가 몇 학년이더라? 아직 1학년이야. 너무 불쌍해. 타카키는 담배를 피어물며 계속해서 말했다. 아, 자네 집에 1학년짜리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여전히 시코스 호수에 놀러왔을 때 보고 싶었었다네. 어린아이에게는 변함없이 잘해주는구만. 그때 나스에가 자네 병원에 가면 요코를 데려온 생각이 나서 싫다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전화로 신뢰했던 것일세. 지난해 봄에 만나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구먼. 어때? 1학년이 되니까? 응, 보고 가게나. 나스에를 닮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네만. 요사이는 얼굴이 동그레졌어. 어린아이의 얼굴이란 몇 번이고 변하는 건가 봐. 눈썹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이시를 닮았다네. 게이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 여코는 예쁜 처녀가 될 걸세. 그 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보면 대장부인 나조차도 가슴 언저리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어. 음, 나스에도 자랑이 대단해. 밖에 데리고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도 귀엽다는 말을 할 정도니까 말이야. 어,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군. 게다가 어딘가 초연에 있는 것 같은 아이라네. 주위 사람들의 기분이 좋건 나쁘건 그 아이는 상관하지 않는다네. 게이저의 말에는 정말 자식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듯한 느낌이 배어있었다. 다카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면 미인인 자네 마누라와 귀여운 유코를 만나러 갈까? 긴 복도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갔다. 그럼. 음. 눈 위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다카키가 멀어져갔다. 나스에 씨 큰일 났어. 스지구치 씨에게 큰일 일어났어. 다카키가 스지구치의 현관에서 큰소리로 해쳤다. 나스에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잘 오셨어요. 어서 올라오세요. 나스에는 미소지었다. 아니 스지구치가 큰일 났다는데 놀라지 않아요? 다카키가 계면적은 듯이 머리를 긁었다. 놀라지 않아요. 객실에는 햇살이 가득히 비추어 따뜻했다. 다카키 씨는 옛날 시절과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요. 언제였더라? 다카키 씨가 학생 시절이었는데 스가와 교수님께서 방금 연구실에서 쓰러지셨다며 뛰어들어오신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쓰러진 사람은 어디에 스가와 선생이냐? 하고 안에서 얼굴을 내미셨죠. 그때는 제가 더 놀라서 쓰러질 뻔했어요. 참으로 혼이 났었죠. 그 이후 다카키 씨가 큰일 났다고 하면 별로 놀라지 않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웃었다. 다카키는 내놓은 방석을 밟고 텐마루에 서 있었다. 이 집은 숲이 옆에 있어서 좋죠. 추운 아침이면 정말로 아름답겠어요. 네 나뭇가지에 서리가 끼어서 온 숲이 얼음 빈팡처럼 아름다워요. 식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비장한 아름다움이에요. 나무가 조금 줄어들었나 봐요. 왠지 숲이 밝아진 것 같군요. 들어보세요. 들리죠? 귀를 기울이자 뭔가 단단한 것을 두들기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나무를 찍는 도끼 소리예요. 듣기 좋은 소리군요. 그러나 아까워요. 학생 시절에는 이 숲의 컴컴하고 수산한 느낌이 참 좋았었는데. 다카키는 방으로 돌아와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몇 시 기차로 오셨어요? 다카키는 나세에게 샤리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고 말해주었다. 인간의 목숨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무라이는 자연기웅으로 자칫하면 죽을 뻔했었는데 그 거짓말처럼 원기를 회복하고 점점 건강해지는 모양이에요. 그거 참 잘됐네요. 나세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받았다. 다스콜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2, 3년 아니 4, 5년은 만나지 못했어요. 어머 그렇게 만나시지 않다니 여전하시군요. 언제였더라 혼자 사는 것이 너무 귀찮다며 다스코 씨에게 결혼하자고 말했더니 다카키 씨 같은 분하고 결혼하게 되면 더욱 따분해질 것 같다고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 다스코도 참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여자예요? 옆문도 들리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은 남자 측에도 넣어주지 않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담담하니 말이에요. 이때 다녀왔습니다 하고 부엌 쪽에서 요코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코의 목소리에 다카키는 아랫입술을 가볍게 깨물듯이 하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거실 있는 쪽에서 요코의 목소리가 났다. 다카키가 물었다. 스키코는 없습니까? 예 갑자기 결혼을 해버렸어요. 나스에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키코는 갑자기 혼담이 오가더니 가을에 결혼을 했다. 그 후로는 가정부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도 스키코가 집 근처에 살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잘 돌봐주고 있었다. 나스에와 요코가 들어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요코를 보자 다카키가 말했다. 허 닮았구나. 네? 문득 나스에는 다카키를 보았다. 꼭 닮았다. 엄마를 아주 닮았구나. 다카키는 나스에 의심에 찬 눈초비를 밀어내듯이 마주 쳐다보았다. 어디 아저씨가 한번 안아볼까? 다카키가 손을 벨리자 요코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바로 다카키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다리 속으로 작은 허리를 푹 집어넣었다. 다카키는 눈을 지그시 감고 볼을 비벼댔다. 요코는 다카키의 수염난 얼굴을 싫어하는 기색도 없었다. 요코 학교에 다니니까 재미있냐? 대단히 재미있어요. 대단히 재미있어? 좋겠구나. 선생님 이름은 뭐지? 와타나베 미사오 선생님이에요. 남자냐 여자냐? 여자 선생님이에요. 눈이 크고 매우 상냥해요. 누구하고 함께 앉아있지? 미와 마사코 하고요. 좋은 아이니?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상냥하고 공부도 잘하죠. 앞에 앉아있는 아이는 누구지? 사사이 이쿠와 요네스 도요코 에요. 이쿠는 어떤 아이지? 글씨도 잘 쓰고 피부 색깔도 곱고 영리한 아이예요. 그럼 도요코 는 어때? 나쁜 아이예요? 나쁘지 않아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떠들지도 않는 걸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야? 다깝게는 나스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요코의 반에는 나쁜 아이가 없구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순진해가지고는 요코 좀 더 말썽꾸러기가 되어야겠구나. 전 말썽꾸러기예요. 나무도 타는 걸요? 어허 여자아이가 나무에 오르다니 그거 좋은데? 상당히 상당히 타요. 원숭이 같이 잘 타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요코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느 쪽이 더 좋으냐? 다카키는 요코의 얼굴을 뒤에서 들여다보았다. 다카키의 질문에 다른 뜻은 없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왠지 불안함을 느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좋아요. 요코는 천진난만 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는데 나스에는 약간 불만스러웠다. 요코가 다카키 앞에서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말해주었으면 싶었다. 요코의 말에 나스에는 어머니로서 감동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요코는 식사를 끝마치고 스키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좋은 아이 군요. 모두 당신 덕분 이에요. 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한순간 다카키의 눈이 번쩍 빛났다. 네. 정말로 내가 나은 것 같이 생각돼요. 다카키는 묵묵히 차만 마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 찾아뵙고 싶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나스에는 머뭇거렸다. 뭐지요? 어려운 이야기라면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다카키가 선수를 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두라면서요? 그랬군요. 하지만 다카키가 멋있는 남자라고 말해주면 들어주겠어요. 아직도 그런 농담을 하세요?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웃었다.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담으시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뭐지요? 말씀해 보세요. 요코에 관한 얘기예요. 저렇게 성품도 머리도 얼굴도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 아이의 부모는 어떤 분일까 그것이 궁금해져요. 다카키는 흑단 테이블 위에 팔로 턱을 고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제 눈앞에 있어요. 또 그런 그런이고 저런이고 간에 아까 나스에 씨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지만 부모를 알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댐댐이가 좋은 아이를 얻어서 죄송하다고 돌려보낼 참인가요? 어떻게 그런 처음부터 수지구찌에게 확실하게 말해두었습니다. 어두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라고요. 요코에 관해서는 나도 일체 모르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나스에 씨 지붕에 눈이 땅을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정원으로 떨어졌다. 눈보라가 마치 안개처럼 아름답게 피어올랐다. 제 나스에는 설날에 입힐 요코의 수워터 뜨개질을 다 끝마쳤던 참이었다. 네. 소파에 기대어 동화책을 읽고 있던 요코가 얼굴을 들었다. 아이의 얼굴이 약간 헬슥해져 있다. 그러나 나스에는 완성된 흰 스웨터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느라 요코의 얼굴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코는 입고 있던 옷을 벗으려고 하다가 부심코 얼굴을 지푸렸다. 어머 어찌 된 일이야? 어디가 아프지? 아니요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요. 요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으나 옷을 벗는 손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나스에는 요코의 못 벗는 것을 도와주면서 어디 근육이라도 다친 것 아니니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을래?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요코는 조금 뒷걸음질 쳤다. 그 얼굴 색이 평상시보다 말지 않은 것을 알고 나스에는 당황해서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없는 것 같군. 다시 나스에는 자신의 이마를 요코의 이마에 대해보았다. 요코 어디 아프니? 공부를 공부를 하고 있던 도루가 휙 하고 뒤돌아 보았다. 이상한데 역시 팔을 다쳤나 보구나. 자 손을 위로 올려보렴. 요코는 입술을 꽉 다물고 양손을 올리려고 했지만 왼손이 잘 올라가지 않았다. 나스에는 당황해서 내복을 살짝 벗겨보았다. 그와 동시에 나스에는 비명을 질렀다. 어머 어찌 된 일이야 요코 요코의 통통하게 살이 쪄있는 흰 어깨가 거무티티하게 멍들어서 부어올라 있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가엾게도 야 이거 너무 심한걸 어찌 된 일이니 도루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않니 이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 나스에는 요코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구한테 얻어맞은 거 아니니 도루는 마치 자기 자신이 아픈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요코는 도루를 향해서 웃어주려고 하다가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나스에는 요코에게 잠옷을 입혀주면서 왠지 얌전하게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일 스키를 타러 가던 녀석이 라고 말하고 요코의 이렇게 상처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다. 못써 상처를 입었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네 요코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나스에 어깨에 볼을 비볐다. 여보 요코 진찰 좀 해주세요. 상처를 입었어요. 나스에는 2층을 쳐다보면서 게이조를 불렀다. 뭐야 상처를 입었어 게이조가 2층에서 반문했다. 어깨가 거무티티하게 부어있어요. 게이조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리고는 상처를 보자마자 이거 너무 심하잖아. 타박상이군. 자칫하면 어깨에 금이 갔을지도 모르겠구나. 아프지? 하고 요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조금요? 이 정도라면 조금 정도의 통증이 아닐 텐데. 게이조는 나스에를 뒤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몰랐었어? 약간은 책망하는 것 같은 말투였다. 미안해요. 요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저녁 식사 때도 눈치를 채지 못했군. 요코 누구한테 얻어맞았니? 아니면 어디에서 다친 것이니? 게이조는 요코의 참을성이 강함에 놀라면서도 왠지 초조해졌다. 몰라요. 보르다니 그럴 리 없다. 누구한테 맞은 거지? 요코는 밝은 표정으로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게이조는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해야 한단다. 나스에 지금 곧 차를 불러 게이조는 약간 화가 난 듯이 말했다. 애과의사인 마스다가 게이조의 병원 뒤쪽에 살고 있었다. 엑스선 사진 결과 뼈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염했었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아팠겠는데요. 마스다는 호인다운 웃는 얼굴을 하고서 요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보다시피 울지도 않아요. 게이조는 다시 어이없는 기색으로 요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참을성이 많은 따님이시군요. 뭐랄까요? 신경계통의 환자 같아요. 똥담쪼로 말했던 자신의 말에 게이조는 뜻밖에도 도끼를 느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나스에와 도루가 달려나와 맞아 주었다. 어때요? 뼈는 이상 없어요? 응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 어머 다행이다 요코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큰 한숨을 쉬었다. 요코는 바보구나 도루가 표정없는 얼굴로 말했다. 바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게이조는 갑자기 피로가 쏟아져 소파에 쓰러지듯이 앉았다. 바보가 아니에요 요코는 정말 훌륭해요 싫은 말이에요 여보 하고 말을 이유려는 나스의 말을 가로막듯이 도루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오란 놈 이번엔 내가 때려줄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지? 게이조는 도루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도루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게이조가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실은 실은 아까 한 동네에 산 이오씨의 부인이 니사오를 데리고 사과하러 오셨어요. 후미오가 요코에게 돌이 들어있는 눈멍치를 던져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응 요코 그렇지? 요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후미오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옆집에 스스무씨가 그 광경을 목격 했더라구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스스무씨 말에 의하면 요코가 아주 아픈듯이 잠시 꼼짝도 않고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과하러 오셨다구요. 게이조는 무신결에 요코의 얼굴을 보았다. 잠시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고 하는 요코의 아픔이 게이조의 몸에 스며드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신경 계통의 환자인 것 같다고 말했던 조금 전에 분별 없는 자기의 말이 회상되었다. 요코 어째서 그런 일을 말하지 않았니? 게이조의 목소리가 상냥했다. 후미오가 꾸지람을 들을까 봐서요. 나쁜 짓을 한 아이는 꾸중을 들어도 하는 수 없어. 하지만 후미오는 저에게 색종이를 주었는 걸요?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코는 진심으로 그때의 후미오의 다정함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 요코 나스에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두루는 요코가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분하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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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게이조는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다. 나는 사소한 다른 사람의 말조차도 며칠 동안이나 마음에 걸려서 원망하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일곱살짜리 요코에게는 따라갈 수가 없군. 게이조는 요코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이를 떠올렸다. 그때 서자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게이조는 볼일이 생겨서 촛불을 들고 건넌 방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요코가 어둠 속을 혼자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게이조를 보고는 싱긋 웃더니 다시 기분 좋게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게이조는 어쩐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생후 7, 8개월 짜리가 어둠 속에서 울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 당시에 요코와 오늘 사건의 요코를 게이조는 결부시켜서 생각해보았다. 요코는 천성적으로 공포라든가 악의를 지니고 잊지 않았다. 남의 증오를 짊어지고 태어났으면서도 참으로 이상한 아이로구나. 게이조는 한숨을 쉬면서 돌아 누웠다. 당신도 잠이 오지 않아요? 나스에가 말했다. 게이조는 요코에 대한 자신의 감동을 나스에가 모르기를 바랐다. 아, 잘 수가 없어. 커피를 너무 마신 것 같아. 나스에는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여보, 요코는 굉장한 아이예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나스의 말에 게이조는 맞장구 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말이에요.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사이시의 자식이 남을 미워한다든가 할 자격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요코에 대한 감동이 금세 식어버렸다. 스스로도 놀랄 빠른 마음의 변화였다. 누구의 자식이든 그 아이에게는 제가 있을 수 없다. 훌륭한 것은 훌륭하다고 왜 나는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보, 왜 그래? 요코의 부모는 정말로 어떤 분들일까요? 아마도 우리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일 거예요. 훌륭한 인간이 왜 자기 자식을 남에게 넘겨 주었을까? 하지만 누구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루리코를 죽인 놈의 딸이야. 게이조는 그렇게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억제하고서 재차 잠을 청하려고 돌아누웠다. 그때 그때 문득 게이조는 요코가 정말로 사이시의 자식일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다카키를 믿고 있는 한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게이조는 벌떡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세요? 낮에도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아니 뭐 좀 찾아볼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이야 당신 먼저 자구려. 게이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서재에 들어가자 책상 좌측에 있는 맨 밑에 서랍을 열었다. 서랍 밑바닥에는 네 겹으로 접어진 신문이 산부 들어있었다. 모두가 루리코의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었다. 게이조는 그 중 한 장을 펼쳐서 책상 위에 놓았다. 거기에는 사이시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다. 게이조는 사이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음...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했다. 지금까지는 요코의 눈 언저리만 사이시를 닮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머리 모양이나 얼굴 윤곽까지 꼭 닮아 있었다. 게이조는 다카키를 의심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잠시 얼굴에 경련을 일으켰다. 여보! 게이조를 부르는 나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다. 게이조는 당황해서 신문을 서랍 속으로 던져넣었다. 제 16장 경류 그날은 방안에 햇볕이 가득히 들어와서 땀이 날 정도였다. 너무 더워서 12월 중순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날씨가 따뜻하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얼어붙으면 좀처럼 열리지 않던 창도 오늘은 너무 쉽게 열렸다. 나스에는 먼지를 털면서 오랜만에 피아노를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 깊숙이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손가락 끝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견디기 어려운 충동을 느꼈다. 이런 일은 루리코가 죽은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피아노는 그 사건 이후 닫아놓은 채로 놓여 있었다. 쨍 하고 끊어져 버린 피아노 줄에 어쩐지 기분 나쁜 금속성이 곧 루리코의 죽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제 슬슬 쳐볼까 그로부터 7년 동안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않았는 걸 나스에는 요코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피아노를 치기로 마음을 결정하자 먼지털이를 들고 있던 손이 신기할 정도로 율동적으로 움직였다. 청소가 끝나자 나스에는 창문을 닫았다. 서재는 다담이 여덟장 크기의 양식방이었다. 입구의 반칸과 창 한 칸을 제외하고 벽면은 전부 서가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의학서적과 게이조가 수집해놓은 독일어와 프랑서의 문학서적도 적지 않았다. 꼼꼼한 게이조는 나스에게도 책상 위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한 아름이나 큰 지구본과 조금 색이 바랜 청색 갓을 쓴 전기 스탠드 그리고 통나무 배 모양을 한 아이누족이 만든 목각 펜 접시가 붓박이처럼 언제나 꽃같은 장소에 놓여있었다. 일기장이 펜 접시 옆에 단정이 놓여져 있는 것도 결혼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였다. 게이조는 소학교 3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고 있었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써왔다. 일기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쓰는 사람은 장래 뭔가를 이룩할 인간이다. 10년간이나 계속해서 쓴 인간은 이미 뭔가를 이룩한 인간이다. 라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다카키는 그렇다면 수지구치란 놈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할 놈이라는 말이 되는군. 알고 보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말이야 하고 놀렸던 적이 있었다. 게이조는 일기를 독일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거의 외모 형식으로 간결하게 써놓았다. 신혼시절의 나스에는 이따금 게이조의 일기를 훔쳐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도 즐겁게 해줄 것 같은 것도 전혀 써있지 않았다. 그래서 점차로 남편의 일기에 무관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전혀 손대는 일도 없어졌다. 일기장은 언제나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펜 접시와 마찬가지로 나스에게는 다만 거기에 놓여져 있는 물건에 불과했다. 그 일기장을 몇 년 만에 펴본 것은 지금 나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들떠있었던 탓일까. 나스에는 일기장을 펼쳤다. 몇 월 며칠 맑음 약국 의무사원 두 명 내방 약품에 관한 건 간호사 가위머리양 결혼 때문에 사의를 표명 몇 월 몇 일 흐림 영양사와 입원한자 대표가 급식에 관해서 간담했다. 성과 있음 몇 월 몇 일 눈보라 유사의 X선 사진 현상이 서투르다. 기사에게 주의를 줄 것. 나스에는 이렇게 쓰여진 메모 형식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비소지었다. 남편의 일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글씨체나 글쓰는 형태 등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문득 나스에는 일기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생각에 잠겼다. 왜 게이조는 나와 아기에 관한 일을 일기에 쓰지 않은 것일까? 부인과 어린아이보다 일이 더 좋은 것일까? 나스에는 게이조가 그런 남편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7년 전 루리코가 죽었을 때 게이조는 나스에게 차갑고 심술 굳고 모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게이조는 역시 상냥한 남편이었다. 물론 나스에는 게이조가 사이시의 자식을 맡아서 기르는 것 때문에 애써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게이조는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야. 꼭 한 번 아버지 스가와 박사가 말한 적이 있었다. 마음속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말이야. 나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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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덧붙이듯이 언제나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의외로 병원일 만으로 머릿속이 꽉 차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었다. 그만큼 큰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남편에게 자식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는 청소를 할 때나 바느질을 할 때나 세탁을 할 때나 물건을 살 때도 가족에 관한 일을 잠시도 잊지 않는다. 나스에는 남자가 처자식을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하고 일기를 훌훌 넘기면서 보았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10년 전에 일기하고 꽃 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었다. 반은 어처구니없고 반은 감탄하면서 일기장을 케이스에 넣으려고 할 때였다. 케이스 속에서 접어진 종이쪼각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무심코 주워서 펴보았더니 병원에서 사용하는 두터운 양면 괴지에 쓰여진 게이조의 편지였다. 나스에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방안 가득 비춰드는 햇살이 없었다면 어쩌면 읽지 않고 그대로 넣어버렸을지도 모르는 편지였다. 게이조는 한 점 한 액을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한 글씨로 정연하게 써놓았다. 읽는 동안에 나스의 얼굴 색이 변했다. 책상 옆에 서서 읽고 있던 나스에는 주르륵 허물어지듯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숨을 죽이고 읽고 있던 나스의 입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카키 요전의 자네가 샤리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들렀을 때 말해버릴까 생각했었네. 하지만 역시 말하지 못했네. 이런 일을 아무한테나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루다닌가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네에게 사정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네. 나는 괴롭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네. 요코가 벌써 7살이네. 7년이라는 세월은 어쩌면 긴 세월이 아닐지도 모르네. 그러나 나에게는 실로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네.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살해한 범인의 아이를 무엇 때문에 맡을 마음이 되었던 것일까. 타카키 나는 루리코가 그 강가에서 죽어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네. 루리코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요코가 너무 밉네. 너의 적을 사랑하라를 나의 일생의 과제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그때 뻔뻔스럽게 나는 자네에게 말했네. 처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스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도대체 남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나스에는 재차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를 알았을 때 마룻바닥에 흘러내리듯이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다. 나도 어떻게든지 요코를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노력도 했네. 이러한 생일을 보내는 인간이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은가 하고 나는 나의 생활 방식을 긍정해왔네. 솔직히 말해서 요콘은 기분이 나쁠 정도로 착한 마음으로 가득 찬 아일세. 이러한 아이의 몸속에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가 없었네. 아무리 노력해도 손이 그 아이의 머리에 가지 않았네. 그것은 생리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의 뿌리 깊은 혐오감 때문이었네. 그런데 요전에 드디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버렸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어서오세요 하고 달려온 요코의 머리를 무심코 나는 쓰다듬어 버렸네. 그러나 그 후부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네. 나는 반사적으로 루리코의 죽은 모습을 해상해 보았네. 요코를 기호하면 과연 죽은 루리코가 기뻐할까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견딜 수가 없어졌네. 말하는 김에 고백할 일이 있네. 나는 너의 적을 사랑하라를 나의 방패로 삼았던 추악한 사나이였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까시도 속이면서 말일세. 요코를 맡아 길렀던 것은 실은 나스에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네. 나스에에게 사이시아이를 기르게 하겠다는 잔인한 생각이 있었던 것을 지금 자네에게 고백하겠네. 타카키 나스에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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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코가 루니코가 사례되었던 날 나스에는 무라이하고 둘이서만 한 방에 있었던 것이네. 두 사람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 상상만 해도 지금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 같네. 더구나 나스에인은 그 후로도 무라이하고 내통하고 있었네. 물론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은 아니네. 다만 무라이가 우리 집에 왔던 그날 밤 나는 나스의 목덜미에서 키스마크를 보아버렸던 것이네.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던 것일까. 무기력한 나는 왜 키스마크가 나 있는지 캐물을 용기가 없었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음에도 알 용기가 없었네. 그 이후로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자네는 모를 거야. 차라리 나스에를 죽이고 함께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었네. 여하튼 나는 요코를 사랑하기 때문에 맡았던 것은 아니네. 사이시 아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르는 나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네. 후에 사이시아인 것을 알고 발버둥치는 나스의를 보고 싶었던 거야. 사이시의 딸 때문에 일생을 망쳤다고 분하게 여기는 나스의를 보고 싶었던 것이네. 다카키. 결국 나라는 놈은. 편지는 여기서 끊어져 있었다. 더 써서 보낼 작정인 편지인지 보내는 것을 그만둔 편지인지는 알 수 없었다. 군데군데 글씨가 번져 있었다. 이것은 게이조의 눈물 자국인지도 몰랐다.